안녕하세요. 소설가 이묘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감히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을 읽어볼까 합니다. 소설을 읽었다 하는 분들 중에는 태백산맥을 일제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대하 소설로 열 권이지만 저도 두 번을 읽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읽어야지 하면서 다시 읽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눈으로 읽는 것과 낭독을 하는 것은 몇 배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먼 길을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는 찐구독자 여러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과 손을 잡고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시 읽어야지 다시 읽어야지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눈이 피로해져서 책꽂이에 꽂아만 있고 다시 읽기를 엄두를 못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태백산맥을 읽기 전 최명희의 작가의 혼뿔을 읽었을 때 댓글을 보면서 태백산맥도 읽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뿔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싶어도 눈이 피로해서 이제는 읽지 못하고 책장에서 뽀얗게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는데 제가 혼뿔을 읽어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태백산맥을 읽지 못한 분이시라면 더더욱 저와 함께 길고 긴 대장정의 길에 함께 손을 잡아주십시오. 태백산맥 역시 혼뿔처럼 사투리가 엄청납니다. 조정리의 작가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가님의 의도를 살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태백산맥 1회 시작하겠습니다. 일출 없는 새벽 언제 떠올랐는지 모를 금음달이 동력하늘에 피스듬이 걸려있었다. 밤마다 스스로의 몸을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고 있는 금음 달빛은 스산하게 흐렸다. 달빛은 어둠을 제대로 사르지 못했고 어둠은 달빛을 마음대로 물리치지 못하고 있었다. 달빛과 어둠은 서로를 반반씩 섞어 묽은 안개가 자욱이 퍼진 것 같은 미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아슴프레암 속으로 바닷물이 실려있는 포구와 해솜 같은 흰꽃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갈대밭이 아득히 멀었다. 바닷가를 따라 이어지고 있는 긴 방주기의 길은 휘끄무레한 자취를 이끌며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 끝머리에 음내가 잠들어 있었다. 음내 너머의 들력이나 동네는 켜켜이 쌓인 묽은 어둠의 장막에 가려 자취가 없었다. 끼룩, 끼룩, 끼룩 문득 기러기 때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며 파문을 일구었다. 시오자를 옆으로 누인 대형을 이루며 기러기 때가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다지 높게 뜨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철교쯤에 갈숲에서 날아오른 모양이었다. 어느 사냥꾼의 위험스러운 그물을 피해 새벽잠을 팽개친 피난길인지도 모른다. 기러기가 날고 있는 방향으로는 바다가 넓어지고 갈대숲도 한결 깊었다. 기러기 때는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음향의 울음을 허허한 공간에 쉼없이 뿌리며 지혜롭게 느껴지는 대우를 정연하게 지어 날아가고 있었다. 갈숲이 휘디인 꽃더미로 나부끼고 그 속에 기러기며 또 다른 철새가 깃들이면 어느덧 가을은 깊어져 있었다. 그때쯤이면 방죽을 따라 질퍼나게 펼쳐진 들력도 황금의 옷을 빼앗기고 황량하게 변하게 마련이었다. 정하섭은 약간 오르막진 산구비길을 민첩하게 걸어올랐다. 등성이를 기점으로 외줄기 산길은 구불구불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하섭은 등성이에서 걸음을 멈추고 휴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다리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다가 이내 똑바로 균형을 잡았다. 10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새벽 대기는 카랑하게 메웠지만 그의 윗돌이 단추는 세 개나 풀어 헤쳐져 있었다. 정결한 느낌의 휘고 반듯한 이마에는 땀이 진득하게 베어나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는 열기 묻은 단내가 뿜어져 나왔다. 정하섭은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몇 개비 남지 않았을 찌그러진 담배값이 손에 잡히는 순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꿈게듯 깨달았다. 어둠살을 타고 길을 걷기 시작하고부터 열 번도 더 넘게 되풀이한 부질없는 몸짓이었다. 정동무, 성량은 나한테 넘기도록 하시오. 한계피의 성량이 정동무의 목숨을 살해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소. 꼬박 60리길을 걸으며 단 한 번도 쉬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간절한 한 모금의 담배 연기도 빨아들일 수가 없었다. 위원장의 처사는 백 번 오른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성량을 회수하지 않았더라면 그 무의식적으로 발동하는 흡연 욕구를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을까? 처음 몇 번은 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회수가 거듭되다 보면 그래도 끝까지 성량을 그어대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정하섭은 자신의 의식 속에서 선뜻 건져올릴 수가 없었다. 왜 나는 자신있게 내보일 그런 의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의문에 답하기라도 하듯 돌의 표피처럼 딱딱하고 무표정한 위원장의 얼굴이 불쑥 다가들었다. 그럼 위원장은 그런 내 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성량을 회수했단 말인가? 이 불길한 생각을 뒤쫓아 바늘 끝처럼 예리한 충격이 머리 끝에서부터 등줄기까지 찌르르 관통하고 있었다. 그건 위원장에게 그렇게 의지박약한 인간으로 취급되었다면 당성인들 제대로 인정받고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었다. 정하섭은 갑자기 전신이 옥죄어오는 공포를 느꼈다. 당성을 의심받는다는 것.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마지막이란 의미였다. 정하섭은 두 손으로 얼굴을 꼭 눌러 감싸며 신음처럼 긴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밤새껏 걸어 여기까지 와있지 않느냐고 스스로를 일깨우고 있었다. 그때 구원처럼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암호는 백두산, 한라산, 복창하시오. 백두산, 한라산. 지난밤 위원장에게 하달받은 암호가 정하섭의 가슴에 안도의 따스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암호는 곧 생명이었다. 암호의 누설은 조직의 동맥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신에게 독립공작을 부여하고 암호까지 하달했다는 것은 당성을 의심하기는커녕 당성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좋은 반증이었던 것이다. 내가 너무 신경과민이군. 정하섭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듯 분명한 어조로 혼잣말을 하며 머리칼을 쓸어올렸다. 위원장은 사소한 실수로 약이 될지 모를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위원장다운 추도 면밀한 조치였다. 그는 거의 웃는 일이 없이 냉열적인 침착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정하섭을 불렀을 때는 다소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사태가 우리한테 약간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으시오. 이건 당의 명령이오. 당의 명령이라는 전제 앞에서 정하섭은 반사적으로 부동자세를 취하며 긴장했다. 당의 명령은 사태가 약간 불리한 정도가 아니었다. 자신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결정적인 패주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하섭은 묵묵히 명령을 수령하는 자세를 지켰다. 명령 앞에서는 그 어떤 의의 제기나 회의적 질문이 용납될 수 없다는 불문율 때문이 아니었다. 직감적으로 느끼기에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급박해져 있었다. 날이 세계전의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고 임무 수행을 하는 동안 몸은 계속 은폐시켜야 하오. 그리고 큰 길을 버리고 산길을 타면서도 담배 한 대를 피울 수 없다는 사실은 사방이 적의 감시 속에 에워 쌓여있다는 증거였다. 그런 위기의식에 쫓기며 육십리 길을 내달아오는 동안 정하섭의 곤두선 신경은 산소 용접기에 닿은 쇠부치처럼 무수한 불똥을 튀기며 타들었다. 정하섭은 윗돌이의 단추를 깨며 두 어깨를 부르르 떨어 오안을 털어내려 했다. 추위는 불현듯 집생각을 간절하게 했다. 긴 방죽길을 따라 빠르게 옮겨진 정하섭의 시선은 그 끝 음내의 어느 지점에선가 멎었다. 집이 보일 리 없었지만 그의 눈길은 아스마게 멀어져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집모습이 어리고 집 언저리에 감돌고 있는 특이한 냄새까지 맡고 있었다. 그건 술도가가 내뿜고 있는 진득진득한 술 냄새만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그 소박하고도 아늑한 냄새가 집에는 언제나 훈훈하게 서려 있었다. 아기오플처럼 끈끈하게 도배된 술도가의 냄새는 오로지 아버지의 냄새였다. 정하섭은 그 두 가지 냄새를 확연히 구분해서 맡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음내는 이미 접근할 수 없는 위험지대였다. 정하섭은 자르듯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의 팽팽하신 눈길이 박힌 지점에 기와집이 선호체의 잇대어 있었다. 그가 선 지점에서는 측면만이 드러나 보였다. 그러나 그 집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기에는 그 측면만으로도 충분할 정도였다. 기와집들은 흉물스럽게 엎드려 있었고 그 둘레를 따라서는 키 큰 나무들이 팔짱을 끼듯 애워싸고 있었다. 휘끄무레한 달빛 아래 칙칙한 어둠을 들이오고 있는 나무숲과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덩치 큰 기와집들 언저리에는 음산한 괴기가 서려 있었다. 정하섭은 주의 깊은 눈길을 왼편 언덕 쪽으로 옮겼다. 거기에 반원을 이루고 있는 대숲이 작고 낮은 한 채의 기와집을 보듬듯 하고 있었다. 그 집에도 불빛이라고는 없었다. 정하섭은 긴장된 눈길을 그 집을 향해 쏘고 있다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몸을 낮춰 내리막 외길을 민첩하게 달려내렸다. 그 기와집들은 현부잔의 제각과 표속 별장이었다. 그 자리는 더 이를 데 없는 명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풍수를 전혀 모르는 눈으로 보더라도 그 땅은 참으로 희한하게 생긴 터였다. 산줄기가 경사를 이루며 흘러내리다가 문득 달의 쉼이라도 해야겠다는 듯 중턱 조금 아래에다가 펑퍼짐한 평지를 이루어 놓고는 다시 아래로 내리뻗힌 것이었다. 그러니 그 터는 후덕한 부인 내가 치마폭을 펼쳐 떨어지는 아이를 받아올리는 형상이라는 것이었다. 죽어가는 목숨을 구해올리는 터이니 북이와 영화는 더 말하여 무엇하며 정남향의 좌청용 우백호를 거느리고 앞에 물길까지 트였으니 이에 더할 명당이 또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뿌리는 결코 과장되었거나 말쟁이의 말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연의 조형에 대해서 느낀 감정이 을의 그 터에 버티고선 터무니없이 큰 기와집들로 손상되고는 했다. 원, 동풍깨나 했다고 쯧쯧쯧. 명당 탐오는 것이사 인지 상정에만 써도 사람들은 현부자네 제각을 짓게 되면서부터 이런 말들을 무수히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이런 시샘 탓이었을까 아니면 현부자네의 귀가 그 명당의 귀에 꺾였다는 풍수장의 말대로일까 현부자네는 제각을 짓고 5년이 다 못되어 살림이 거덜나고 말았다. 그것도 아니면 조상의 위피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제각 앞에 살림집을 지었으면 의당 정실을 들여앉혀야지 소실들을 끌어들여 별장을 삼고 주색잡기나 질기니 조상들이 벌을 안 내릴 리 있느냐는 많은 사람들의 말이 맞은 것일까? 현부자네는 일체 치아에서 장사로 거부가 된 사람이었다. 그의 치부가 일본관의 비호를 받았다는 파다한 소문이 거짓이 아닌 것은 신장로에서 제각에 이르는 넓고 긴 진입로 양쪽에 하필이면 사쿠라를 줄줄이 심은 것이었다. 현부자네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분분한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그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로 불리어지던 호화로운 별장은 일시에 밤마다 귀신이 나오는 폐가로 변하고 말았다. 현부자의 소실들이 거쳐였던 기와집들은 인적이 사라진 채 문이 꼭꼭 닫혔고 잉어가 뛰놀던 인공연못의 물은 썩어가고 있었으며 가무와 풍악이 울리던 정자의 구석에는 거미줄이 엉키고 단청은 퇴색해갔다. 그래도 봄이 오면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었고 밤마다 온갖 귀신들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 같은 것은 아랑곳 없이 두 여자가 거기서 줄고 살고 있었다. 무당 모녀였다. 현부자가 제각과 별장을 신축하면서 그들이 거쳐할 조그만 집을 바깥터에다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현부자네 전송 무당인 셈이었고 무당 원녀의 굿은 신통력이 높기로 근동에 소문이 짜아했다. 그녀는 일찍부터 보성 고흥 일대를 발판으로 삼고 있는 가락 좋고 춤사의 좋기로 그 이름을 떨친 단골래였다. 그녀는 구판도 구판이지만 그 미모가 빼어났다. 고운 얼굴뿐이 아니라 정갈한 춤으로 단련된 그녀의 몸매는 가냘픈듯 하면서도 탄력이 넘쳤다. 마흔이 넘기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남자들의 비릿한 눈길이 그녀의 몸을 더듬어 내리고는 했지만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무당이었던 까닭이다. 무당을 탐하거나 잠자리를 잘못했다가는 귀신부터 급살을 맞거나 병신을 면치 못한다는 속설 때문에 남자들은 함부로 범접하지를 못했던 것이다. 그녀가 딸 소아에게 대물림 굿을 장만한 것은 해방되기 2년 전이었다. 그 구판은 근동 사람들의 더없이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다. 현부자가 구판을 푸지게 차려주기도 해서였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17살 난 소아가 대물림을 받아 무당이 되는 데 있었다. 그 굿을 구경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구한 운명의 아픔과 그 비해의 몽후를 가슴에 담아야 했다. 어미의 미모를 타고난 소아는 그대로 한 떨기의 꽃이었고 어미의 눈웃음과 수다스러움이 자칫 천박으로 빠지기 쉬운 대비에 소아는 웃음이 없고 말수가 적은 뿜이 어떤 기쁨까지를 느끼게 했다. 그런 처녀가 무당이 될 대물림 굿을 받는 것이고 49살의 늙은 어미 무당은 울며 울며 굿춤을 추웠는데 그건 춤이 아니라 차라리 몸부림이었다. 대물림을 받은 17살 소아가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겹겹으로 둘러선 여인 애들은 하나같이 콧등 매운 눈물을 찍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정화섭은 중학생의 몸으로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먼 발치에서 그녀의 춤추는 몸짓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릿거리기만 하는 그녀의 몸짓은 그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만들었고 추술성이 강한 풍악 소리들은 그녀에게 결쳐진 그의 마음을 매몰차게 끊어내는 것만 같았다. 정화섭은 나무 그림자가 들이온 어둠에 몸을 숨긴 채 월년의 집 동정을 살폈다. 산의 침묵과 밤의 정적에 묻힌 조그만 기와집은 사람의 거쳐 같지가 않았다. 그는 민첩한 동작으로 어둠을 벗어나 월년의 집 처마 밑으로 파고들었다. 정화섭은 안방 쪽으로 빠르게 몸을 움직여 문에 귀를 기울였다. 전혀 인기척을 느낄 수가 없었다. 혹시 어디로 굳 떠난 것은 아닐까? 구시의 성활 계절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는 손가락에 침을 묻혔다. 그리고 격자문의 창호지에 구멍을 냈다. 구멍을 통해서 들여다보이는 방 안은 바깥보다 한결 어두웠다. 정화섭은 안도하며 문거리에 손을 뻗치다가 멈칫했다. 부엌과 신당으로 빠른 눈길을 보냈다. 그는 기민한 동작으로 부엌 안을 확인했고 신당의 문에 구멍을 뚫어 샅샅이 살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문거리를 흔드는 정화섭의 손이 떨렸고 낮은 목소리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누, 누구요? 참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겁질린 목소리가 짧은 절개처럼 다급했다. 어서 문 좀 여시오! 급한 일이오! 누군디요? 누구? 젊은 여자의 허둥대는 목소리는 이쪽의 신원을 알고자 하고 있었다. 보면 알만한 사람이오! 어서 문부터 열어요! 금매? 이 밤중에 누구신지 알아야 제라? 존 일 온다고 누군지부터 말씀 허시시오! 방안의 목소리는 애원을 하고 있었다. 얼굴을 보면 안다니까 해치지 않을 것이니 문부터 열어! 밖에 이러고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조금 있으시오! 열 것구만이라 열어요! 안심하시오! 해치지 않을 테니까! 마음 가라앉히고 내 얼굴부터 봐요! 누군지 알아보겠는지! 저 그 저 술도가집! 아니 양주장 댁 정사장님! 젊은 여자는 달빛 아래 드러난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방문 밖으로 내밀며 더듬거렸다. 이대로 신뢰하겠소! 정하섭은 구둣빠른 채로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얼른 옆으로 비켜서며 저고리 섭을 여몄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소? 어둡어! 잘 안 배시는 모양인디! 저 아랫목에 알아 누셨구만요! 그녀의 음성은 잠겨들고 있었다. 정하섭은 비로소 방바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아까 문구멍을 통해서 들여다보았을 때 어렴풋하긴 했지만 두 사람이 누워있는 윤곽을 확인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정하섭은 그녀의 어머니가 충태라는 것을 직감했다. 중태인 모양인데 어디가 편찮으시오? 중풍을 맞았구만요! 중풍을? 병세는 어느 정도요? 사지를 못 쓰고 말도 못하시구만요! 얼마나 됐소? 한 서너 달? 정하섭은 더 물을 말이 없었다. 성냥 좀 주시오! 정하섭은 두 번 세 번 거푸 담배 연기를 빨아들였다. 흡연 욕구가 굶주림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절실함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경험하고 있었다. 내가 왜 이 밤중에 여길 찾아들었는지 알겠소? 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지요? 또 같은 말 두 번씩 하게 할 거요? 예, 조금 알고 있구만요. 그녀는 앉음새를 고치며 얼른 대답했다. 그게 뭐요? 말해보시오. 끊게, 좌, 좌익, 그녀는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가 좌익 활동에 미쳐있다는 것을 읍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의 아버지 정 사장은 속을 잇는 대로 끓이고 살았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정 사장에게 정 사장에게 그의 존재는 쳐낼 수도 물리칠 수도 없는 애군이고 횡익이었다. 경찰들 앞에서 꼼짝없이 죄인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 정 사장으로서는 제일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다. 정 사장은 아들이 좌익에 미친 것은 악귀가 쉰 탓이라며 굿을 요구해 왔었다. 소아는 오랜 정리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를 못하고 굿을 하긴 했지만 그 굿이 제대로 되었을 리가 없었다. 그때 굿을 했다기보다는 자신은 정하섭이란 남자를 그리워하고 그가 무사하기만을 빌었던 것이다. 무당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천에서 넘어오다가 정하섭과 마주치게 되었다. 검은 학생복을 단정하게 입은 정하섭은 눈길이 마주친 순간 멈칫하는 것 같다가 이내 똑바로 다가왔다. 자신은 금방 숨이 막히는 것만 같다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소. 일행이 있소? 굵은 듯 하면서도 맑은 소리였다. 자신은 고개만 저었다. 잘됐소. 저쪽으로 갑시다. 끌리기라도 하듯 정하섭의 뒤를 따랐다. 정하섭이 걸음을 멈춘 곳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열차의 맨 뒷칸 문밖이었다. 기차가 달리며 일으키는 바람으로 황급히 치마폭을 여며야 했고 머리카락도 수습을 할 수 없도록 나붙였다. 정하섭도 어느 틈엔가 모자를 벗어 구겨지고 있었다. 어디 갔다 오시오? 순천에 볼일의 잠 있어서요. 구시오? 아니구만이라 딴일이구만요. 정하섭은 말이 없었다. 그의 눈길이 자신에게로 쏟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며 도망치는 두 줄기 철로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지러워 속이 메스거리기까지 했다. 어지러움을 면하려고 눈을 감았다. 나 대물링굿 하는 거 봤소. 야? 자신은 너무 놀라 얼결에 고개를 치켜들었다. 왜 무당이 됐소? 엄미가 시켜서 그랬소? 되고 싶어서 그랬소? 눈물을 참느라고 목이 메었다. 정하섭은 또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자신은 눈물을 넘기고 또 넘기며 네가 지 이쁜 애가 워째 무당딸이 됐는지 모르겠다 했던 어린 날의 정하섭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답답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왜 무당이 됐는지 대답 좀 해보시오. 그것이 지 운명이구만요. 운명 운명 정하섭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날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은 새로운 눈물로 젖고 있었다. 소아가 무당딸만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하섭은 그런 말과 함께 자신의 손을 덥석 잡았다.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빠지지 않았다. 자신이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요. 우리 두 사람의 운명도 저 레일 같을 거요. 저 레일은 두 줄로 뻗어갈 뿐이지 영원히 만나지도 합해지지도 못하게 돼 있소. 언제 손이 풀렸는지 기억이 없었다. 뻣뻣이 굳어버린 듯한 팔에 오롯이 남은 그의 뜨거운 체온을 간직한 채 기차를 내렸고 역을 나오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 헤어졌다. 그리고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떠나갔던 것이다. 그렇소. 제대로 맞췄소. 내가 바로 빨갱이오. 정하섭은 의미 모를 웃음을 피시고 웃더니 성냥불을 켰다. 아까와는 달리 여유있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불빛이 드러난 남자의 얼굴을 소화는 빠른 눈길로 훔쳐보았다. 저리도 준수하게 잘생기고 서울에서 대학까지 다니는 부잣집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좌익을 하는 것일까. 좌익은 지주나 부자들을 원수로 삼고 가난한 농부나 불쌍한 노동자를 한편으로 한다고 하지 않던가. 부잣집 아들이 좌익을 했으니 아버지를 원수로 삼을 것인가. 아니 저 사람은 부자로 사는 것이 싫단 말인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만 같았다. 당신은 빨갱이를 어찌 생각하시오? 너무 뜻밖의 질문이었다. 소화는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와 눈길이 마주쳤다. 그의 눈은 햇살처럼 부신 빛을 내쏘고 있었다. 대답하시오. 잘 모르는구만요. 이건 잘 알아서 하는 대답이 아니오. 경찰들처럼 빨갱이는 모두 총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대답하면 돼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편이라는데 나쁘기사 허겄는가요? 그게 정말이오? 정하섭은 자리를 고쳐앉으며 되물었다. 지 맘이 그런 쪽으로 가는구만이라. 어디쯤에 선지 타구는 소리가 멀게 들렸다. 됐소. 그럼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으시오. 정하섭은 문고리를 걸어잠갔다. 소아는 흠칫 놀라 조고리섭을 여미며 조금물로 앉았다. 순간에 이루어진 그녀의 반사적인 몸짓에서 정하섭은 여지껏 의식하지 못했던 여자의 냄새를 강하게 맡았다. 그리고 한줄기 빛처럼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그가 첫 수음을 했던 중학 3학년 때 죄의식과 부끄러움과 전신 마디마디가 시리도록 저릿거리며 퍼지는 어지러운 자극의 쾌감에 신음하며 보았던 두 여자. 하나는 책방집 딸 정님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소아였다. 그 필요한 것도 아닌 책을 사들고 나오곤 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던가. 그 정님이가 떠오른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소아의 얼굴이 그 위에 겹쳐진 것은 너무도 뜻밖의 일이었다. 남자답지 못하게 아버지가 구슬 즐겨서 소아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였다. 그 예쁜 아이가 무당의 딸이라는 걸 어린 마음으로도 무척 안쓰러워했던 것이다. 그녀가 대물림 굿하는 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던 것도 그 마음의 변모였다. 그러나 기차에서 그녀를 만나게 된 다음부터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고 정님이와의 관계가 시작되어 그녀는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그런데 연정을 느끼고 있는 여자의 환상 위에 소아의 모습은 느닷없이 겹쳐진 것이었다. 그 뒤로도 얼마 동안 그 부끄러운 짓을 할 때마다 정님의 얼굴과 소아의 얼굴이 엇갈렸다. 무당의 딸이다. 그는 소아의 얼굴을 떨쳐내려고 안간힘하며 스스로에게 일깨웠다. 숨과 바꿔야 될는지 모를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스스로에게 일깨우며 피를 역류시키고 있는 격정의 정수리에 냉수를 끼얹었다. 소아는 남자의 충동적 감정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괴로운 인내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마음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격정이 끝내 본물로 터지고 말 것 같은 예감에 지배당하고 있었고 결국 그의 남성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신내림의 전열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의식 속에는 오래고 먼 기억이 한 장의 선명한 사진으로 떠올라왔다. 그가 소학교 4학년 때이던가 그랬다. 그의 할아버지 49제 굿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른 집 49제와는 달리 미친듯이 굿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만이 아니라 임종을 앞두고 차렸던 굿에서는 어찌나 무서운 기세로 춤을 추었던지 굿을 끝내고 어머니는 며칠을 알아 누웠다. 없니 그렇게 미친 굿맹키로 굿터고 요리 아파 불면 무신 소양이 있단가? 돈도 더 많이 받지도 못함수록 그녀는 어머니 이마에 물수건을 얹으며 불멘소리를 했다. 어디 그것이 내 맘대로 된다냐? 다 신령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지? 어머니는 탄식 섞어 말하고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용문을 할 수 없었지만 왜 우느냐고 묻지는 않았다. 다만 사람들이 입을 모으는 것처럼 돌아가신 정찬봉 어른과 어머니는 전생의 연이 닿은 것인 모양이라고만 생각하고 말았다. 그런데 어머니는 또 사십구제 굿판에서 미친 듯 혼백을 태우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졸려서 조용히 굿판을 빠져 마당으로 나왔다. 안개같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안개같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마당가에 재송아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재송아 꽃잎을 손톱 위에 잉 끄리며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야! 퉁명스러운 남자의 목소리에 그녀는 발딱 일어섰다. 하섭이라는 이름의 그 집 아들이 우뚝 서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내밀고 있는 손바닥 위에는 황금빛으로 익은 비파가 두 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어찌할 줄을 몰라 그의 눈만 빨끔 쳐다보았다. 니 무거라! 남자애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녀는 사양할 수조차 없는 위압을 느꼈다. 두 개 다 묵어라! 남자애가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리질을 했다. 둘 다 묵으랄께! 남자애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도 좀 더 세게 두리질을 했다. 그러자 남자애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비파를 든 손을 높이 지켜들었다. 고 땅바닥에 내팽게 칠 기세였다. 아뇨! 나랑 함께 하나씩 묵잔 것이요. 그녀는 얼결에 남자애 팔을 붙들며 울먹였다. 남자애 일그러졌던 얼굴에 금방 웃음기가 퍼졌고 그녀는 남자애 팔을 후닥닥 놓았다. 니같이 이쁜 애가 어찌 무당딸이 됐는지 모르겠다. 남자애는 불쑥 말하고는 비파 껍질을 담장 넘어 어둠 속으로 내던졌다. 그녀는 그 말에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 아픔을 느꼈다. 눈물이 울컥 솟아올랐다. 그녀는 마당을 가로질러 바라 소리가 친친 얽혀 감기고 있는 대청을 향해 뛰었다. 그녀는 그 후로 그의 집에서 버리는 구세는 한사코 가지를 안았다. 그녀가 열일곱의 나이로 대물림굿을 받게 되었을 때 남자애의 말은 달구어진 인두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지짐질해댔다. 정하섭은 산란한 마음의 고삐를 틀어주고는 임무수행 계획부터 정리했다. 일단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은신처를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 다음 일은 신중을 기해야 했다. 어디까지나 선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재는 위급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소. 조직에서는 구령까지만 연결되고 그 다음은 끊겼소. 벌교에서의 활동은 정동무가 임시 대처하시오. 위원장의 말이었다. 소화를 집으로 잠입시키는 일이었는데 지금 곧 실행할 것인가 아니면 날이 밝은 다음에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몇 번 생각을 굴린 끝에 날이 밝은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둠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지만 이미 집 근처에는 잠복이 행해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그렇다면 외따로 사는 무당이 어둠을 타고 나타난다는 것이 심상치 않게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낮에는 무당이 여염집에 드나드는 것은 예사로운 일일 수 있었다. 그 다음 문제가 소화에 대한 신뢰였다. 그녀를 어디까지 믿어야 좋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조직 형성에 있어서 제일 기뇨한 것이 사람이었고 제일 두려운 것도 사람이었다. 소화는 이미 경찰의 끝나풀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외딴 독립가옥 그리고 무당. 그녀가 갖춘 조건은 경찰의 이용 가치가 충분했다. 그녀는 마음만 먹으면 밤과 산을 무대로 삼는 자신들의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탐지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소화를 이용하고자 했다면 경찰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경찰의 끝나풀이라면 자신은 불구덩이에 뛰어든 토끼였다. 그녀가 경찰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좌익에 대한 감정이 어떠냐가 문제였다. 한쪽에 대한 감정이 나쁘면 다른 쪽에 호감을 표시하게 마련이었다. 그녀가 좌익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 한마디로 그녀를 다 믿을 수는 없었다. 저 여자는 당의 사업에 절대 이익을 줄 수 있는 여자인가 긴장과 초조의 죽기며 먼 길을 걸어온 피로를 떠밀어내며 쑥 그치는 저 여자를 갖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가 해답처럼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범아 전선에서 꼬박 나흘을 자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싸웠네. 모두 지쳐 쓰러져 있는데 수대장이 한다는 소리가 지금 밥을 먹겠느냐 여자를 갖겠느냐 하고 묻는 것이야. 그런데 다 여자를 갖겠다고 했네. 그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의 묘한 점이네. 인간이란 그렇게 복잡 미묘한 것인데. 김보무 선생의 말이었다. 그는 천천히 발을 뻗죠. 그녀의 앞에다 손바닥을 폈다. 그녀는 그의 손바닥에 황금빛의 비파가 두 개에 나란히 놓인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비파를 잡으려고 손을 뻗쳤다. 그 손을 그가 꼭 감싸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섰다. 그녀가 문고리를 벗기고 그를 마르로 이끌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마르를 걸어 옆방으로 갔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다. 가슴으로 이어진 물줄기 등잔 불꽃이 그 흐름을 긴 꼬리로 남기며 가물가물 타고 있었다. 그 불빛은 세 사람이 넉넉하게 자리 잡기에도 비좁은 느낌의 방안 어둠을 사려는 것도 힘겨운 듯 싶었다. 등잔 주위만 가까스로 밝혀졌을 뿐 천장 구석구석에는 묽은 어둠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었다. 윗목에 앉은 하데치는 큼큼 밭은 기침을 만들어내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자정이 넘어가고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 있을 여유가 없었다. 하데치의 그런 몸짓의 의미는 두 사람에게 전류보다 빠르게 전달되었고 전등에 반짝 불이 켜지듯 확실한 반응이 나타났다. 아래목에 앉은 노인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방바닥에 누인 곰방대를 더듬더듬 주워들었다. 그 손이 완연하게 떨리고 있었다. 노인의 옆 반다지를 등지고 앉았단 여자는 꺾어 세운 무릎을 더 단단히 가슴팍으로 끌어안 듯하면서 윗목의 하데치에게로 눈길을 쏟아 부었다. 눈물로 젖은 그 눈길에 두려움과 초조가 엇갈리고 있었다. 그려, 노인은 힘겹게 말을 꺼내놓고는 목이 타드는지 삐쩍 마른 목을 길게 빼듯이 해서 침을 삼키고 가면 어디로 갈 것이다니야? 안타까운 듯이 물었다. 하데치는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지도 잘 모르겠구만이라. 자식의 정이라고는 명주, 시로라기만큼도 느낄 수 없는 그 묵뚝뚝한 말을 듣자 네가 모르면 그걸 누가 알아 하는 호통이 목구멍을 치받쳐 올랐지만 판석 영감은 어금니를 깨물며 말을 억눌렀다. 그건 앞에 앉은 것이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 듣던 옛날의 자식이 아니라는 슬픈 확인이었고 절망적인 체념이었다. 그려, 자석은 품 안의 적 자석이 자석이제 몸 크고 생각 커서 품 벗어나불먼 지 자식이 아닌 법이요. 옛말 잃은 것이 틀린 디가 하나도 없어. 한사쿠 아래로만 쏟아져 내리는 부정의 물줄기를 그만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판석 영감은 스스로를 다스리려고 했었다. 아들을 향한 체념을 가슴에 심기 시작한 것이 결코 하루의 트레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스무살 나이가 가까워질 임시부터였으니까 아들의 열받친 행동거지는 일정 때부터 시작되어 이미 10년이 가까워 있었다. 일본인 지조한테 대항해서 소작쟁이를 벌이면서 아들은 가도가도 목마르고 허기진 소작농꾼의 길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일반 소작쟁이만도 삭신 녹아내를 매타작에 쿵밥 신세가 확연한 죄로 정해진 세상에서 일본인 지조를 상대로 한 소작쟁이가 어떤 결과를 부를지는 너무나 뻔한 노릇이었다. 그것은 맨주먹으로 닛본도 휘두르는 순서한테 덤벼드는 것이나 진비 없었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성미급한 나방이나 다를 바 없었다. 피걸레가 되어 내던져진 아들을 얻고 집으로 돌아오며 판석 영감은 제살이 찢겨나가는 아픔에 떨며 울었고 차라리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목숨의 구차함이 비통해서 울었다. 죄를 물리는 가난이라는 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었고 견디기 어려운 벌이 없었다. 아버지, 제발 아무 말도 마시오. 목심 내걸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디 뺏긴 지 밥그릇 찾아 먹는 일도 못한다먼 그것이 무신 사내새끼다요. 그라고 우리가 허는 짓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단께요. 그래도 허고허고 또 혀야지라. 자긴 없는 지주눈들도 없는 법인께요. 몸져놓은 아들의 눈빛을 메타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속연 멀쩡함에 판석 영감은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을수록 몸은 멍든 온기가 되어가다가 끝내는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말리라는 불안감이 먹구름으로 가슴을 덮고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순사가 들이닥쳤고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세운 아들은 다음날로 기차에 떼밀려 실려졌다. 징용으로 끌려가는 것이었다. 아들과 함께 쟁의를 벌였던 소작회의 다른 열두 명도 함께였다. 열 분, 백 분 참고 또 참어야 쓴다. 목심 지키는 일이 제일 중한 일인께. 홀몸 아닌 네 시약시 생각여서라도 몸 성의에 돌아와야 써. 어? 애비 말 명시며 알아듣겄냐? 판석 영감은 아들의 소매를 잡아 흔들며 애타게 말했지만 아들은 아무것도 없는 하늘 그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아들은 순사에게 등을 떼밀려 기차에 오르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해도 말 한마디 없었다. 말은 고사하고 한 번 쳐다보지도 않고 떠나가고 말았다. 기차가 산구비를 돌아갈 때까지 맞바람이 통하는 가슴으로 서 있던 판석 영감은 아, 저것이 옛날 자식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고 그 최초의 깨달음은 아들이 자신에게 한정도 없이 멀어져가는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그려, 다 이 못난 애비 죄여. 이 애비 원망을 쏙 풀릴 때 꺼정 혀. 근디, 불쌍은 내 새끼야. 니 팔자는 애비를 원망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여. 피 타고남수로 매듭매듭 맺힌 한인디. 그걸 어찌하실 끄나. 한은 맺히기만 혀지. 풀리는 것이 아닌께 한인 법인디. 그건 풀라고 발사 심으면 헐수록 헝클어진 실구리 맨치로 얽히고 설기다가 종당에는 지 명꺼정 끊어먹는 법인디. 판석 영감의 내리에는 아버지의 기억이 예리한 아픔으로 찡하게 떠올랐고 그 기억을 몰아내듯이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기차가 사라져간 산구비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요리 밤중 체비를 여야 헐맞지. 행편이 다급하게 되었냐? 판석 영감은 굳이 대답을 듣자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건 아들에 대한 일종의 힐책이었다. 예끼 승헌놈더라. 열흘을 못 재우고 요리 야반도주를 헐 신세밖에 못돼 먹은 것들이 그리 험허게 사람들 몹심을 해치다니. 천하에 몹쓸 놈들. 판석 영감은 이런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아들은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려. 형편이 다급하면 떠야제. 판석 영감은 입을 가리고 장기침을 하고는 인자 떠나면 사라. 니를 다시 본란지 모르겠다. 그것이 무신 말씀이다요? 하대치는 고개를 번쩍 치켜들며 아버지를 쏘아 보았다. 아니요. 그냥 하는 소리요. 내 나이 생각하고 그냥 허는 소리요. 오래 안 걸릴 것이구만요. 금방 돼지 뽑을 것인께 아무 걱정 마시오. 아들은 낮은 음성이었지만 다부지게 말했다. 그러나 판석 영감은 전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나라가 그 많은 일을 그것이 제 아무리 옳고 바르다고 해도 나라와 맞서 이기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건 판석 영감이 칠시평생을 통해서 겪어온 경험이었다. 동학난이 그러했고 일정 때의 독립운동이 그러했다. 너는 이름 땜 허니라고 그리 드세게 사는갑다. 큰 대에 다스릴치 애시당초 가당차는 이름이었제. 너 그 할아버지의 택 없는 욕심이었는디. 그 이름을 그대로 붙인 나가도 큰 잘못을 저질른 것이요. 쉿! 하데치는 판석 영감의 말을 제지하며 문쪽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그리고 한쪽 귀에 손바닥을 오목하게 만들어 붙이고 밖으로 신경을 모았다. 그때 밖에서 이름 모를 새소리가 두 번 들렸다. 하데치는 잽싸개의 문에 처진 이불을 약간 들치고 신호를 보냈다. 풀쿡! 풀쿡! 그건 의심할 여지 없는 풀쿡지 소리였다. 하데치는 튕기듯 일어섰다. 그때까지 돌덩이처럼 앉아있던 여자가 따라 일어섰다. 하데치의 아내 들몰떼기였다. 갈 길이 급본께 나서지 말어! 불 끄고! 하데치는 싸늘하게 아내의 배웅을 막았고 불 끄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허리를 굽혀 단숨에 불을 꺼버렸다. 마실 댕기 오데끼 금세 올 것인께! 하데치는 먹물 같은 어둠 속에다가 불쑥 이마를 던지듯 하고는 방문을 차고 나갔다. 그가 토방으로 내려서는데 헛간 쪽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왔다. 그들의 등에는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 침이 매달려 있었다. 싸게 뜨세! 하데치는 낮게 말하며 그들의 앞장을 썼다. 사태가 워치되어 가는 곳? 하데치가 대숲을 벗어날 즈음에 입을 열었다. 주력 부대가 깨져불어 딱 마요. 뒤따르는 그림자의 침울한 대꾸였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말이 없이 길을 낮춰가며 길을 피해 동네를 벗어나고 있었다. 판서경감은 곰방대에다가 꽁꽁 담배를 재웠다. 성냥을 듣고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가 그때까지 윗목에 그대로 서 있는 며느리를 의식했다. 아가! 인자 입을 걷어내고 건너가서 논잠 붙이거라와! 판서경감은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 이 말조차 하기가 거북스러웠다. 며느리는 소리 없이 문에 젖은 입을 걷어냈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치며 아버님 주무시시오! 하고는 방을 나섰다. 그 음성이 어느 때 없이 풀죽고 물기 젖어 있어서 판서경감은 무어라 대꾸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잘 자라거나 편히 쉬라고 했겠지만 지금의 정황으로는 전혀 필요한 말이 아니었다. 판서경감은 원래 벌교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고향은 나주였다. 그의 아버지는 나주뻘의 대지주 송진사댁의 대를 물리는 가복이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가복이라는 미천한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그를 깨치고 있었다. 그건 신분에 씌어진 금기를 파괴하는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물론 그를 깨쳤다고 해보았자 천자문을 막히지 않고 웰 수 있고 땅바닥에다 휙 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복의 처지로서는 그 정도만으로도 대단한 학식을 갖춘 셈이었고 더군다나 천자문을 깨친 것이 순전히 어깨 너머로 귀동량, 눈동량한 결과였다는 것은 그의 타고난 총명이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놈아! 종름 신세에 설 깨친 글 아는 게 우한 불러드리는 겨! 꿈에라도 글 아는 거 티내지 말어! 고것이 명 재촉어는 길인께! 그의 할아버지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얼굴로 아들에게 못 받고는 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의 우려는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그의 아버지는 남몰래 동학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고 동학도의 분노가 행동으로 불붙기 시작하자 그는 그 불씨의 하나로 정체를 드러냈다. 그의 아버지는 가복의 사슬을 스스로 끊고 동학의 손봉 물결이 되었다. 이놈이 귀연코 이를 저질러 부럽구나! 이를 어찌하실꼬! 이럴! 그의 할아버지는 안절부절못하고 나날을 보냈다. 새끼를 어떻게 단속했길래 그 꼴이 되도록 몰랐느냐고 꼴도 보기 싫으니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말라는 송진사의 노발대발한 호통을 들은 다음이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어깨축질을 잔뜩 웅크리고 기가 꺾일 대로 꺾여 지내면서도 바람탄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동학도의 기세에 속으로는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그건 결코 아들 때문만이 아니었다. 기왕 터진 본물이었고 동학이 이기는 것만이 자기네 같은 가랑잎 신세들이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동학도의 피흘림은 골고 골은 구름이 터진 것이라는 정도는 익히 알고 있었다. 급기야 송진사가 피난짐을 싸지 않을 수 없게 동학의 기세는 뻗어나갔다. 그러나 그것도 길게 가지는 못했다. 천국과 일본 군대가 서로 다투어 관군을 대신해서 동학군과 맞서게 되면서부터 전세는 일변하기 시작했다. 동학군은 곳곳에서 패배했고 흰 무명옷에 피범벅이 된 동학도들의 시체가 아무데나 나뒹굴기 시작했다. 동학군이 뿔뿔이 흩어져 산중으로 폐주했고 그와 반대로 산중 어느 절로 피난을 떠났던 송진사네가 돌아왔다. 송진사의 서슬은 예전과 다르게 시퍼런 날을 세우고 있었다. 아래 것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기 위함일 것이었다. 송진사네는 인명의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재산의 피해는 적잖이 입고 있었던 것이다. 행랑체에는 어느 때 없이 썰렁한 바람이 감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잠을 자다 말고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사랑체로 불려나갔다. 인자 내 쫓기는갑다. 그의 할아버지는 사랑체로 통하는 문을 넘어서기 직전에 한숨을 토했다. 그 한숨이 어찌나 깊고 진한지 할아버지의 기운이 모두 뽑혀져 나오는 것만 같았다. 사랑체의 마당에서는 덕석마리메타작이 한창이었다. 저 놈이 인자 오는구나. 꼬만 덕석 풀어라. 마루에 버티고선 송진사가 그의 할아버지를 손가락으로 겨냥하며 소리쳤다. 덕석을 통해 맨 새끼줄이 낫으로 끊기고 두 사람이 둘둘 말린 덕석 끝을 치켜둔과 동시에 덕석은 추르르 펼쳐나 지나갔다. 그 속에서 드러난 것은 피투성이가 된 그의 아버지였다. 진사나으리 살려주시시오. 그의 할아버지는 울컥 피를 토하듯 울부짖으며 피범벅이 된 아들의 몸을 덮쳐앉았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미 숨이 끊긴 뒤였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의 할아버지는 그대로 혼절하고 말았다. 다음날 새벽 그는 아버지의 시체를 가만히 싸매서 지게에 짊어져야 했고 하룻밤 사이에 십년살이를 해버린 것처럼 변한 할아버지는 흡사 헛개비처럼 휘뚱거리며 지게의 뒤를 따라왔다. 그의 아버지 나이 서른 넷이었고 판석의 나이 열 다섯이었다. 전라도 땅에서 누구 땅 얻어붙이고 살 가당차는 생강 묵지를 말아라. 느그놈들은 머슴사리도 못해묻게 맹글 것이다. 산골짝에 들어가서 솔잎이나 뜯어묻고 살아오. 요리 사대욕신 멀쩡하게 내보내는 것만도 큰 은혜입은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 타서 식소를 거느리고 쫓겨난 맨주먹의 할아버지는 온 하루를 말 한마디 없이 땅만 내려다보고 걸었다. 해가 뉘엿뉘엿해서 어느 개울가에서 보리밤 뭉치를 풀었다. 눈앞에는 숲이 깊은 산이 다가와 있었다. 그때부터 산골짝골짝을 타넘는 화전생활이 시작되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일을 하려고 길을 썼지만 무슨 중병이라도 기피하는 듯 식은땀만 쏟을 뿐 기운을 쓰지 못했다. 그리고 벙어리가 되어버린 듯 말을 하지 않았다. 어찌어찌 1년을 살아내고 그의 아버지의 재삿날이 찾아왔다. 양반! 고 숭악한 놈들! 새풀이 맹기로 징허고 징한 놈들! 그가 재상에 절을 하고 물러섰을 때 할아버지가 내뱉은 말이었다. 그건 할아버지가 실로 1년 만에 처음으로 한 말이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말을 칡뿌리를 질겅질겅 씹는 것처럼 했던 것이다. 그는 섬뜩한 기분이 들어 얼른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할아버지는 향이 타오르는 푸른 연기를 녹놓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싶게 주름살 투성의 여인볼에 심하게 실로겼다. 그의 할아버지는 결국 알아눕더니 며칠 만에 숨을 거두었다. 요건 니 애비가 동학 따라 집 떠남수로 할애비한테 남긴 기여 나가 살아서 니 아들한테 붙여줘서야 할 이름인디 앞자가 큰데자, 뒷자가 다스릴 치자라고 이었다. 그것이 느그 애비가 생전에 품은 한스런 매미였는디 대치라는 두 글자는 한지에 큼지막하게 적혀있었다. 골골병을 앓는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고추달린 증손자 한번 보고 싶다는 말을 무슨 탈영읍조리듯 했다. 할매 소원 풀고 일손도 하나 더 벌어들인다 셈치고 같은 화전민의 딸과 결혼했다. 그 고추달린 아들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연이어 딸들을 낳았고 할머니는 기다리기에 기진했는지 어느 날 문득 눈을 감고 말았다. 염치도 없이 딸은 그 뒤로도 둘이나 더 붉어졌다. 별다른 산고도 치르지 않고 애를 낳는 마누라의 안팡진 엉덩짝이 부실할 리는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부실한 것은 시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의 마음은 한결 초조해졌고 크게 다스린다는 뜻의 그 이름을 영영 써먹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방정맞은 생각이 불쑥 일어나고는 했다. 아들은 다섯 번째로 태어났다. 참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고 늦은 나이에 구경하는 고추였다. 그의 나이 서른 아홉이었다. 너무 당연하게 대치라고 이름 붙였다. 그 뜻이 사내다운 이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냄새를 영역히 맡을 수 있어 좋았다. 이름을 따라 아들이 어떤 큰 인물이 될 것 같은 알큰한 예감에 졌기도 했다. 그러나 산짐승이나 다름없이 산골짝이나 탄없는 화전민 신세라는 자각 앞에서 그는 한없이 초라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 같은 것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고는 했다. 드문드문 구경하는 세상이어서 그런지 그동안 세상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나라 주인이 바뀐 것이었다. 산을 타넘으며 거처를 옮기다 보니까 백운산을 거쳐 조계산에 이르러 있었다. 그는 산채 말린 것을 한 지게 가득 쥐고 쌍암장에 나갔다가 벌교 소식을 듣게 되었다. 중도라는 일본인이 폭우에 20리가 넘는 방죽을 막아 논을 만드는 간척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사람을 모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귀에 솔깃했다. 노임은 따로 지불하고 공사가 끝나면 소장론을 우선적으로 배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국밥이 식는 줄도 모르고 골똘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방죽 쌓는 노동이 제 아무리 힘들다 한들 화전 읽는 것보다 더 하진 않을 것이고 논농사를 짓게 되면 화전처럼 쇠밭을 읽을 필요가 없고 떠돌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그의 마음을 더욱 달뜨게 하는 건 아들을 산속에 쳐박아 산짐승처럼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다. 전기뿔이 번쩍번쩍하는 읍사무소가 있는 곳 아니 양반이고 산것에 차등을 두지 않고 그를 가르치는 학교라는 것이 있는 곳 그런 별천지에 뿌리내리고 살면서 아들을 사람답게 키우고 싶었다. 산것들도 당당하게 그를 배울 수 있게 된 그동안의 변화가 그에게는 나라 주인이 일본인들로 바뀐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었다. 할아버지를 뒤따라 그리도 암담하고 캄캄한 마음으로 산으로 들어갔던 곳과는 반대로 겨드랑이에서 날개라도 돋히는 듯 곧 날아갈 것 같은 기분으로 산을 등졌다. 그러나 그는 깊은 마음까지 들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목숨이 한 세상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팍팍한 것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을 한 마리 황소이거니 생각하고 닥쳐올 고난을 이겨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참으로 한 마리의 미련하고도 끈질긴 황소처럼 그는 공사장의를 이겨나갔다. 아들 대치가 무병하게 커가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고 빛이었다. 그는 담배는 피웠지만 술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술을 마셔서 될 살림살이가 아니었다. 도저히 가망없어 보이던 방죽 쌓는 일이 신압으로 신압으로 이어져 나가더니 마침내 완성의 날이 온 것이다. 폭우를 따라 뻗어나간 장장 20리가 넘는 방죽은 절로 탐복이 터져나올 만큼 장관이었다. 돌덩이를 전하려고 흙을 퍼나른 모든 일꾼들은 하나같이 그 기나긴 방죽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경의하는 반면 구체적 실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성벽처럼 완강하게 바닷물을 차단시키고 있는 방죽은 읍내 심장부와 폭립리를 직결시키고 있는 소와 다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뻗어가기 시작해서 순천만을 향해 차차 넓어져가는 폭우 20리를 치달아 호동리 선수머리에 그 꼬리를 대고 있었다. 순천만의 바닷물은 그 방죽을 따라 하루 두 차례씩 횡개다리 밑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가 물러가고 하면서 방죽을 쌓아 올린 네모난 무수한 돌들을 찰싹 찰싹 쓰다듬었다. 처음 약속대로 판석 영감은 소작지를 배당받았다. 끝도 없이 허기지고 고달픈 소작농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는 견눈질을 하지 않았고 딴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땅만 파고 땅만 다독거렸다. 육화를 지주에게 바치고 나머지 사할에서 농지세, 물세, 비롯대, 종자대, 기본 소작료 등등을 빼고 나면 뭘 먹고 사느냐고 입달린 소작인이면 누구나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 그런 불평에 동조하지 않았다. 속으로나마 불만스럽게 여긴 일도 없었다. 분명 그런 조건은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어찌할 것인가. 해결이 안 될 불평만 서로 씹어대다가 그 기분으로 술이나 한 잔씩 걸쳐대는 습관을 들여다보면 농사는 그나마 소출이 줄게 마련이고 생활은 더 꼬이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들 대치는 그가 소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변해간 것이다. 아버지가 관군을 상대로 한 싸움에 목숨을 내걸고 뛰어든 그 용기는 어디서 생긴 것일까. 아들놈 대치가 일본을 바람벽으로 삼고 있는 지주 중도를 상대로 소작쟁이를 벌인 용기는 또 어디서 생겨났을까. 아들놈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지만 하고 또 해야 한다고 했었다.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동학에 가담한 것일까. 판석 영감은 확연히 잡히지 않는 그런 어릿거림 속에서도 결코 아들을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는 않았다. 다만 아들이 겪는 고초가 아버지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이었다. 그런데 아들은 소작쟁이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망했고 똥똥거리던 중도가 그 넓은 땅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주랭랑을 쳐버린 마당에 아들은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던 것이다. 동백나무 숲은 어둠이 한결 짙었다. 얼굴을 촘촘히 맞대고 있는 동백나무의 윤기나는 두꺼운 잎들이 달빛을 야멸차게 막아내는 탈신지 몰랐다. 하동무 무사하게 왔구만 염상진이 하대치의 손을 덥석 잡았다. 자신의 손을 움켜잡은 염상진의 손이 부르르 떨었다. 그 파장이 하대치의 심장을 일직선으로 찔러왔다. 그는 단순한 동지의 표현만이 아니었다. 하대치는 사태가 절망적임을 직감했다.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됐소. 뜨기 전에 수행할 임무가 있소. 염상진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고개를 약간 갸웃했다. 무언가를 주저하는 태도였다. 하대치는 그런 것에 신경 잘게 쓰지 않았고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도 묻지 않았다. 염상진이 위원장 지책을 맡고 있기는 했지만 그도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속시원할 만큼 구체적으로 알리는 없을 것이었다. 우린 앞으로 투쟁 자금이 필요할 것이오. 그걸 당장 조달해야 되겠소. 하대치의 머릿속에 그 조달 방법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그건 염상진의 주저하던 태도가 풀어준 답이었다. 필요하면 해야 되라. 고맙소. 하동무. 염상진은 어둠 속에서 약간 웃어보였다. 하대치는 언제나 염상진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 그는 저절로 우러나오는 염상진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다. 우리는 세 사람씩 일개조가 되어 독립운동을 하겠소. 내가 1조. 하동무가 2조. 강동무가 3조를 지휘하시오. 하동무는 서울상의 윤관회를. 강동무는 학교 뒤 김관회를. 나는 정미소 최관회를 맡도록 하겠소. 무엇이냐? 큰돈 뽑자면 술도가 정관을 빼면 안 될 것인디요? 하대치는 염상진을 일깨우듯 말했다. 술도가 집 아들 성하섭은 우리 동지요. 염상진의 말에 하대치는 그렇구나 싶었다. 정하섭은 음례가 장악되고 나서 얼핏 다녀갔을 뿐 자신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의 존재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정하섭 동무를 봐서 술도가 집을 빼주는 게 아니오. 우리가 손대지 아니어도 정하섭 동무가 틀림없이 자금 조달을 하게 될 것이오. 그렇것구만이라. 하대치는 염상진의 치밀한 계획에 충분히 수긍이 갔다. 그리고 위원장과 정하섭 사이에는 무슨 연락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다하는 지주로서 화를 면한 것도 술도가 집이었다. 잠시 얼굴을 내비쳤던 것이 자기네 집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하대치의 머리를 뒤늦게 스쳤다. 작전은 한 시간 이내에 완료하고 두 시간 이내에 고읍들 끝머리 옥산 입구 선앙당에 집결토로 가겠소. 현찰이나 금반지 같은 건 모두 줬소. 자금 조달이 목적이니 절대로 살상은 없도록 하시오.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암호는 전과 동일. 자, 출발합시다. 염상진이 흡소리가 나도록 숨을 크게 들이쉬며 일어섰다. 그의 껑충한 키가 어둠 속에서 쓸쓸할 정도로 커 보였다. 하대치는 자신보다 곱절은 커 보일 것 같은 염상진의 머리끝을 올려다보며 그는 아무래도 이런 일에만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조심 오시시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하대치는 무심결에 이마를 하며 몸을 추슬렀고 하동무도 염상진이 하대치 어깨를 살짝 잡으며 말을 받았다. 하대치는 염상진과는 반대 방향으로 길을 잡았다. 어둠의 몸을 적시듯 자세를 낮추고 다리에 힘을 모았다. 일순간 그의 몸은 한 덩어리로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그 힘을 분출시켜 노를 젓듯이 어둠의 물결을 헤쳐나갔다. 염상진은 큰 키에 비해 싱거운 사람이 아니었다. 맵고 차지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하대치는 염상진 같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이고 자랑이었다. 하대치가 오늘에 이른 것은 모두 염상진이 끼친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두 사람이 관계를 맺어온 것도 10년 세월이 넘어 있었다. 사범학교까지 나온 염상진은 하대치의 여백 많은 머릿속에다가 많은 모종을 일식시켰다. 기질적으로 피해 농도가 짙고 환경적으로 불만 요인이 많고 태생적으로 자학성이 강한 하대치는 그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기름진 토양이었는지 모른다. 하대치는 양질의 화선지였고 염상진은 솜씨 탁월한 화선지는 솜씨 탁월한 화공이었다. 화공은 유려한 선을 긋고 현란한 채색을 했고 화선지는 그물감을 흠뻑흠뻑 빨아들였다. 정지! 쩌그! 저 집이다! 하대치는 담그늘에 바싹 붙어섰다. 윤부자네 집은 기와 꿀의 윤곽을 드러낸 채 큰 몸체를 어둡게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 윤부자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진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었다. 그 눅진눅진한 진땀은 물로 만들어진 땀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포식한 고기의 기름기가 빠져나오는 것만 같았다. 그는 엄청난 돈을 내놓고 목숨을 애걸했지만 결국은 죽었다. 친일도 포악한 지준으로 또 더러운 고리디금업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치자 그 짓을 하고도 살아남길 바라다니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위원장 염상진의 처형 결정이 떨어졌다. 윤부자의 그 짓이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근동 소작인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는 도저히 갚지 못하게 된 집의 딸을 범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내 처녀에 이르렀고 그는 범한 처녀들을 소실로도 들어앉히지 않았다. 그는 난간이 없는 소와 다리의 한가운데서 눈을 감아야 했다. 하동무, 얼굴을 어쩔게라? 뒤에서 복면을 하느냐고 묻고 있었다. 하대치는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아직 음내는 자신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셈이지만 날이 새면 달라지게 될 것이었다. 단순한 강도로 위장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싸게 얼굴 게리고 행동개시! 하대치는 목에 감긴 삼배수건을 풀어 복면을 지었다. 그리고 담 그늘을 타고 앞으로 내달았다. 뒷담을 넘었다. 문단속은 철저하게 되어 있었다. 변을 당하고 난 다음이니 당연한 결과였다. 하대치는 안방마루로 서슴없이 올라섰다. 뒤따르는 두 사람이 각기의 칼을 들고 마당 쪽을 경계했다. 문 열어! 싸게 문 열어! 하대치는 격자문을 툭툭 치며 예사 크기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밤의 정적을 큰 파문으로 깨고 있었다. 마당 쪽을 경계하고 있던 두 사람은 그런 돌발적 상황에 화다닥 놀라며 동시에 그를 돌아보다 보았다. 하대치는 부하들에게 안심하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잠 깼으면 싸게 문 열어! 누 누군디요? 하대치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하고 있었다. 문단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한 사람들이 그 정도의 큰 목소리에 잠을 깨지 않을 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밤중에 찾아올 사람이 누군 누구고 써! 싸게 열어! 문꼴이 벗겨지는 소리를 들으며 뒤를 돌아본 하대치는 두 부하가 복면을 벗어버린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하대치의 태도를 보고 복면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하대치가 윤간의 식구들에게 노린 점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빨리 복면을 하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빨갱이가 무섭긴 무슨 모양이구만? 말 한마디에 문을 척척 따준 거 보니까 싸게 싸게 돈이고 금반지고 다 꺼내요. 하대치는 방으로 뛰어들면서 강도로 돌변했다. 워매! 이 일을 어쩔구나! 윤과 마누라는 칼끝을 피해 벽 쪽으로 밀리며 속았다는 탄식을 물었다. 의짱기는 뭘 의짱해? 싸게 돈 많네. 금매 말이오. 빨갱이, 빨갱이놈들한테 사람 뺏기고 돈 거정 다 뺏긴 거 모르시고 오셨는 게라? 윤과 마누라는 예사 배짱이 아니었다. 목에 칼끝이 닿아있는 경황 중에서도 능청스런 거짓말을 꾸며대고 있었다. 그건 돈 많이 가진 자의 탐욕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난 어처구니 없는 대담성이었다. 요런 잡년! 세 살은 무슨 새빠질 세 살이요? 모가지 팍 도려내 불기 전에 말 들어! 하대치는 칼끝의 힘을 모아 윤과 마누라의 목덜미를 약간 찌르듯 했다. 쪼그 쪼그! 윤과 마누라는 농쪽으로 벌벌 기어가며 숨이 잦아들고 있었다. 윤과 마누라가 내놓은 돈은 의외로 적었다. 두 부하에게 농이고 문갑을 다 뒤지게 했지만 금붙지 않아 구경할 수가 없었다. 야들아! 저 늙은 년은 목심보다 돈이 더 중원 모냥인께 너희 둘이서 맡아 푸푸 쑤셔 죽여뿌러라! 하대치는 차갑게 말했고 두 부하는 칼을 꼬나 잡고 윤과 마누라에게 다가들었다. 숨킨 뒤 말을 함께 살려주시오! 살려만 주시오! 윤과 마누라가 방을 나서 손가락질한 것은 한가마 쌀이 들어가는 뒤주였다. 쌀이 밤나마 찬 그 바닥에서 돈이며 폐물들을 넣은 자루가 나왔다. 하대치는 오척반이 될까 말까한 단구였다. 그러나 타고난 뼈대가 굵었고 어렸을 때부터 농사 잡리를 거들며 단련된 그의 몸은 옆으로 딱 바라져 있었다. 그의 견고하게 뻗은 어깨와 짱짱하게 버탱긴 두 다리는 한눈에 기온께나 쓰는 몸으로 보였다. 목의 쪽을 빼박은 체형이었다. 하대치가 속했던 소자학회를 이끌던 염상진은 사범학교를 나오고서도 교편을 잡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 일본 놈 정신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질을 하는 것은 일본 놈 순사나 군인이 되어 독립군을 잡아 구문하고 뒤쫓으며 총질하는 것과 똑같이 앞잠이 노릇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농사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사범학교를 다니게 된 것도 순전히 아버지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하대치의 눈에는 그는 아는 것이 너무나 많았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사범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삼복 더위의 나무 그늘에 앉아 느긋한 목청을 뽑아대는 매미 신세와 다를 게 없는 선생질을 마다하고 그 굳고 험한 농사일을 작정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대치는 염상진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었다. 염상진은 용한 점장이가 점을 치듯이 하대치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골라내어 대신하고는 했다. 다 똑같은 사람끼리 어찌 차등이 있어야 되겠느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다. 양반이 따로 없고 상놈이 따로 없다. 양반의 피가 따로 있고 상놈의 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양반이란 것들이 저희들 좋게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이다. 마찬가지로 지주라는 것도 따로 없고 소작인이란 것도 따로 없다. 봐라 양반이란 것들은 그 많은 백성들의 피를 빨며 배를 불리다가 나라를 빼앗겼고 다시 일본 놈들과 작당해서 일본 놈들의 보호를 받으며 같은 민족을 짐승 취급하고 있다.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그 놈들인지 모른다. 일본 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지주놈들을 없애는 것은 한몫에 해야 될 일이다. 염상진은 어느 때 한 번 음성 높이는 일 없이 차분차분하게 말하고는 했다. 그런 염상진의 말은 무언가 갑갑한 몽으로 가득 차 있는 하대치의 가슴을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되어 어이로 만졌고 암담하게만 여겨지는 앞길을 열어주는 것 같은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되어 쏟아졌다. 염상진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게를 지고 걸어가며 새를 보는 논뚝에서 소에게 풀을 뜯기는 풀밭에서 예사로운 이야기 하듯 했다. 나중에서야 한 일이지만 그것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사들의 눈을 숙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중도를 상대로 쟁의를 일으키기 전날 밤에야 비로소 하대치는 염상진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 자신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거기에 모인 12명은 염상진만을 개별적으로 상대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마음과 뜻은 하나같이 맞아 들었다. 그들은 징용에 끌려가는 것으로 끝났지만 염상진은 재판을 받아 2년이나 징역살이를 치러야 했다. 출감을 하고 며칠이 지나 그의 집에는 징집 영장이 날아들었는데 염상진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그는 이런 사태를 예견했던지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는 다음 날 나가 그 길로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그리고 해방이 되기까지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림자 한 번 비추지 않았다. 그런데 해방이 되기가 무섭게 모습을 나타낸 그는 금강산에서 중로를 됐다는 묵뚝뚝한 한마디로 그동안의 행적을 일축해버려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하대치와 염상진은 5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는 감격적인 해우를 했다. 그때 염상진이 격한 어조로 터뜨린 첫 마디가 하동무였다. 하대치 일행은 횡개다리에서부터 북쪽으로 펼쳐진 고읍들을 향하여 바쁜 걸음을 옮겼다. 전동리가 시작되는 홍태거리에 이르자 나간과 고음 들력이 흐린 달빛 아래 아스막에 드러났다. 하대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약속한 장소 옥산은 맞은편 들력의 끝머리 어둠 속에 있었다. 들력의 왼쪽 옆으로 관통되고 있는 것이 보성을 지나 광주에 이르는 국도였고 오른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 나간에 이어지는 옛길이었다. 그 어느 쪽 방향도 탐탁지가 않았다. 두 방향 다 옥산까지는 휘어져 도는 길이었고 계속해서 모둠모둠 동네를 끼고 있었다. 저 개굴창을 타고 가자. 괜찮을게라? 암시렁 아뇨. 요 들판이 얼마나 넓은디 니까진 거 하나 꼼지락 댄다고 누구 눈에 띌성 부르냐? 하대치는 잔소리 말라는 듯 내지르고는 첫 발부터 크게 떼어놓았다. 이내 나타난 들물을 옆으로 비켜나갔다. 들물. 하대치의 뇌리에 불현듯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마누라였다. 들물은 마누라의 친정이었다. 그래서 순심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도 사람들은 마누라를 들물댁이라 불렀다. 그는 가슴이 찡 울리는 것을 느꼈다. 코얼이 맵게 하는 그 울림을 떼쳐내기라도 하듯 그는 거칠게 얼굴을 훔쳤다. 그러나 집을 나설 때의 마누라의 잔상은 지워지지 않았다. 안쓰럽고 미안하고 딱하고 마누라에게는 무어라고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 19인 그에게 마누라는 18에 시집을 왔다. 그리고 징용에 끌려갔다 돌아오니 4살짜리 아들을 그의 품에 안겨주었다. 꼭 거짓말 같고 꼭 금덩어리를 횡지한 것만 같은 그 기분대로였다면 그때부터 두더지가 되어 땅만 팠어야 했다. 마누라의 부지런함과 자신의 뚝심을 합쳤더라면 아무리 소작이지만 배골며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꼭 한 가닥만이 아니었다. 그에게 더 굵은 가닥은 따로 있었다. 그는 가망 없는 농사에 파묻히기보다는 그것을 가망 있게 만드는 운동에 빨려들었다. 그는 염상진과 함께 1년 감옥살이를 했다. 그때도 마누라는 갓난 사내 아이를 그의 품에 안겨주었다. 그러면서도 마누라는 미륵불의 현신인 듯 변함없는 얼굴이었다. 어찌 보면 웃음기가 감도는 듯도 쉽고 어찌 보면 아무런 표정이 없는 것도 같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편안한 느낌을 주는 얼굴로 마누라는 그를 대했을 뿐이다. 그의 아버지는 며느리의 그런 얼굴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겼다. 미륵불이 현신한 상으로 집안의 부귀용화를 이룰 관상이라는 것이었다. 징용에 돌아와 횡재한 것 같은 아들을 보고 고맙기도 하고 면목 없기도 해서 수사할 띠 없는 짓거리 하다가 재표가 당신 고상만 쎄 빠지게 시켰구만 하고 그는 머리를 극적였는데 주색잡기 허신 것도 아니고 남정네 허는 일인데 무신 짚은 뜻이 있거째라 마누라는 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1년 징역을 살고 나왔을 때도 마누라는 똑같은 말을 했다. 마누라는 배움이 없었지만 속이 깊었고 심성이 착했다. 특히 마누라의 지칠 줄 모르는 부지런은 동네 사람들의 입을 모으게 했다. 아마도 그건 가난한 소작인의 자식으로 커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채득한 삶의 방법이었을 것이고 더구나 남편이 오래 집을 비우게 되자 그 부지런은 더 질기고 억세게 되었을 것이다. 남정네가 하는 뜻깊은 일이 무엇이었길래 결혼 10년 동안 남편으로서 마누라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데치는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하데치가 옥산 입구 선왕당에 도착하니 염상지는 이미 와 있었다. 강동식 내 조를 기다리기 위한 경계를 세워놓고 돌담 구석의 염상진과 마주 앉았다. 앞으로 어쩌겄는가요? 하데치는 불타오르던 경찰서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불쑥 물었다. 하동부도 다 짐작은 하겠지만 한참 동안 어려운 투쟁을 해야 할 것이오. 주력부대가 무너졌으니 우리의 혁명 시도는 일단 실패한 것이오. 그러나 힘을 내시오. 혁명환수는 실패 다음에 얻어지는 갓진 열매니까. 염상진은 어점한 전라도의 것일 뿐 거의 사투리를 쓰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뇌리에는 며칠 동안 숨가쁘게 핏뜨겁게 벌어졌던 일들이 꼭 숨꿈결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경찰들이 그렇게 험한하게 도망할 줄은 몰랐고 경찰이 없는 세상에 지주며 유지라는 것들이 또 그렇게 맥을 못 쓸 줄을 몰랐었다. 꼭 자기네들 세상이 온 줄 알았는데 지주는 처단되고 소작인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미쳐 굳어지기도 전에 어디론지 쫓겨갈 줄은 정말 몰랐었다. 저 그 강동무쪼가 오는가 뿐만이라. 염상진과 하대치는 건너편으로 눈길을 던졌다. 논뚝을 타고 이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세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어디로 가는가요? 일단 조계산으로 직결하도록 되어 있소. 둘의 말은 일단 여기서 끝났다. 그들의 목적한 임무는 무사히 완료되었고 곧 옥산 요구리를 돌아 쌍안면 쪽으로 길을 잡았다. 하대치는 자신들의 일행이 아홉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했다. 각 마을마다 흩어져 있는 많은 동무들을 생각했다. 그러나 염상진에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건 금기였다. 하대치는 간절하게 담배가 피우고 싶은 것을 참아내며 무겁고 우울한 마음으로 쌍암의 문턱인 오금재를 오르고 있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10월 25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태백산맥 2회입니다. 민족의 발견 김범우는 살피 들었던 잠을 가위에 눌려 깬 다음 몸부림 치듯 뒤척이다가 일어나 안고 말았다. 매일 밤 되풀이되는 고통이었다. 염상진 신음처럼 흘러나온 소리였다. 그의 기진맥진한 의식을 염상진은 줄기차게 따라 붙으며 괴롭히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의 의식은 예리한 칼질을 당한 것처럼 무수한 가닥으로 갈갈이 찢겨졌고 그 가닥이 남아 간추리려고 안간힘 하다 보면 어느새 염상진이 불쑥 나타나 마구 헝클어놓고 말았다. 승패가 자명한 그 싸움에 시달리며 씨름씨름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 매일 밤을 그렇게 보내다 보면 언젠가는 하얗게 표백된 껍질만 남은 죽음을 만나게 될 것만 같았다. 그렇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염상진이 휘두르는 몽둥이에 얻어맞아 파리고 다리고 뚝뚝 부러지고 피 철철 흘리며 단숨에 죽고 싶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유한할 수밖에 없는 삶 염상진이 태우는 불꽃 그건 사회주의 혁명 완수일 것이었다. 염상진 김보무는 또 신음하듯 염상진의 이름을 내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보무 빨리 피하게 자네 춘부장 어르신은 몰라도 자네의 안정까지 내가 보장할 수는 없네. 자네한테 이런 말 미리 하는 것은 우정 때문이 아니네. 그날 밤 꼭 귀신처럼 느닷없이 나타난 염상진은 그 느닷없음과 똑같이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김보무는 가슴이 쿵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그 말댓을 알아차렸다. 공산당 활동이 불법화되면서 염상진은 체포되어 1년형을 살고 나왔다. 그 다음부터는 잠잠하게 지내는 것 같았다. 그런데 금년 3월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 실시가 공포되고 그 준비가 본격화되자 좌익계 반대폭동이 전국적으로 극렬하게 일어났다. 그때 염상진은 지하조직화되어 있던 부하들을 이끌고 경찰서를 습격했다. 그 실패로 7개월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그가 밤중에 느닷없이 나타난 것과 그 말하는 품의 당당함으로 보아 일이 벌어져도 크게 벌어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형님 무슨 말이오? 앉아서 차근차근 좀 말해보시오. 짐작만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 나 그럴 시간이 없네. 간단하게 말해서 마침내 혁명이 날아왔네. 이번에는 먼저번 같은 것이 아니라 군인들과 힘이 합쳐진 결정적인 것이네. 그쯤 알고 오늘 밤중으로 피하게. 내 말 우습게 알고 문기적이다가 체포되면 그때 난 모르네. 이만 가네. 염상진은 눈빛을 번쩍 빛내고는 휙 돌아섰다. 체포되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네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인가? 혁명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숙청을 말이야. 그런데 어찌 우리 아버님은 괜찮다는 겁니까? 나 바쁘다니까. 형님 말해야 합니다. 날 그리 못 맺겠으면 아버님 모시고 함께 피해. 못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안 되고 아버님은 괜찮은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네가 알턱이 없지. 그건 인민이 정하는 기준이니까. 염상진은 김범의 손을 뿌리치고 나갔다. 그는 더 이상 염상진을 붙들 기력이 없었다. 자네한테 이런 말 미리 하는 것은 우정 때문이 아니네. 염상진의 말이 귀청을 찢을 것처럼 왕왕왕 울려대고 있었다. 그 말 뜻을 도무지 회득할 수가 없었다. 우정 때문이 아니라면? 그럼 무슨 공적 때문인가? 언제라고 한 번 자신이 그들의 일을 도운 적이 있었던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취해왔던 언행은 직접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방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도움은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와의 교부는 2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있었고 자신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를 형님이라 호칭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굳이 우정 때문이 아니라고 못 받고 있었다. 우정 때문인 탓에 그는 그것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아버지가 읍내에서 손꼽히는 지주 중에 한 사람인 것은 강아지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그건 인민이 정하는 기준이니까 김보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인민이 정하는 기준 그건 넘어설 수 없는 난해한 벽이었다. 김보문은 서둘러 안체로 갔다. 그래 상진이가 시키는 대로 니는 얼렁 피해라. 아버님은 어쩌시고요? 염상진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걱정 말고 니나 얼렁 체비해라. 저 혼자 어떻게 해? 암시랑 안을 것이다. 나는 상진이를 잘 안다. 지가 자신하지 못할 일이라면 일삼아 우리 집에 오지도 안 했을 것이다. 상진이는 그리 허술한 사내가 아니여. 나는 상진이를 믿어. 김보문은 아버지가 염상진을 마치 자식 이름 부르듯 하는 것을 듣자 가슴이 먹먹해오는 감정의 굴절을 느꼈다. 아버지는 염상진이 타고난 낮은 신분의 피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의 총명함과 살의 분명함을 아끼고 사랑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염상진과 호요무제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 모른다. 아무래도 아버님도 떠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허 서잘띠없는 소리. 상진이 지를 못 믿겄으면 이 예배도 피하라고 하더람서.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상대방이 내보인 진심을 믿지 않는 것만치 큰 죄가 없는 법이요. 그때부턴 생사람 잡는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가거라. 싸게 떠나. 아버지의 말을 더 거역할 수가 없었다. 김보문은 암울한 심정으로 대또를 내리섰다. 마당으로 나선 그는 고개를 귀로 젖히며 긴 한숨을 어두운 허공에 토해냈다. 농밀한 어둠 속을 잠시 표류하던 그의 의식은 문득 별들의 존재를 깨달았다. 저 무질서한 것처럼 흩어져 있는 수많은 별들의 완전한 질서처럼. 염상진은 이미 저 우주공간을 광포한 무법자처럼 거대한 꼬리를 이끌고 날아다니는 위험스러운 별. 해성이 되고자 하고 있었다. 여보 어쩌실란가요? 아내의 근심스러운 얼굴이 김보문의 멍한 눈끼리에 잡혔다. 우선 들어갑시다. 김보문은 번잡스러운 생각들을 떠쳐내게라도 하려는 듯 걸음을 빨리 했다. 아들 경찰이와 딸 휘숙이는 조그맣게 잠들어 있었다. 염상진 그 사람 여보 김보문은 아내의 말을 제지하며 급히 고개를 돌렸다. 추춤한 자세에 겁에 질린 아내의 모습을 보자 그는 자신의 태도가 너무 격했음을 깨닫고 여보 당신은 바깥일에 신경 쓸 거 없소. 눈치껏 알아차리고 그때그때 마음에 새기면 돼요.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마음에 있는 소리를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이요. 이 시끄럽고 불안한 시국에 입단속 잘못했다간 엉뚱한 화를 입게 될지도 모르니까. 김보문은 다시 두 아이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조그만 것들의 잠자리에 함께 잠들어 있는 평화를 보았다. 그 세근거리는 숨소리 꾸밈이 없는 평온한 얼굴 거기에 깃들여 있는 안온한 시간과 공간이 가장 진정한 순금의 평화가 아닐까 싶었다. 김보문은 천천히 팔을 뻗쳐 두 아이의 손을 차례로 감싸잡았다. 작은 조가비 같은 손을 흐르는 따스한 체온이 찐하니 심장을 울려왔다. 학병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는 결혼을 독촉하는 아버지의 성화에 시달려야 했다. 학병 기간을 남들과는 달리 유별나게 거치는 동안 그의 의식은 넉마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해방이고 뭐고 그는 삶의 의욕을 거의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절망감이 아버지의 성화를 어느 기간까지 유보시킬 수 있는 설득력을 지닌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다. 형 범준이 독립운동의 가담에서 집을 떠나버린 것이 15년이 넘었고 아버지는 손자를 보지 못한 채 70고개에 마주 서 있는 형편이었다. 김보문은 아무런 감동 없이 결혼이라는 절차를 밟아 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두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기쁨보다는 비에 가까운 서글픔이 일어나고는 했다. 그건 그 생명들의 장례를 어둠으로 예감하는 연민 탓이었다. 서방님, 집이 다 끝났는데요? 밖에서 이 말이 들리자마자 김보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오지 말고 애들 잘 살피시오. 따라 일어선 아내는 원망스런 얼굴을 떨구었다. 김보문은 아버지가 정한 거처인 대박골문 서방집을 향해 20리 밤길을 걸어야 했다. 다음 날 오후 밤을 예비하는 10월의 수산한 바람결이 데이파리 사이사이를 흐르고 비껴 쬐는 열기 이른 햇살이 무수하게 많은 데이파리의 미세한 떨림 위에서 그 수요만큼 많은 빛의 조각으로 부서지고 있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던 김보문은 헐레벌떡 뛰어든 문서방으로부터 음내의 소식을 들었다. 서방님, 작은 서방님, 음내에 생난리가 터져부렀구만요. 어저께 밤에 좌익시상이 되야불었어라. 순서란 순서는 다 도망가 뿔고 빨갱이들 손에 경찰서가 불타고 문서방, 아버님은 어찌 되셨소? 어르신네요? 아, 어르신네요. 암시랑도 아니어요. 무사하시단 말이요? 하모니라, 되게 편히 귀신당께요. 문서방은 답답하다는 듯 목청을 도두었고 알겠소, 하며 김보문은 허물어지듯 평상에 주저앉았다. 작은 서방님, 어디 아프신 게라? 얼굴이 또 죽을 쌍인디? 문서방이 창백해진 김보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당황해했다. 아니요, 금방 괜찮아질 거요. 조금 있다가 음례 이야기나 차근차근 들어봅시다. 야, 허구 말거라. 참말로 간이 콩알만해지는 무선 귀경거리더만요. 문서방의 두서고 잡다한 이야기 중에서 뼈대를 간추리며 좌익 사상을 가진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거기에 민간인 지하조직이 합세한 것이었다. 그건 어젯밤 염상진이 했던 말과 일치했다. 반란군이 진태제를 넘어온 것이 확실하다면 그쪽으로 직결되는 도시는 순천이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바로는 순천에는 반란을 일으킬 만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았다. 있다고 해야 고작 이계중대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여수와 목포, 그 어디에서 발단된 것이리라 싶었다. 어쩌면 그 두 곳의 병력이 합세를 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반란군이 진태제를 넘어 벌교를 장악했다면 순천은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기가 십상이었다. 벌교가 그 지경이 되었으면 이어서 보성과 고음까지도 위험할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정신 바짝 차린 문서방이 가져오는 소식을 대하며 김범우는 절망감에 휘말리고 있었다. 작은 서방님, 어르신네가, 어르신네가 살아나셨구만요. 살아나셨다니께요. 무슨 소리요, 문서방? 근께 무엇이냐, 인민재판에서. 김범우는 전신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허탈에 빠져 비칠 비칠 주저앉으며 말했다. 자세히 얘기해 보시오. 근께 어르신 차례가 되었는디 워메 참말로 환장하겄던거 어르신네는 두눅 딱 감고 단상에 꼬꼬 턱에 쓰셨는디 누가 벌떡 일어남수로 소리질르기를 김사용은 지주지만 인민의 적은 아니다. 큰아들 범주는 독립투자고 김사용은 독립자금을 댔다. 인민의 피를 제대로 쓴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큰아들 김범주는 해방되고 3년이 지난 지금거정 소식이 없다. 모털말로 죽은 것이라면 조국 독립을 위해 하나뿐인 목심을 바친 것이다. 그라고 지주 김사용은 자긴들한테 진로 후하게 헌 사람이다. 그건 시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런게 김사용은 숙청에서 빼야 헌다. 그러더란께요. 그 말을 위원장이 접수한다고 발표하고는 또 모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헌란가 묻더만요. 어메 고때 사람 미치겄던거 근데 여그저그서 올쏘 올쏘 하는 소리가 터짐수록 박수를 안 치겄수 어메 나는 이때다 싶어 목그냥이 찢어져라 올쏘 올쏘 소리질러고 손바닥에 떨어져 나그라 박수를 쳤구만요. 그려서 어르신이 화를 면하시고 단상을 내려오시는데 지가 쫓아가 어르신을 부추검씨로 얼마나 죄시롭고 눈물이 나던지 고맙소 문서방 너무 애썼어요. 무신 당차는 말씀이시다요. 정작 고마운 사람은 따로 있제라 어르신 구하려고 나선 그 하대치란 사람 말이오라오 하대치? 귀에 익은 듯한 이름이면서도 딱히 잡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요? 하메 작은서방님도 알성불른디요? 위원장 염산진을 그림자맹키로 따라다닌 김서 빨갱이오다 징역사리도 함께 온 아 알았어요. 김범우의 기억 저편에서 흐리게 떠오르는 사내가 있었다. 하대치 그 사람이 어르신네 소작을 붙인 것도 아니고 무신 은혜를 입었다고 그리 발벗고 나섰는지 참말로 모를 일이란께요? 문서방은 영문을 몰라하고 있었다. 그건 염산진이 꾸민 완벽한 연극이었다. 그러나 대사로 사용된 아버지의 행적까지 연극은 아니었다. 남들과 똑같이 체포를 해가고 인민재판에 회부하고 부활을 시켜 발언하게 하고 그리고 석방시키는 과정을 거친 염산진의 의도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았다. 공적인 목적과 사적인 정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었다. 객관적으로 별로 흠잡힐 데 없는 아버지를 인민재판을 거쳐 석방시킴으로써 자기네들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널리 선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역시 단세포가 아니었다. 헌디 말이요 서방님 인민재판이라든가 뭔가가 끝나고 쥐기는 구판이 벌어졌는데 워메 징어기도 허고 어디서 말인가요? 워디긴 워디어라 북국민의 교 마당에서 인민재판을 끝내고 그질로 소아다리로 끌고 갔구만이라 사람들이 벌떼 맹키로 모였는데 사람들한테 귀경 식기대끼 줄줄이 세워놓고 죽였단께요. 문서방도 그걸 구경했단 말이요? 하모니라 징어기는 이었어도 그건 돈 내고도 못할 좋은 귀경거리였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요 문서방? 남들은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 좋은 구경거리라니? 존 귀경거리고 말거라? 죄는 진대로 가고 공은 닦은 데로 간다고? 즉은 놈들이 평소에 없이 사는 사람들 아프고 시림만 몰라주고 행투 고약하게 해가면서 배 터지게 묶고 살았음께 그렇게 당해서 싸제라 고것들이 하나씩 죽어 자빠지는디 시엉크 잘됐다 시엉크 잘되었다 허는 소리가 속에서 절로 속기든만요 그런 맘이 어디 나 혼자뿐이었을랍디요? 말을 안였음께 그렇지 귀경어는 전부가 다 똑같은 맘이었을 거구만이라 문서방 애썼어요 그만 쉬도록 해요 문서방이 돌아서고 나서도 김범우는 의식의 공백 속에 빠져 있었다 전혀 다른 두 모습의 문서방 그 어느 쪽이 진짜인가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표변할 수 있는가 그 어느 쪽이 진실인가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이중적일 수 있을까 있는 자들은 자기들만 사람인 줄 알지? 더러 그렇지 않은 우동생도 있지만 말야 난 그 단순한 자만을 고맙게 생각하네 거기에 우리가 설 자리가 있고 그게 그들 스스로가 빠져들어갈 함정이니까 염상진의 말이었다 그렇다 인간은 복합적 사고와 다양한 감정의 줄기를 소유한 동물이다 문서방의 전혀 다른 두 모습은 그런 인간의 속성이 표출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 모습은 다 문서방의 참모습인 것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외부의 영향과 상황에 따라 그것은 반응하는 것이다 문서방은 영겁 후 이틀을 끔찍한 소식만 가지고 왔다 소아다리 아래 갯물이고 갯바닥이고 시체가 질퍼런히 널렸는디 하이쿠메 인자 징여서 더 못보겄구만 아니라 재미가 오진 싹가스도 똑같은 거 두 번씩 보면 질리는 법인디 사람 죽이는 건 나리리 날마동 보자니께 환장 허겄구만요 그러하고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골른 사람들 편이란께 나쁠 것은 없는디 사람도 지각각 죄도 지각각이라고 사람마동 진제가 닮을 것인디 워치에서 마구잡이로 죽이기만 허는지 날이 갈수록 그 사람들이 무서짐수록 겁이 살살 난당게요 김범우는 놀란 눈으로 문서방을 건너다 보고 있었다 그건 바로 염상진이가 빠지고 있는 함정이었다 염상진이 문서방의 말을 들었으면 무어라고 할 것인지 궁금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김범우의 불면증은 점점 깊어갔다 김범우는 1943년의 막바지 12월을 방에서만 보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겨울 들판처럼 황량했고 겨울 하늘처럼 우물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유일한 일과는 해걸음이 되어 집을 나서서 중도방죽을 한정없이 걷다가 어둠에 묻혀 돌아오는 산책뿐이었다 1944년 1월 5일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최소한 그때까지는 생존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건 학대병을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과 맞걸리고 있었다 만약 삶을 내던지기로 작심했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날을 넘긴 다음에 할 일이었다 그의 아버지 김사용은 벌써 수차에 걸쳐 경찰서에 불려다닌 다음이었다 경찰서에서 김사용을 호출한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다 큰아들 김범준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읍내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입에 담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은 김사용과 함께 활을 쏘거나 꽁 사냥을 다니거나 할 정도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사용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일본에 휘사했다는 소문이 와짝 퍼졌다가는 금세 사라지고는 했다 사람들은 약속이 난 것처럼 그 소문을 빨리 감추려 했고 그때마다 김사용을 욕하기는커녕 장한 사람으로 마음에 새겼다 그건 모두 독립운동하는 아들로 인해 치르는 고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김사용을 호출한 경찰서장의 태도는 완강했다 작은 아들을 학병에 내보내지 않으면 큰아들의 행위를 공개수사에 붙이고 김사용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김사용의 그 어떤 제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작은 아들이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엉거주춤한 유보를 해놓은 상태였다 김범우는 어머니를 통해서 사건 전말을 듣고 나서 고운 마음을 작정하고 말았다 학병에 나가는 길밖에 없었다 형은 독립운동을 하고 동생은 학병으로 참전해야 하는 기구함을 되씹으며 밤을 새웠다 그리고 아침 일찍 경찰서장을 만나러 갔다 경찰서장 앞에서 학병 지원서를 썼다 그런 다음 김범우는 그 사실을 아버지께 말했다 김사용은 방바닥에 시선을 떨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염상진이 불쑥 찾아 든 것은 금음날 밤이었다 구두를 신은 채 방으로 뛰어든 그는 다짜고짜 낼 수 왔다 자네 학병 나가기로 했다면서 형님 이거 어쩐 일이오?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오? 가세! 개 돼지처럼 끌려갈 날만 기다리지 말고 나오고 가세!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쇼! 남일? 자네 억지수리 허는구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네 심정 내 다 알고 왔네 여름 난감할 때는 누구한테나 어떤 계기가 필요한 법이네 가세! 내가 자네를 안전하게 피신시켜줄 테니까 형님 마음은 고맙지만 그건 안 돼요 자네 정신 똑똑허니 차려야 쓰네 자네 어르신이 일본 놈들한테 기부금 내는 것하고 자네 학병 지원하고는 생판 다른 문제니까 자네 행동도 그렇게 이해되고 용서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네 그건 자네 독단적인 문제고 자네가 잘못 행동하면 범준이 형님 업적까지 똥 치르는 것이네 일본 놈들 군갈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저항해야 허네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용기있게 박차고 나하고 가세해 이건 마지막 기회네 형님 말 고맙지만 난 그럴 용기가 없군요 돼지처럼 학병에 끌려갈 용기는 있고? 염상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눈이 불을 뿜고 있었다 형님이 가진 용기만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도 따로 계획이 있어요 염상진의 눈을 맞수와 보고 있는 김범우의 눈에는 염상진이 뿜고 있는 열기를 능히 받아낼 만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염상진이 침을 뱉듯이 말하고는 돌아섰다 김범우는 그가 피신 중인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형님 조심해 가시오 김범우는 다급히 뒤따라 나가며 말했다 염상진은 소작쟁이 때문에 형을 살고 출가마자 뒤따라 나온 징집 염장을 피해 자취를 감추었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찾아온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헤어질 수 없는 것이 김범우로서는 너무 가슴 아팠다 김범우는 1946년 1월이 다 저물어 갈 즈음에 학병에서 돌아왔다 집을 떠난 지 꼬박 2년 세월이 흘러 있었다 어디 보자 내 새끼 어디 보자 니를 영영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다 이런 무정한 거사 어디서 뭘 하다가 인자사 오냐 금매 놈들은 다 오는데 니만 안 오니께 이 애미숙이 어째을 것이냐 타고 타고 또 타고 참말로 영영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병색이 완연한 어머니는 김범우의 전신을 더듬고 또 더듬으며 한정도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해방이 되는 날부터 두 자식을 기다리며 밤낮 없이 흘렸을 눈물로 벌겋게 진물로 내려앉은 어머니의 눈자위를 보며 김범우는 소그름을 씹었다 거기엔 모성의 질기고도 아픈 인내가 응결되어 있었다 어머니에게 해방의 의미는 두 아들을 다시 품에 안는 것이었을 터였다 그런데 응당 돌아와야 할 두 아들들은 한 달 두 달 석 달 석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저승객이 된 것이라는 파다한 소문을 어머니가 못 들었을 리가 없었을 것이고 그 어떤 매질보다 아픈 그 소문의 공포를 어머니는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몸은 성하냐? 저를 받고 난 아버지의 첫 물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이 나올 때까지 아버지는 꽤 긴 시간을 비료로 했다 그려 어디서 뭘 하느라고 그리 오래 걸렸냐 가그라 건너가 쉬어 아버지는 얼마나 고단허거냐 하는 말을 혼잣말처럼 낳게 내었다 김범우가 기억의 무덤 속에 영원히 묻어버리고자 했던 2년 동안의 행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들춰지게 되었다 순천 주재 미군 정청에서 사람이 찾아온 것이다 그날도 김범우는 끈끈한 잠에 흡인력에 빨려들어 아침도 먹지 않은 채 정호를 거의 보내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순천 군정청에서 나왔습니다 이소리가 그의 의식과 몸을 순식간에 하나로 결합시켰다 거기 누구요?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며 문 밖에다 대고 와락고함을 질렀다 저 군정청에서 손님이 오셨구만요? 주저하는 목소리는 군정청을 두 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었다 김범우는 어이없어하는 웃음을 핏이 흘렸다 머슴까지 무의식적으로 두 번씩 강조할 만큼 그 위력을 떨치고 있는 미군정청에서 김범우는 아무런 흥미도 없었다 망할 자식들 빨리도 찾아왔군 무슨 일이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님? 사내는 입심 좋게 허리를 반으로 푹 꺾으며 인사했다 김선생님? 어이없어 그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김범우는 꾹 눌렀다 서른 서너시 되어 보이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사내의 넋살이 역겨웠다 나흘 전에 돌아오셨더군요? 그동안 편히 쉬셨습니까? 김범우는 사내의 말을 듣고 벌써 그렇게 되었나 하고 깨달았다 자신은 나흘 동안 줄곧 숨아에 붙들려 시간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너 번 밥상을 대하고 몇 차례 변소를 가고는 했지만 그런 행위는 모두 잠에 취한 채 행해진 것에 불과했다 저는 군정청에 근무하는 한창길입니다 청장이신 화이트 대위님께서 김선생님을 모시고 오라는 분부를 받들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급히 모시고 오라는 분부였습니다 군부라? 그거 어느 나라 말이요? 네? 그건 옛날 양반 찌그레기들이 쓰기 좋아했던 말이요 요새말로 하지 않으면 명령이 되겠는데 그 명령을 나한테 한 거요? 아니면 형씨한테 한 거요? 저 그것이 그럼께? 당황한 사내 입에서는 굳이 쓰기를 피하던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형씨 말대로 나를 모시고 오라고 했다니까 그 명령이 나한테 한 것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소 난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가서 전하시오 선생님 어쩌려고 이러신단가요? 군정청장 미군 대위 말인데요 사내는 김범호의 코앞에 얼굴을 뒤밀고 다급하게 말했다 김 선생님이 안 가시면 명령 수행을 제대로 못한 지 입장이 워치 되겠습니다 대위 님이 찌푸짝거지 내주심서 모셔오라 했고 길물로는 미군 운전수하고 육십리길을 요렇게 쫓아왔는디 제 낯을 생각해서라도 가주셔야겠는데요 사내는 더할 수 없이 비굴하게 애걸하고 있었다 그러하고 말입니다 김 선생님 오늘 안 가신다고 해서 대위가 그만둘 줄 아신가요? 우리 같은 쫄자야 깊은 내막 몰르고 눈치로 때려잡는 것이지만서도 대위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날마동 보낼 것이구만요 어차피 한 번은 만나야 할 판국이라면 날마동 북기다가 만날 건 뭐 있는가요? 구름이 살 안되는 법인디? 어쩌실란가요? 가도록 하겠소 나가서 기다리시오 선생님 고맙고만이라 고마워요 김보무는 찬물로 낯을 싣고 몇 푼의 돈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섰다 대문 앞에는 치프차가 멈춰 서 있었고 그 둘레로는 크고 작은 동네 아이들의 경계와 호기심이 엇갈리는 눈으로 차를 내워싸고 있었다 핸들에 팔꿈치를 괴고 앉은 흑인 병사는 무료한 듯 느릿느릿 껌을 씹으며 큰 눈을 껌뻑이고 있었다 아이들의 접근을 막듯 뒷짐을 지고 엄격한 표정으로 서있던 한참길이란 사내는 김보무가 대문을 나서는 걸 보고는 재빨리 다가갔다 김보무의 앞에 이른 사내의 얼굴이 한순간 일그러졌다 저 혹시 양복이? 왜 이 옷으로는 대위를 만날 수가 없겠소?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양복보다 이 우리나라 옷이 얼마나 좋소 이 추위에 뜨뜻하고 몸 편하고 어서 갑시다 사내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김보무는 사내의 지적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입고 뒹굴었던 바지의 저고리를 그대로 걸치고 나선 참이었다 양복을 갈아입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긴 했지만 귀찮고 번거로운 생각이 앞서 외투만 들고 나왔던 것이다 앞자리에 오르는데 운전병이 굿모닝 써 하고 인사했다 하이 굿모닝 거의 무식적으로 인사를 받고는 김보무는 순식간에 저질러진 자신의 경솔에 어금니를 물었다 태평양의 외로운 섬 산타 카탈리나를 떠나 샌프란시스코 교회 어느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면서 앞으로는 영원히 영어를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던 것이다 운전병이 써라고 존대를 하는 것조차 뱀껍질이 닿는 것처럼 싫었다 위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을 것이고 운전병은 그 명령을 충실히 지킨 것 뿐이었다 그들의 그 철저성이 싫었다 김보무는 자신이 집에 돌아온 지 나흘밖에 안 됐는데 그들의 손이 뻗쳐오는 신속성에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들의 정보의 치밀성이나 기민성에 대해서는 이미 산타 카탈리나에서 탐복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별교라는 하나의 음배에 대해서도 전봇대의 수요, 소아다리의 길이까지 알고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산타 카탈리나에서 벌교 폭우에 침투가 제한되었는데 현지 탐사를 한 삼수정에 의해 뻘밭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닷새 만에 날아들 정도였다 로스앤젤레스의 근혜 산타 카탈리나 섬과 한반도의 구석 벌교 폭우와의 거리감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다 김 선생님은 미국서 사셨는가요? 차가 진태재를 올라가고 있을 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내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듯 마침내 은근하게 물어왔다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시오, 그건 형씨의 임무 바뀌니까 김범우는 찬바람이 휘 끼칠 만큼 매정하게 잘랐다 김범우의 뒤통수를 사납게 노려보며 사내는 마구욕을 퍼대기 시작했다 죽겋은 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대갱이 피도 안 모른 새끼가 영어출이나 씹을리는 모양인디 지미를 어디 두고 보자 언제고 내 손에 걸려들면 뼉다구를 추려볼 것인께 오, 톰슨!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소! 화이트데이는 그들 특유의 약간은 호풍스럽고 무절제한 것 같은 몸짓을 지으며 김범우를 맞이했다 자신을 굳이 톰슨이라고 부르는 것에 김범우는 냉수를 보냈다 일부러 그렇게 호칭함으로써 유대감을 상기시키고 자기네 관심의 도를 나타내고 이쪽의 마음을 일거해 사로잡으려는 그들의 철저성이 잘 드러난 행동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화이트데이님 용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내 호칭에 대해서입니다 나는 톰슨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산타 카탈리나 섬을 떠나면서 있도록 되어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OSS 조폭을 여는 톰슨이 아니라 조선인 김범우라는 사람인 것을 확실히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김범우는 일부러 사무적인 태도를 취하며 딱딱하게 말했다 그들이 톰슨이란 호칭으로 얽고자 하는 그물을 미리 막을 필요가 있었다 아 그 점은 내 실수였소 미스터 김 기분 나쁘게 했다면 네 사과하겠어요 난 단순히 반가워서 사용해 본 이름일 뿐이었소 왜 나를 불렀는지요 아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미스터 김이 우리와 함께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소 산타 카탈리나의 연장으로서 말입니까 김범우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대위는 난감한 표정이 되었다 우린 능력 있는 통역관이 필요하오 물론 적정 보수도 지급하게 될 것이오 대위는 더듬거리듯 어렵게 말하고 있었다 김범우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열게 웃었다 적정 보수라는 말이 자신을 유혹하기에는 너무나 허약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산타 카탈리나 일원이 됐던 것도 전적으로 내 개인의 선택권에 의해서였습니다 더구나 적정 보수가 지급되는 통역관의 일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대위님의 호유는 고마워나 나는 그 일을 맡을 형편이 못됩니다 김범우는 그들의 생리에 맞게 명백한 태도를 보였다 대위는 몹시 당혹해하고 있었다 김범우는 그 당혹해함이 비위에 거슬렸다 그것은 말만 꺼내놓으면 감지덕지할 것이라고 이쪽을 쉽게 생각했던 계산착오의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미스터 김 이건 새로운 당신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내 전공은 영문학이 아니니까요 딴 일이라니 그게 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난 선생이 될 겁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새 나라 건설에 그 어떤 일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우는 침착하고도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꾸며대고 있었고 그런 자신이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마음에 들 수가 없었다 그렇지요 그렇게 치요 교육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대위는 더듬거리며 백길을 들고 있었다 김범우는 군정청을 나서며 전주가 고향인 박두병을 떠올렸다 아마 박두병도 자신과 똑같은 제의를 받았을 것이 거의 틀림없었다 그도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지 그 제안을 거절했을 것이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동지에서 포로로 바뀐 처우에 대해서 얼마나 붕괴하고 절망했던가 그는 범하전선의 같은 소대에서 만나 나흘 전 인천항에 귀국해서 헤어질 때까지 인연열을 그야말로 생사구락을 같이한 기막힌 사이였다 그와 함께 일본군을 탈출해서 영국군에 투항했고 일본군 포로가 아닌 조선인으로 연합군 편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자 했던 요구가 받아들여져 두 사람은 미국으로 보내졌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혹독한 OSS 첩보요원 훈련을 밤낮 없이 3개월간을 받았고 미지상군의 한반도 상륙을 위한 전초작업 임무를 띄고 침투되려는 즈음에 일본 땅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이다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훈련지 산타칼라리나 섬을 떠나면서 그들은 OSS 첩보요원에서 포로 신세로 바뀌어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다 김범우는 학병에 끌려나가면서도 범하의 정글 속의 동료의 무덤을 계속 파면서도 후퇴하는 자동차를 쫓아오며 경상도 사투리로 부르짖다가 끝내 길바닥에 나둥그러지던 정신대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라 잃은 서러움이 그렇게 기막히지는 않았었다 기대하지 않은 자에게 받는 핍박보다 기대했던 자에게 당하는 배신이 10배 아프다는 사실을 깨달은 계기였다 인천항에 내려진 포로들은 미군의 명령에 따라 체조 대형으로 양팔들을 벌리고 섰고 바닷바람이 몰아쳐오는 1월의 추위 속에 모두는 발가숭이가 되어야 했다 보무, 자네 꼬치가 춥다고 허네 박두병은 허허되고 웃으며 말했고 내 꼬치야 상관없네 만 자네 꼬치나 얼지 않게 허소 당장 일 시켜야 할 것 아닌가 김보무는 이미 장가를 간 박두병을 상기하며 대꾸했고 두 사람은 발가벗은 채 찬바람 속에서 허허한 웃음을 허허로운 허공에다 뿌리고 서 있었다 세 번째의 명령에 따라 발가숭이 포로들은 왼쪽에 줄 맞춰 놓여진 옷가지 앞에 하나씩 서야 했다 그건 헐고 때 묻은 일본군의 옷이었다 결국 수송선을 타기 전에 하와이에서 더입은 미군 옷은 하나도 남김없이 반납한 셈이었다 김보무는 그것이 차라리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랐다 김보무가 군정청을 다녀온 다음부터 자신에 관한 소문이 가만히 속에서 썩는 홍어 냄새 풍기듯 하는 걸 알고 있었다 염상진이 찾아온 것은 그 즈음이었다 그가 밤이 아닌 대낮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것이 김보무로서는 기뻤다 염상진이 보여준 끈질긴 항일정신은 어느 모로나 값지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다 요새 떠돌아다니는 소문은 어찌 된 것인가 서로의 무난 인사가 끝나자 염상진이 가려운 데를 못 참고 극듯 물어온 말이었다 자신이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염상진이 몰랐을 리가 없었다 아마 그 소문이 아니었으면 염상진은 결코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았을 것임을 김보무는 알고 있었다 소문에 얼마나 살에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군정청 통역관 자리를 거절한 건 사실이오 그거 참 잘한 일이네 자네가 왜 미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해 미제국주의자들이라니요 듣고보니 묘한 기분이 듭니다 기분 묘할 거 없네 마땅찮아서 그리 부르는 것 뿐이니까 그런데 소문은 그것만이 아니고 또 있던데 더 무슨 소문이 있던가요 자네 앞에서 소문을 내 입으로 되십을 필요는 없을 것이고 일본군으로 학병을 나간 자네가 어떻게 미국에서 귀국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네 자네 미국에서는 무슨 일을 했던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김보무는 짜증스럽게 내뱉었다 그리고 금방 후회했다 염상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던 것이다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모양이구만 딱 한 가지만 대답하게 소문의 척보요원 훈련을 받았다는데 사실인가 김보무는 담배를 비벼 끄며 부일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보무 내 경소를 용서하게 자네의 깊은 속 모르고 학병 나간다고 그리 타박을 했으니 자네는 큰 애국을 한 것이네 자네가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척보요원이 된 것을 이제 와서 딴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미군의 흉기에 걸려들지 않는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자네는 그것으로 또 한 번 커다란 애국을 한 것이네 말마다 애국 애국하는데 괜히 과대하게 의미 부여하지 말아요 속 느글거리니까 그리고 미군의 흉기에 걸려들지 않은 게 애국이라고 했는데 그건 또 무슨 회개한 소리요? 미국 놈들은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온 놈들이야 그럼 우리나라를 흥하게 하려고 온 사람들이 따로 있단 말이요? 김보무는 말을 하면서 내가 왜 어린애 장난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나 싶었다 사회주의 건설만이 그 길이야 염상진은 부르르 떠는 몸짓을 하며 마침내 깃발을 세우듯 그 말을 부르짖었다 그런 염상진의 눈은 묘한 광채로 타오르고 입술은 응둥 물려 있었다 그건 이미 하나를 신념으로 선택해버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김보무는 대화의 단전을 느낌과 동시에 짙은 피로감에 쌓였다 형용하기 어려운 서글픔이 자욱하게 가슴을 덮어왔다 그건 하룻밤 사이에 포로 취급을 당해 잠 못 이루며 바라보았던 벽과 그 어찌할 수 없던 외로운 체념이 불러오던 서글픔이었다 좋아요 어떤 주의를 따르든 그건 개인의 자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곧 민족 전체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미국이다 소련이다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런 정치적 태길이 아닙니다 그건 한민족이 국가를 세운 다음에나 필요한 생활의 방편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민족의 발견입니다 그 단합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해요 자네 말은 아주 그럴듯해 보여 그러나 그건 부르주아적 환상이야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소에 점령당한 상태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인가 이념인가 하는 것에 노란한 민족이 서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그게 부르주아적 환상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우리에게 해방은 곧 인민혁명이야 해방은 곧 새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고 그 시작은 인민혁명을 통한 새 나라의 건설부터 내 그런데 자네는 시대의 역행적으로 캐캐묵은 민족이나 찾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렇게 속단하지 마세요 민족이라고 하니까 핏줄만을 중시해서 어중이 떠중이 다 싸잡아서 말하는 민족인 줄 압니까 현 시점에서 친일 반역세력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류들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절대 다수의 민족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민족의 발견이라고 했어요 형은 그게 바로 인민혁명세력의 교합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 민족에는 일체의 정치성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갈려 이념을 먼저 선택하면 우리 민족은 결국 분열밖에 할 게 없다 그겁니다 그런 민족 개념이라면 내가 경솔했네 그러나 자넨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해방꾼은 미국일 뿐인데 미국이 아무리 해방을 놀려고 해도 그건 헛고생이네 친일 반역자들을 빼놓고는 모두가 혁명세력이고 거기다 또 소련이 있는데 미국이 무슨 수로 힘을 쓴단 말인가 참 소편하고 간단한 생각이군요 형은 정말 소련이 우리의 해방과 혁명을 돕는 우리 편이라고 믿습니까 그 무슨 잠구대 같은 소린가 일정 때부터 소련만큼 우리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관심 쓰고 도와준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과연 그럴까요 내가 두 가지 사실만 지적해 볼게요 첫째는 신탁통치 결의고 둘째는 미군정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탁통치라는 건 미국이 혼자서 결정한 일입니까 그건 엄연히 소련이 두 개의 제국주의 국가와 나란히 앉아 작당하고 야합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장소까지 모스크바에서 우리나라를 먹이로 놓고 제국주의자들과 서로 이익을 분배하고 있는 소련의 처사가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런 소련이 어찌 우리 편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자네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소련의 전략 전술이야 그래요? 철저한 그들의 대변자로군요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럼 그 모순과 허위가 보일 겁니다 자넨 생각이 너무 많이 변했구만 미국물을 먹어서 그런가 비꼬지 말고 내 말 마저 들어보세요 둘째로 미군정의 인공을 부인했는데 그게 미국이 현실적으로 힘을 쓰지 못해서 취한 처사입니까 그건 곧 자기네 점령지구에서 공산주의를 부정한 것이고 혁명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래도 미국이 힘을 못 쓰는 겁니까 그건 군정에 일방적으로 취한 만행이지 우린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 당하지도 않아 우린 그 만행을 분쇄하기 위해 계속 투쟁을 전개하고 있어 예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행동통제를 받지 않는 포로로 특별 취급을 받으며 수용소에서 내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미소의 세계전략에 관한 책들과 논평들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얻어진 것은 미국은 제국주의적 팽창주의고 소련은 그에 못지않은 공산주의적 패권주의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개의 어마어마하게 큰 발에 재빨 펴고 있는 것이 우리 이 땅과 우리 민족입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할 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끼리 이념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단아발에 하나로 뭉치는 거라는 내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겁니다 이게 헛소리입니까? 지름길을 두고 돌아갈 건 뭔가? 오늘 얘기로 자네가 사회주의를 버렸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확인했네 자네 생각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허황한 것인가는 곧 알게 될 거네 미국이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역사의 필연적인 흐름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네 누구 말이 맞나 두고보세 염상진은 일어섰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게 어떻소? 김범우는 참 그대를 하듯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염상진과 함께 사회주의를 논했던 먼 기억이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은 순천 중학을 염상진은 광주 사범을 다니며 보낸 세월이 이젠 전설처럼 먼 이야기였다 염상진이 이대로 떠나면 그때의 우정까지 영영 두 갈래로 벌어지고 말 것 같은 어두운 예감 때문에 김범우는 엉뚱한 말을 한 것이다 보무 자네의 맘 내가 다 알아 허나 나는 자네하고는 피가 다르네 소화 하얀 꽃이라는 이름의 무당 이 방은 정하섭은 낮은 목소리에 주절을 담았다 그리고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뒤로 끌어당기는 그의 손은 목소리보다 조금 더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방문을 열던 소화의 동작이 일순에 멎었다 그녀의 고개가 느리게 아주 느리게 그 얘기로 돌려졌다 이 방은 다시 되풀이하는 정하섭의 의식 속에서는 그녀를 갖고자 했던 뜨거움이 한결 식어 있었다 다 신령님 뜻인디 되레 보살피실 거구만요 소화는 마치 무슨 주문을 외듯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소화가 한 말의 의미는 그의 머리를 한순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의 의식 속에는 운명이란 말이 휜 푯말 위에 검은 글씨처럼 또렷하게 박여왔다 정하섭은 바로 눈앞에 그녀를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백지의 휘고 허전한 얼굴이 아닌 무엇인가 분명 의미를 담고 있는데도 딱히 해득해낼 수 없는 얼굴이었다 그녀의 난해한 얼굴 중에서 유일하게 말을 하는 것은 눈이었다 그러나 그 눈마저도 어떤 확실한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다 슬픔이 자욱했고 혼미하게 흔들렸고 무언가를 애써 호소하는 것 같았을 뿐이다 소화 정하섭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자신의 손하기에 새로운 힘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하섭은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에 놀라고 있었다 전에는 자신의 마음 그 어느 구석에 기억되고 있었는지조차 모를 이름이었다 그런데 막상 불러놓고 보니 전혀 생소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사춘기에 외롭게 뜨거웠던 빗속에 소화 이름을 남몰래 잠재웠던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무당의 딸이다 스스로에게 일깨우며 소화의 모습을 의식 밖으로 몰아내려고 괴로워했던 그때부터 벌써 운명의 연습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정하섭은 자신이 가담하고 있는 운동과는 생리가 맞지 않는 운명이라는 말에 아무런 거부감도 느끼지 않은 채 그녀가 이끄는 대로 문지방을 넘어섰다 그네들의 신을 모신 방에서 그 짓을 하면 그때 끼쳐오는 두려움은 이성적 판단이나 논리적 비판으로 물리쳐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어떤 신성한 대상을 모독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초인간적인 재앙을 무서워하는 본능적 잠재의식의 발로였다 그리고 자신을 그 방으로 이끌어가는 그녀의 태도에 불현듯 의혹이 솟았다 이 여자가 겉모양만 처녀로 꾸몄을 뿐이지 남자를 많이 경험한 것이 아닐까 그건 순간적 욕구만으로 여자를 소유하고자 하면서도 그 여자가 처녀의 길을 바라는 남성적 이기였다 그 두 가지 이유로 비롯된 거부감을 그녀의 한마디가 깨끗하게 씻어낸 것이다 다 신령님 뜻인디 그녀의 이 한마디는 부처님 아래 무릎 꿇은 불교도의 합장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기는 크리스찬의 맹세와 그 순순한 진실의 밀도가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그녀는 벽을 바라보고 앉아 소리 없이 저고리를 벗어내고 있는 참이었다 그 어둠 속의 몸짓은 그를 흡입하는 걷잡을 수 없는 마력이었다 그의 전신의 피가 뜨거운 기름으로 변했다 그의 뜨거운 기름은 전신 마디마디에서 불꽃으로 타올랐다 수천의 불꽃은 일시에 그녀를 향해 뜨거운 혀를 내밀었다 그는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그의 손에는 치마 속에 감추어진 그녀의 전무덤이 크게 잡혔고 그녀의 몸은 놀란 듯 격련의 물결을 일으키며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녀의 귀연절이에 닿아있는 그의 코에는 그녀의 채취가 가득했다 그는 들꽃 냄새를 거칠게 빨아들이며 그녀를 더 깊게 포옹했다 그녀는 미약한 한줄기 바람의 힘에 순정하여 떨어짐을 짓는 꽃잎처럼 요위로 무너져 내렸다 껍질을 다 잃어버린 그녀는 마침내 알몸이 되었고 묽은 어둠이 그녀의 부끄러운 나신을 가리는 옷이 되었다 그녀의 전무덤에 얼굴을 묻은 그는 오로지 배고픈 넋이일 뿐이었다 그는 더 짙은 들꽃 냄새에 혼미하게 취해가는 한 마리 벌이었다 어릿거리고 흔들리는 의식 속에서 그는 허물을 벗어던지듯 알몸이 되었다 외로운 알몸은 그 외로움을 부릴 짝을 찾아 허둥거리는 몸짓을 지었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서도 배운 바 없는 몸짓을 최초로 지으며 그의 편안한 자리가 되고자 하고 있었다 그녀는 뜨거운 불덩이가 전신을 태워오는 현기증을 느꼈고 그 현기증이 불덩으로 튕겨지는 아픔을 어금니 사이에 물었다 그녀는 한사코 신음을 어금니 사이에 물어 입 밖으로 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처녀가 떠나가는 마지막 몸짓으로 남기는 통증을 인내하며 사무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건 울음이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긴긴 날 동안 사무쳐 왔던 바람으로만 뛰어보냈던 안타까움이 비로소 매듭을 이루는 휘열의 언어로 기쁨의 소리로 흐르는 눈물이었다 소아 그는 그녀의 허리를 꾹 눌러잡으며 나지막하게 불렀다 나 묻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소 내 느낌으로는 소아가 나를 남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무슨 이유 때문이오? 소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제 마음을 아셨으면 됐습니다 아무것도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같은 말 두 번씩 묻는 걸 제일 싫어하는 성미요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고 그녀의 마음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라 갑자기 허둥거리기 시작했다 다 신령님 뜻이구만요 그녀는 눈을 꾹 내려감으며 몸을 바르르 떨었다 정확한 대답이 아닌 것은 분명했지만 더 이상 마땅한 대답을 찾을 길이 없었다 소아 얼마나 고운 이름인가 얼굴만큼 곱고 아름다운 이름이다 하얀 꽃 그 누가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을까 그 뜻이 왜 외롭고 슬픈 느낌을 줄까 그녀가 무당의 딸이라서 그런가 그는 이 생각을 끝으로 농밀한 잠에 완전히 함락되었다 그녀는 고개를 한쪽으로 돌린 채 그의 알몸을 이불로 덮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조심스러운 눈길을 정하섭의 얼굴로 보냈다 그녀는 섬세한 눈길로 정하섭의 잠든 얼굴을 더듬어 나갔다 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전혀 현실 같지가 않았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도 그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난 것도 다 신령님의 뜻과 권능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믿었다 니같이 이쁜 애가 왜 무당 딸이 됐는지 모르겠다 소녀는 불쑥 말하고는 비파 껍질을 담장 넘어 어둠 속으로 내던졌다 그 말이 가슴을 치고 지나가던 아픔과 눈물이 울컥 솟아오르던 그때의 슬픔을 그녀는 잊어본 적이 없었다 대물림굿을 끝낸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현부자의 손길이었다 현부자가 구판을 푸지게 차려준 것도 예사로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그 구판만이 아니라 현부자가 그네들에게 베푼 경제적 혜택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아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엄니 그렇그럼 뜨뜨미지그너게 말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말을 혀보란 말이시 금매 말이다 이 엄씨가 무슨 말을 더 하란 것이냐 나도 새 중간에 끼어서 더 못 살 것다 와 어머니는 더럽고 추하게도 현부자와 이미 묵게를 한 눈치였다 무당의 운명을 타고난 것도 서러운데 무당의 전역성은 한낱 부자의 노래계로 취급된다는 것이 그녀는 견딜 수가 없었다 엄니 맘대로 혀보시오 그 영감탱이한테 날 완력으로 넘기는지도 모르는디 그렇게만 혔다하면 어찌 되는지 알제라 그날로 나 팍 죽어뿔 것이오 나는 절대로 그리 더럽게는 안 살 것인께 그녀는 이빨까지 앙담으로 보였다 엄마 엄마 남은꼴 춘향의 절개 또 한나 나왔네 그리야 말이 그렇지 죽기가 어디 그리 쉰 줄 아냐 어머니는 능치고 들었다 그런께 얼른 한번 혀보시오 나가 팍 죽어뿔는지 못 죽는지 보게 워메 워메 저년 사람작권 내매 눈에 시뻘은 불꽈은 켬시롱 저년 돋뿌리는 것 잔보소 알겄어 니 뜻대로 혀 니 뜻대로 어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단념을 하려는 눈치였다 현부자네가 도깨비 장난에 홀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망했을 때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었다 그녀는 줄곧 위태위태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정하섭은 두 팔을 휘저으며 울음도 비명도 아닌 소리를 다급하게 지르고 있었다 흉악한 꿈에 쫓기고 있거나 가위에 눌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를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팔을 뻗쳤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그의 몸 가까이에서 멈춰지고 말았다 그가 맨몸이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계속 괴로운 몸부림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허공만을 잡고 잡아주며 가늘게 떨렸다 잡귀에게 잡히면 안 되는 뒤 혼을 빼앗기면 안 되는 뒤 그녀는 안타까움으로 팔을 뻗쳤다가 자기의 가슴을 뜯다가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잡귀를 물리쳤는지 그는 잠시 후에 편안한 잠을 이어갔다 그녀는 잡곡을 빼고 쌀만으로 밥을 안 쳤다 그리고 불탐이 좋은 팥싹 마른 삭정이만을 골라 불을 지폈다 팥물이 넘쳐 흘러 소전에서 피지지직 소란스런 소리를 내며 말라붙고 있었다 그녀는 치맛귀를 잡아 눈물을 훔치고는 부직갱이로 삭정이가 탄 작은 불덩이들을 소다래로 긁어 모았다 그리고 살강으로 돌아서 작은 함지박을 끌어냈다 그 안에는 달걀 하나가 덩그러니 들어 있었다 두 개쯤 있으려니 생각했던 것이다 강고등어 한 손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쇠고기 반찬을 올리지 못하고 닭을 잡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꼴이 무엇인가 그녀는 안타까웠다 색다른 반찬을 더 만들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서운하고 허전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음내의 어물전이나 정육점을 다녀올 수도 없었다 어쩌면 아침밥만을 먹고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싱싱한 꼬막이라도 한 접시 소복하게 올려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녀는 꼬막무침만은 그 어떤 음식보다도 자신있게 해낼 수 있었다 꼬막은 벌교 포구에 차지고 즐긴 넓고 넓은 뻘밭의 특산물이어서 벌교 여자치고 꼬막무침 못하는 여자는 하나도 없었다 워메 내 새끼 꼬막무침는 솜씨잔보소 저 반달같은 인물의 손끝 염려포기가 요리 메시라운 니는 천상 타고난 여잔디 금매 그 인물 그 솜씨 아까워 어쩔것 나와 어머니를 슬프게 했던 꼬막무침는 솜씨였다 소아는 부엌을 나와 신당 쪽으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문 가까이 귀를 기울였다 코 고는 소리만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다 햇살은 없었지만 날은 완전히 밝아있었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부엌으로 가려다가 안방에 눈을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서렸다 그 사람과 안방을 나온 다음 벌써 몇 시간째나 어머니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 죄스러운 생각이 가슴을 채웠다 어머니는 그동안 소변을 참다 못해 옷과 유를 적셨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 어머니는 사지를 못 쓰고 말을 못할 뿐 청각이나 시력 생각하는 것은 정상에 가까웠다 어머니는 품을 맞아 멈져놓은 다음부터 눈이나 표정으로 의사표시를 해왔다 누구인지 모를 남자에게 딸이 끌려나가고 붙들려 해도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고 소리치려 해도 혀가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는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미칠 것 같았을까 없니 없니 그녀는 다급하게 어머니를 부르며 아랫목으로 기다시피 했다 어머니는 눈을 뻔히 뜨고 누워있었다 그런데 그 눈에는 전해볼 수 없었던 핏발이 서리고 안색은 하얗게 질려있었다 그동안 공포에 시달린 흔적이 여겨냈다 내가 미친년이다 없니 나 여기 있어 나와 땅게 그녀는 울먹이며 어머니를 흔들었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번졌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 입술이 둔한 경련을 일으켰다 없니 나 암시랑 아뇨 아무 걱정하지 말아 아무 일도 없었음께 어머니는 터디게 눈을 껌뻑했다 알았다는 표시였다 어머니의 두 눈에서 옆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없니 없니 암시랑 아뇨 승훈 사람이 아뇨 없니도 보면 다 아는 좋은 사람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성급급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술도 갓집 아들이라고 밝히지는 못했다 다시 벽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없니 안심이요 얼른 가보고 올틴께 어머니의 수변자리를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어느새 방문을 밀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인연이 미친년이다 미친년이다 자신을 휠첵하고 있었다 그녀는 신당 문을 빼꼼하게 열었다 좁은 시야에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들어와 문 닫으시오 아니 찬물 한 사발 먼저 주시오 그는 그녀가 물그릇을 방바닥에 놓기 전에 팔을 뻗쳤다 혹시 이상한 사람 얼씽거리지 않았소? 아무도 없었구만요 여기 말고 더 안전한 곳은 없소? 아마 이틀 정도는 더 여기 머물러야 될 것 같소 그동안 맘 놓고 피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오 있구만이라 현신의 빈 제각에 숨을 띠는 얼마든지 있구만이라 그녀는 온몸이 뜨거운 기운으로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빠르게 말했다 더 늦기 전에 당장 그리로 옮겨야겠소 저 아침 진지가 다 되었는디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먹겠소 근디 빈 제각으로 밥상 들고 댕기는 거 넘들이 보면 사람 숨어있는 거 금세 눈치챌 것인디요 좋소 아침밥은 여기서 먹어 치우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옮기고 나서 생각하고 방이 유리 찬 뒤 불을 피워선 안 돼요 생술가지나 볕집 안 떼고 뽀짝 마른 삭쟁이를 떼면 연기가 안 나는데요 아무리 삭정이라도 불은 이따가 어두워진 다음에 떼도록 하시오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소 당장 불을 지피고 싶어하는 그녀의 마음을 빨리 단념시켜야 했다 그는 종이와 만년필을 꺼내며 그녀에게 방을 훔치라고 일렀다 그는 간단하게 적었다 어머님 평안하신지요 긴 인사 줄이 없고 소자 하섭이 여기 보내는 소아내한테 은신해 있습니다 어머님도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소자는 쫓기는 몸입니다 절대로 여기 오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타났다는 눈치를 보여서도 안 됩니다 모든 연락은 소아를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돈이 급합니다 어머님이 장만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십시오 물론 아버님이 아셔서는 안 됩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모레저녁에는 세상 없어도 여길 떠나야 합니다 어머님 절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치게 됩니다 소아 이 편지를 지금 곧 우리 어머님한테 전하시오 식구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알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소아한테 일러두겠소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 태연하게 행동하시오 만약 이 편지가 경찰의 손에 들어간다면 난 죽게 되는 거요 총살을 당할 것이오 자 빨리 다녀오시오 그리고 읍내 사정이 어떤지 눈치껏 살피고 오시오 특히 경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댕겨 올랍니다 명심하시오 당황하지 말고 태연하게 행동해요 그의 굵은 목소리를 들으며 대돌로 내려섰다 그녀는 자꾸만 가슴이 벌떡이는 것을 진정시키려고 심호흡을 했다 며칠 전에 보았던 읍내의 살픈 경이 눈앞에 어리거렸다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다 소아다리 아래 갈숲에 내던진 듯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보았을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생목이 치밀고 끔찍스러워 읍내의 발걸음을 끊고 말았다 가을 햇살이 후원 가득 차고 있었다 여름 햇살의 열기가 다 바랜 가을 햇살은 미지근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정하섭은 후원의 잔디밭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 생각은 다 옳아 그러나 그 옳은 생각의 실전이 꼭 사회주의의 혁명이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네 김보모 선생의 말이 가슴 깊은 골짜기에서 메아리져 들려왔다 그는 김보모 선생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것만큼 그분을 생각하는 것은 괴로움이었다 현재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은 그분이 굳이 만류했던 길이었다 그분의 논리를 충분히 납득하면서도 결국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정하섭이 김보모를 가깝게 접하게 된 것은 그가 중학교 졸업반이 되면서 선생으로 써였다 1946년 4월 신학기의 김보모는 사회과 선생으로 학생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냈다 김보모가 선생으로 부임한 것이 아니라 무슨 연극 무대에 오르는 것처럼 그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가 부임하기 전에 벌써 학생들 사이에는 그에 관한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그가 직계선배라는 사실에서부터 학생들은 주눅들기 시작해서 수많은 입을 건너면서 각색되고 윤색된 소문들이 그에게 입힐 영웅의 옷을 장만해 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학생들 앞에 첫 모습을 나타냈을 때 이미 소문으로 최면된 학생들은 완전히 기가 꺾이고 말았다 1m 75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균형 잡힌 체격이 그 영웅적 소문을 입증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저는 김보모입니다 앞으로 역사와 사회 감옥을 담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저는 선생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공부를 저는 선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힘을 합쳐야 할 일입니다 이상 끝에 이상이라는 말이 없었더라면 학생들은 인사말이 계속될 줄 알았을 것이다 교장의 공자 맹자 불경 성경 들춰대는 지루한 훈화보다도 훈역주임의 개거품을 무는 장광설보다도 그 짧은 말은 몇 배 강한 탄력으로 가슴에 와 바뀌는 것이었다 너무 쉽고 당연한 그 말이 왜 그렇게 신선한 느낌으로 새로 판 도장을 백지에 찍듯 선명한 인상을 남기는지 모를 일이었다 김범우 선생의 진가는 그 후로 1년에 걸쳐서 천천히 그 옷을 벗어나갔다 국어나 수학과는 달리 1주당 배정시간이 적은 그는 많은 반을 맡아 가르쳤다 학생들은 하나같이 직접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의 과거를 이야기 듣고 싶어했다 소문이 남긴 궁금증과 갈증을 풀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 더러웠던 배짱 좋은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제법 효과적인 역사 공부라는 의미 부여까지 해가며 이야기를 종용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소문은 다 거짓말이라고 일축해 버리고는 했다 그가 정규 수업 외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정치 서클에 대해서였다 정치 서클이라고 했지만 그 종류가 많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다른 학교 양상과 마찬가지로 그 학교의 학생 세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의 이념이었다 반음성적인 그 힘의 파도에 비해 그에 맞서는 힘은 너무나 미미했다 몇몇 선생은 감추어진 손으로 그 힘을 조종하고 있었고 다른 대부분의 선생들은 의식적인 외면이나 기회주의적인 방관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범우의 깊은 관심이란 그 세력의 파괴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반대 세력을 형성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하는 일은 그 세력의 추동인물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정치의식을 버리고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이 될 것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는 곧 각 학교에 퍼져있는 사회주의 학생 조직으로부터 파괴분자, 반동분자라는 낙인이 지키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의 설득으로 그 학교의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하섭이 김범우 선생과 대면하고 앉은 것도 이때였다 정하섭은 그 학교 좌익서클의 핵심 인물이었다 몇 차례 만난 다음부터 그는 김 선생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이론으로 당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설득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다 김범우가 순천역전 광장에서 몽둥이를 든 4명의 농협학교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것은 7월의 어느 날 퇴근길이었다 아직 스무살이 못되고 책을 들어야 할 손에 몽둥이를 들게 한 그 이념이라는 것에 그는 순간적으로 치를 떨었다 왜들 일어나? 요런 반동새끼 몰라서 물어? 4명은 포위를 좁혀왔다 해가 저무는 조그만 역전 광장에서 스무살이 못된 철부지들과 한바탕 결투를 벌여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한심스러웠다 첩보 훈련에서 익힌 무술을 기껏 이런 데서 쓰다니 그러나 콧대는 꺾을 필요가 있었다 이번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었다 그때 휙 몽둥이가 날아들었다 거의 동시에 그의 발이 호공을 갈랐다 앞뒤로 몽둥이가 날아들고 그의 팔과 다리는 무서운 속력으로 상대방의 급소를 가격하고 있었다 단 일격식만을 맞고 상대방들은 나둥그라졌고 더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수치심을 견딜 수 없어 땅바닥을 내려다본 채 땀을 닦고 있는데 그때서야 애워선 학생들을 해치며 순경 둘이 나타났다 요런 빨갱이 새끼들 선생님도 몰라보고 잘 걸렸다 순경들이 쓰러진 학생들의 덜미를 잡았다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 학생이 그들을 불러온 모양이었다 그대로 두시오 애들은 학생이지 빨갱이가 아니오 내가 알아서 하겠소 김범우는 순경들을 제지했다 이 사건으로 김범우 선생이란 존재는 순천 벌교 바닥은 말할 것도 없고 여수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김범우 선생은 좌익에 물든 학생들을 설득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극렬한 행동을 하다가 경찰서에 붙들려 들어간 학생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학교에 구분을 두지 않고 노력했다 좌익 조직에서 보면 그는 확실히 눈에 가시였지만 그렇다고 증오스러운 적도 아니었다 여름방학 동안에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두 명의 학생을 구해내므로써 김범우 선생의 신화는 크게 달했다 백여 명의 학생들이 단체 학예 훈련 중이었는데 두 학생의 수영 실력을 뽐내다가 물살에 휩쓸린 것이다 그때 김범우가 물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파고 4,5미터의 바다에 내던져져 발로만 몸을 지탱시키며 4명 1개조가 구무포트를 조립해서 500미터 전방 해변까지 상륙해야 하는 첩보훈련을 받은 김범우로서는 파도도 별로 없는 바다에서 조난자 두 명을 구출한다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불필요한 말은 거의 하지 않는 무게감 세상에 있지를 훤히하는 것 같은 해박함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을 것 같은 겸손함 거의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진행해가는 꾸준한 행동성 그러나 그분의 절대적 매력은 이런 모든 것들이 모아져 이루어진 것 같은 그 어딘지 우울한 듯하기도 하고 쓸쓸한 듯하기도 한 범접하기 어려운 사색적이고도 지성적인 분위기였다 이 말은 자네가 제일 싫어하는 말일지 모르겠네만 자네는 아마 광적인 사회주의자는 못될 거야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서 출신 성분이 부적합하다는 말이 아니야 부디 공부에 충실하고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기 전에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생각이 앞서야 하네 지금은 진정 어려운 시대야 자네 같은 젊은 피들한테는 말이야 작별인사를 하러 갔을 때 김범호 선생이 자신의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눈길을 보내며 한 말이었다 정하섭은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도둑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이 얼마나 굴욕스럽게 기분 나쁜 일인가를 경험했다 서울의 기억대학 법관은 사상적으로 중모장되고 행동적으로 과격한 그야말로 골수 사회주의자들의 집합소였다 자넨 지금부터 시작이다 서울 조직은 자네를 자랑스러운 혁명의 아들로 탄생시킬 것이다 모든 연락은 내가 취해놓았다 염상진이 작별의 술잔을 들며 한 말이었다 그 말의 효과는 정하섭이 서울의 짐을 풀고 5일 만에 나타났다 서울의 조직이 그에게 뻗쳐온 것이다 그들은 납치라도 하듯이 어딘지 모를 곳으로 그를 데려갔다 중앙당은 염상진 동무에 추천을 접수하여 정하섭 동무에게 당원 예비교육을 실시시키기로 했소 그동안 염상진 동무에 추천을 받은 동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훌륭한 교육성과를 올려 열렬한 당원이 되었음은 물론 맡은 바 혁명과업을 용맹스럽게 수행해 있소 동무도 앞으로 실시될 사장무장 교육에 분투 노력하길 바라오 먼저 당의 명령을 하다라겠소 교육받은 사실을 완전 비밀에 붙일 것이며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그 어떤 하부 조직에도 가담하지 말라는 것이요 동무는 특수임무를 위한 비밀 당원이 되어야 하니까 허름한 민가의 설렁한 방안에 무릎 꿇은 채 정하섭은 식은땀을 흘렸다 염상진은 역시 거물이라는 생각이 세상스럽게 떠올랐고 그 견디기 어려운 긴장 속에서 그를 부축하고 있는 것은 염상진 위원장이었다 정하섭은 방학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서도 김범우 선생 만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김범우 선생의 생각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 알았던 탓이었다 그는 염상진하고만 내밀하게 접촉했다 자넨 역시 두뇌가 명석하네 그 정도면 당 이론가하고도 상대할 수가 있겠구먼 그래 염상진은 몇 개월 사이에 이론적으로 현격한 변화를 보인 정하섭을 대하고 아주 흐뭇해했다 염상진의 그 흐뭇해하는 모습을 대하면서 정하섭은 묵은 죄의식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김범우 선생에 관한 이야기는 그날그날 빠짐없이 염상진에게 보고되었다 통학을 하는 열성 세포들의 민화란 활약상이었다 정하섭이 마른 볕단에 불붙듯 사회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은 염상진에 의해서였다 좀 더 순서를 잡아 말하자면 염상진을 접하기 전에 벌써 당의정을 빨듯 책방주인 문기수를 통해서 초벌구인은 되어 있었다 정하섭은 책방집 딸 정림이에게 정신이 팔려 뻔질나게 책방을 드나들었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책을 사들고 나오고는 했다 주인 문기수는 그 눈치를 어렵지 않게 칠 수가 있었다 한다 하는 부잣집 아들이 자기 딸을 좋아한다는 것이 문기수로서는 기분 괜찮은 일이었고 족보로나 재력으로나 비교도 안 되는 처지였지만 그물에 제 발로 든 고기를 놓치기는 아깝다는 욕심이 동했고 목적을 달성하자면 있는 집자식의 장난기일지도 모르니까 정신부터 뜯어 고치자 작정했던 것이다 그래서 전과 다른 친절을 보이고 관심을 쓰면서 서서히 사회주의의 분말을 딸려내 눈웃음에 버무려 먹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기수는 자기의 힘으로는 벅찬 단계에 이르자 사상적 연관을 맺고 있는 염상진에게 넘긴 것이다 그 즈음 정하섭은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앞뒤를 분간하지 않는 아버지의 지나친 치부욕 때문이었다 해방이 되면서 어느 곳이나 다 그랬듯 별거운 음내도 일본인 재산을 서로 차지하려고 일대 소란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바로 그 선봉장이 된 것이다 아버지는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인 하나뿐인 양조장에 눈독 들였고 그것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참으로 놀랄만한 짓을 한 것이었다 어차피 빈손 들고 쫓겨나야 할 일본 주인을 상대로 아버지는 신속한 흥정을 한 것이다 어수선하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양조장의 소유권은 은밀하고도 합법적으로 아버지에게 넘겨졌고 일본인들이 떼지어 중도방죽을 지나 손수머리 선창에서 떠난 다음에야 그 사실은 밝혀졌다 아버지는 우습지도 않게 선창까지 배웅을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유했는데 나중에 소문에 의하면 그건 배웅이 아니라 양조장 소유권을 넘겨받으며 일본 주인에게 준 금덩이를 무사히 가져갈 수 있도록 호의를 해준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은밀하게 일을 처리한다고는 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 부풀기 시작한 소문의 힘은 막을 길이 없었다 읍내에 입달린 사람이면 하나같이 아버지를 비난하고 욕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뻔뻔스러울 만큼 당당한 태도로 양조장 사장 행세를 했다 정하섭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학교를 가는 것마저 싫어졌다 아버지의 더러운 치부욕의 환매를 느꼈고 그 뻔뻔스러운 태도가 증오스러웠다 아버지는 아무런 노력 없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재산만으로도 읍내에서 꼽히는 부자축에 들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정하섭은 가난에 허덕이는 친구들을 대할 때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런 세습적 혜택에 대해 미안함 같은 죄스러움 같은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가난하면서도 머리 좋고 자존심 강한 아이들 앞에서는 그 정도는 한층 심해졌다 족보와 더불어 세습되는 혜택 속에서 평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그 불합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하섭의 의식 속에는 가난하면서도 똑똑하고 영리하고 당당하고 건실한 아이들이 자신을 향해 조수와 경멸과 적대감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결국 아버지의 분별 없는 치부욕은 파렴치한 친일로 몰리게 되었다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그 즈음에 책방에 들러 칸나처럼 화사한 정님의 얼굴을 보고 읽을 만한 책을 사오고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피심법이었다 염상진에게 넘겨진 정하섭은 겨울 3개월 동안의 사회주의의 늪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갔다 정하섭의 의식은 배고픈 자의 식욕이었다 1년에 걸친 교육을 끝낸 정하섭에게 두 차례 걸친 테러 지령이 내려졌다 그것이 당선까지를 테스트하려는 이중 목적의 지령이라는 것을 그는 익히 알고 있었다 그는 주저없이 그 일을 감행했다 그 성공과 함께 그는 당원이 될 수 있었다 당원이 된 날 그는 밤길을 혼자 걸으며 김선생님 저를 좀 보십시오 속말을 하고는 허하게 웃었다 그때 염상진은 공산당 활동 불법화로 체포되어 징역을 살고 있었다 정동무 마침내 때가 왔소 동무는 순천지구로 내려가 혁명의 주체로 암약하라는 당의 명령이오 장도를 축하하오 당의 명령 앞에 학업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날로 순천을 향해서 야간 열차를 탄 것이다 기차는 순천역까지 갈 수가 없었다 순천에서 밀려난 경찰들에 의해서 외곽 지역이 봉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조처가 그의 발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아무리 교통 통제를 엄중히 한다고 해도 산길은 얼마든지 비어 있었던 것이다 적의 반격은 의외로 신속했다 23일 아침부터 중심가를 향해 무차별 비행기 폭격을 감행하는 것으로 반격을 개시했다 지상군에 앞서 비행기 폭격이 감행되고 있는 것은 미군의 본격적인 출동을 의미했다 무고한 음민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읍내 전투를 피해 병력을 외곽으로 분산시키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병력 분산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적들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순천 읍내로 진입했다 이틀 동안 적을 외곽으로 유인해내기 위한 전투를 벌이는 동시에 요수 쪽의 상황 변화에 대처하고 있었다 요수 앞바다에는 미군 함정이 떠서 읍내 중심가를 향해 또한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었다 요수에서도 같은 결정을 때릴 수밖에 없었다 26일 밤을 기하여 모든 병력을 순천 외곽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백운산을 거점으로 하는 부대 편성과 이동이 구체화되었다 그것은 투쟁의 장기화를 위한 작전 수립이었다 따라서 투쟁 지역을 지리산과 그 주변으로 확대시켜 기존 지방 조직들과 공동투쟁을 전개한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이 들어서 불편해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잠을 깊이 못 잔다는 거지요 한두 시간 자면 눈이 떠지고 한 시간 자면 눈이 떠지면서 불면증처럼 잠을 깊이 못 잡니다 자다 깨면 저는 자동적으로 제 유튜브 채널 제 개인 스튜디오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한 시간마다 이 이름은 모르지만 몇 분이 제 채널을 보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있는데요 새벽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 항상 몇백 명이 제 소설을 그 시간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처럼 잠을 깊이 못 자서 일어나신 건지 아니면 늦게 주무시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든든하고 힘이 된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새벽에도 밤에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느낀답니다 막내로 자라서 겁도 많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성격인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지 않았다면 가 닿을 수 없는 귀한 분들과 인연이 됐다는 게 저로서는 몹시 든든한 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저를 친구라 생각하고 제가 올리는 영상 밑에 하고 싶은 말을 남기시면 제가 다 읽고 대답하겠습니다 태백산맥 3회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조계산 순막 염상진과 하대치 일행이 설이 내리는 10월 하순의 산중 이야기를 해치며 조계산 초입에 당도한 것은 먼동의 틀 무렵이었다 한 번도 멈춤이 없이 산길 70여리를 내다라온 발걸음이라 뼈끝을 시리게 하는 산중 추위는 아랑곳 없이 모두의 몸은 끈적한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내쉬는 숨결마다 허옇게 김이 서렸고 피로한 단내가 묻어났다 일단 정지 염상진이 낮으면서도 절도 있는 목소리로 말하며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들었다 분명 요 금방 어딜 것인데 뭘 찾으시는데요 하대치가 쪼그려 앉은 채로 그러는 염상진을 올려다보며 눈치 빠르게 물었다 서남사 사리탑 자리가 사리탑 자리여라 하대치는 말하며 일어서고 있었다 그런 하대치의 머릿속에는 벌써 십여 년 전에 아버지와 함께 두어 번 다녀갔던 기억을 신속하게 더듬고 있었다 아버지는 시주라고 해야 고작 쌀 한 대빡 정도밖에 못하는 신세이면서도 굳이 먼 길을 걸어 서남사를 찾아다녔던 것이다 조계산 자락에서 화전을 일궈먹은 것도 불교 땅에서 그나마 뿌리 내리고 살게 된 것도 모두 서남사 부처님의 가피 덕이라는 것을 하대치에게 일깨웠다 니김이 부처님 가피를 받아서 그리 알량하게 사는구만 시펄 놈이껏 맞구만이라 사리탑 자리는 여그가 아니라 쪼깐 더 올라가야 허겁구만요 짙은 안개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산자락을 휘감고 있었다 몸집 작은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안개 속 그 어디에선가 방울을 걸리듯 경쾌한 음향을 뿌렸다 사리탑 자리가 쪼그 보이는구만요 하대치는 그곳에서 모종의 접선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하며 건너편을 손가락질했다 그렇구만 모두 여기서 대기하시오 하동문은 나하고 가고 절도 있게 지시했다 염상진은 큰 길을 이용해서 길 쪽에 경사급한 비타를 성큼 올라섰고 그 뒤를 키 작은 하대치는 나무 등골을 타오르는 다람쥐처럼 날랜 동작으로 따라 붙었다 나머지 일곱 명은 개울 여기저기에 제멋대로 서 있거나 앉은 커다란 바위들을 골라 몸을 감추었다 안개에 애워 쌓인 심산의 정정만이 깊었다 염상진과 하대치는 길을 가로질러 사리탑 자리로 접근했다 실이 열 길은 넘을 듯 싶은 아름들이 전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그곳에는 가지각색의 사리탑이 20개가 넘게 자리잡고 있었다 염상진이 하대치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지시했다 하대치는 지시받은 사리탑에 몸을 찰싹 붙였다 그의 차갑게 긴장된 눈길은 염상진을 향하고 있었다 10미터 정도 옆으로 자리잡은 사리탑에 몸을 붙인 염상진이 하대치를 향해 검지 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주위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잡아 입에다 대고 부는 신용을 했다 염상진은 그 다음 동작으로 손가락 세 개를 허공에 빳빳하게 펴보았다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하대치는 자세를 벗고 두 무릎을 땅에 대고 상치를 꼿꼿하게 세웠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풀쿡 풀쿡 신대에 타면서도 슬픈 음조의 풀쿡스의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세 번 울리며 심산의 정적 속에 그 무늬를 새기듯 선명했다 끼루 끼루 아름들이 전나무 숲에서 들려온 기러기 소리였다 됐다 하동무 앞으로 염상진이 손짓과 함께 앞으로 나섰다 두 사람이 질비하게 늘어선 사리탑들 사이를 옹성그린 걸음으로 중앙 부분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허리높이에 돌담을 뛰어 넘어오는 참이었다 안동무 위원장 동무 무사하셨구만요 흘러내린 안경을 밀어올리며 사내가 반가운 웃음을 지었다 하대치는 그만 멍한 표정이 되었다 그는 바로 북국민학교 선생인 안창민 동무였던 것이다 그가 왜 예기치 않은 이런 장소에 나타났는지를 하대치는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염상진은 역시 위원장이고 대장답게 행동한 것이었다 염상진은 이미 신분이 노출된 강마을의 동무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한 발 앞서 미리 떠나보낸 것이 분명했다 동무들은 22명 전원 이상 없이 숫가마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날이 너무 밝았습니다 안동무가 아름대리 전나무 숲으로 가려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고 어서 뜹시다 염상진이 빠른 동작으로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하대치는 뒤를 바짝 따르며 또 한 번 대장 염상진에게 놀라고 있었다 사람이 떠난 지가 오래된 순막은 퇴락할 대로 퇴락해서 비바람을 맞기에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일본인들이 물러간 다음부터 수채의 소비가 절감되어 조계산의 숫가마도 자연히 서양길로 접어든 것이다 상여운막보다 더 을신년스러운 꼴을 한 순막을 바라보고 있는 염상진의 시야에는 아버지의 늙은 모습이 어릿거리며 겹쳐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숫장사를 억척스럽게 했었다 염상진은 아버지의 상념을 밀어내듯 순막으로 두벅두벅 걸어갔다 순막의 하나뿐인 방에는 밤새워 오금제를 넘어온 대원들이 비좁게 붙어 앉아있었다 염상진은 좌중을 훑어보았다 모두 어떤 결의가 담긴 긴장된 모습들이었지만 밤을 새워 산길을 걸은 피로한 기색은 역력했다 동무들, 먼 길 오느라고 수고들 많았소 동무들은 지금 배가 고프고 잠이 올 것이오 당장 그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자, 조를 나눠 시작하시오 하동무, 뭐라고 있소? 어서 조를 편성해서 보초를 세우고 아침밥을 하도록 하시오 동무들, 내가 많이 나서는 안 될 것인께 숯은 숯가마 안에다 걸고 나무는 뽀짝 몰른 솔갱이를 떼도록 하시오 하대치가 식사 당번주에게 지시하고 있었다 염상진은 견눈으로 그런 하대치를 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입가에 물었다 하대치의 지시를 받고 대원들은 다 밖으로 흩어져 나갔다 텅 빈 방에 우뚝 서있던 염상진은 문 등 무릎이 접히는 것 같은 무거운 피로감을 느꼈다 다해진 왕골 돗자리가 깔린 방바닥에 그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마누라와 두 자식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는 미간을 일그러뜨리며 눈을 꼭 감았다 엄마 엄마 고것이 무신 소리다요 그런께 쫓겨간다 고런 말이제라 마누라는 괄괄한 성미 그대로 말을 쏟아냈다 워메 인자 두 다리 뻗고 권세 누림실용 살만한 시상이 왔는갑다 혜택만 열흘이 못 가요 무신 꼴이 담가 마누라의 끝이 없을 사설을 더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는 문을 팍 차고 나섰다 아이쿠 요런 문딩아 궁산당 할렴은 애시당초 장계를 들지 말든지 장계를 들었으면 새끼들이나 싸질러지 말든지 지리산 호랭이가 칵 씹었다가 도로 뱉을 요 문딩아 나만 새끼들하고 어찌 살라고 혼자 내빼는겨 마누라는 목소리가 담을 넘을 만큼 소리치고 있었다 녹원하신가요? 염상지는 눈을 떴다 안창민이 꺾은 무릎에 손을 바치고 구부린 자세로 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앉으시오 안동무 사태가 어찌 전개되고 있는지 안창민은 염상진의 정면을 피해 약간 옆으로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동무 수고 많았다 그 많은 인원을 인솔하면서 추사도구까지 챙기느라고 염상지는 엉뚱한 말을 했다 아니 제가 뭐 딴 동무들이 다 알아서 했지요 안동무 안동무 우린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요 너무 걱정 마오 그래서 염상진은 그에게 하대치와는 또 다른 애정을 느끼는지도 몰랐다 가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안창민은 옹색한 자리를 피하려는 듯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염상진은 자기의 손에 잡혀있는 안창민의 손가락이 꼼지락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시오 안동무 안창민은 염상진의 사범학교 후배이기도 했다 염상진에게 3년이 김범우에게 1년이 아래인 안창민은 두 사람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다 대지주 집안의 아들이었던 안창민이 사회주의에 경도된 것은 순전히 염상진에 의해서였다 형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교단에 서야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그만 끝내드려야지요 형님한테 면목 없는 일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안창민은 졸업을 앞두고 염상진을 찾아와 이해를 구했던 것이다 그때 이미 염상진은 농사를 지으며 적색 농민운동을 통립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밀고 나가고 있었다 같은 사회주의의 이념을 신봉하면서도 그 선택은 달랐다 염상진이 더 이념적으로 토출하고 안창민이 그렇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그건 인간적인 기질의 차이였다 안창민은 체구부터가 선병질적으로 가늘게 생긴 데다가 마음마저 여렸다 눈까지 나빠 안경을 끼웠으니 그는 한결 허약해 보였다 안창민에게 홀로 된 어머니가 소중했다며 염상진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도 결코 그만 못하지 않았다 그런데 염상진은 평생을 수장사를 하며 아들을 가르쳐 선상님 되기를 고대한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뿌리치고 농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 그래 사람이 어찌 다 하나 같을 수가 있겠는가 자네는 선생으로 나는 농부로 최선을 다하세 뜻이 같으면 결국 닿는 길도 같을 거니까 염상진은 안창민의 교단행을 흔쾌하게 받아들였다 해방이 되고 염상진이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행동화시키면서 한 차례 감옥 생활을 거치고 뒤이어 쫓겨다니는 순환을 겪는 동안에도 안창민은 정치 회오리의 무풍지대인 국민학교 울타리안의 안주에 있었다 그렇다고 그는 코올리게들에게 나비야 나비야나 가르치는 시장스런 훈장 노름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수심 깊이 잠겨있는 보이지 않는 섬이었다 그는 염상진이 피신해 있는 동안 읍내 지하조직을 움직여 나간 그림자 없는 손이었다 그가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었던 것은 물론 염상진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는 무리로 불쑥 솟아오른 섬이 된 것이다 안창민은 고읍들의 지주 안재윤의 하나뿐인 손자였다 한말까지 행정의 중심을 이루었던 나간 고울에 대대로 뿌리를 내려온 안시문중은 그 뼈대로나 재력으로나 넉넉히 큰 기침할 만했다 안재윤은 학문도 깨는 깊었고 덕망도 갖추었지만 망국의 비운과 함께 날개를 잘린 새 신세가 되었다 큰아들 상진이가 자랑스러운 것만큼 연못 지렉에는 두통거리가 있었다 작은아들 상구로 하여 속을 썩였다 큰아들이 혀에 착착 감기는 조청이라면 작은아들은 목구멍에 걸린 가시였다 작은아들은 소학교를 졸업시키자마자 옆구리에 끼고 장사나 착실히 가르칠 심산이었다 그런데 미꾸라지처럼 쏙쏙 손밖으로 빠져나가기만 할 뿐 영 말을 들어먹지 않았다 작은아들이 그렇게 어찌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었는데도 연무칠은 그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봉건사회의 세습제와 유교 전통의 불문율인 장자 제1주의 인습을 연무칠은 미련하도록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다 두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연무칠은 장남과 차남의 위치를 엄격하게 구분했다 모든 것이 장남보니 장남 우선이었다 명절에 쑥떡 하나라도 큰아들이 더 먹었고 가뭄에 콩나듯 닭을 잡으면 똥집은 의뢰 장남 차지였고 그러면서도 자질구레한 심부름은 다 작은아들에게 돌아갔다 상구는 형 상진이가 그 쫄깃쫄깃한 닭똥집을 소금에 찍어 야금야금 먹는 것을 손가락을 물고 멍하니 바라보다가는 뜬네 저 문딩이 같은 새끼가 팍 뒤져불었으면 속이 씌워넣었다 속으로 욕을 퍼대고는 했다 차남 상구는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부모 앞에만 서면 목을 꼬아받고 두 팔을 치켜들며 역걸음을 치는 주눅든 방어장세를 취하기에 익숙해져 있었다 형이 줄곧 1등을 하는 데 비해 동생의 성적은 말이 아니었다 어떤 일의 기억은 형보다 더 초롱초롱한데도 공부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다 상구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한 것은 상급학교를 갈 수 없게 된 다음부터였다 역전이나 차구를 얼쩡거리면서 왈패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이 생겼다 이러다가 새끼 하나 버리겠다 싶어 더 늦기 전에 길을 잡기로 작심한 연모칠은 작은 아들을 붙들어 멱살을 틀어주고 집으로 끌고 갔다 방문을 걸어잠그고 메타작을 놓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다짐을 받고 풀어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연모칠은 작은 아들을 버린 자식 취급하기로 해버렸다 그렇게 되자 큰아들에게 마음이 더욱 쏠려갔다 사범학교를 나와 떡하니 소학교 선상님이 되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덕거려 연모칠은 숨을 쉬기가 거북할 지경이었다 선상님 아버지가 되어 대접도 받고 그 지긋지긋한 고생에서도 벗어나고 연모칠의 달디단 꿈은 끝이 없이 펼쳐져 나갔다 연모칠이 세상을 떠난 것은 큰아들이 사범학교를 졸업한 그 다음이었다 그는 눈 가장자리에 지저분하게 눈곱이 끼어 1년 내내 비실비실하더니 죽은 것이다 사람들은 두 아들놈이 불쌍한 염소방을 잡아먹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큰아들은 사범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나오고도 선생을 마다하고 농사일을 시작했고 완전히 주먹패가 되어버린 작은아들은 철교 아래 선창에서 칼그림을 해 일본 선원을 찔러죽이고 도망친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누아 이누아 니가 행여 그리 못쓰게 변할 줄은 연모칠이 큰아들의 손목을 들어잡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이누아 니가 아버지가 심해 못을 쳐도 대못을 챙겨 아버지가 어째서 유리 일찍 죽었군지 니는 알겄지? 인자라도 안 늦었음께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려면 싸게 선장질을 혀 그러면 아버지도 저승길을 편히 가실껴 이 예배말 알아 듣겄냐? 호산댁은 큰아들을 마구 흔들며 울부짓듯 했다 염상진이 자식된 도리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장가를 가는 것까지였다 그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사상 문제로 의심받아 발령이 보류된 상태였다 의무 복무가 저절로 없어져버린 그 조절을 그는 오히려 좋은 기회로 받아들였다 농사를 짓기로 결심을 했지만 염상진은 손바닥만한 땅떼기도 없는 형편이었다 김범우의 아버지 김사용을 찾아가기도 했다 염상진은 일본 군국주의 정신을 주입하는 선생 노릇을 참아할 수 없어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다는 요지의 말을 김사용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정연하게 해나갔다 저에게 농사 지을 땅을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전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땅을 얻고자 하면 다른 소작인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관을 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빌려주시라는 겁니다 그래? 자네가 교직을 갖지 않겠다는 그 뜻은 참으로 가상하네만 내가 듣기로는 자네 춘부장 어른께서 자네가 선생이 될 날을 고대하심서 많은 고생을 허신 걸로 아는데 예, 아버님은 물론 서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입장이고 제가 선생이 되어 일본 정신을 가르치는 것은 친일이고 매국이 됩니다 오호, 자네가 어느새? 김사용은 놀라워하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작은 아들 보모와 소학교 쪽부터 절친하게 지내오고 있고 특히 독립운동에 못 마치고 있는 장남 범준이를 흠모하는 기특한 소년으로만 알고 있었던 염상진이 어느새 주견이 반듯한 성인으로 성장해 있음은 자기 자식의 변모를 보는 듯 흐뭇하고 대견했다 자네의 그런 큰 결단 앞에 내 어찌 땅때기 내놓기를 주저 걷는가 어르신 고맙습니다 왜래 내가 고마우네 제가 어르신의 소작인이 되기는 싫습니다 그러니 사용료 같은 것은 없이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쓴 다음 반환하기로 하겠습니다 반환 받으실 때는 박토가 억토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허허허, 박토가 억토로 변했다 내가 남는 장사를 허게 생겼구만 그래? 그 생각은 미리 온 것인가? 내 말을 듣고 당장 생각한 것인가? 땅을 빌리러 오면서 그냥 와서야 되겠습니까? 허허, 자네는 역시 앞뒤가 철저한 사람이네 그려 그 조건에 내 동의함세 염상진이 소학교 졸업반이던 한겨울이었다 순사들이 눈을 휘번덕이고 숨을 몰아시며 동네마다 들쓰시고 다니는 소란이 벌어졌다 독립운동을 하는 김범준이 또 한 사람과 함께 나타났었다는 쉬쉬하는 소문이 이미 자욱하게 퍼져 있었다 김사용이 경찰서로 붙들려갔고 김시문 중 사람들이 떼지어 경찰서로 몰려갔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김범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는 동안 김시문 중 사람들은 김사용의 몸에 손만 대면 끝장을 보고 말겠다며 경찰서를 애워싸고 서슬히 시뻘했다 염상진은 작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경찰서 주변을 맴돌기도 했고 창백하게 풀기죽은 버무를 찾아가기도 했다 우리 범준이 성님은 지리산 호랭이 맨치로 날래고 싸나온께 폴스에 지리산 천황복 넘고 금강산 진해 백두산 거점 갔을 것이다 나흘째 되는 날 다소 화색이 돌아온 버무가 힘을 꽁꽁 쓰며 한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과는 달리 먼 하늘 끝을 보고 있던 버무의 눈에는 눈물이 크렁게어 있었다 그럴 겨 필경 그럴 겨 느그 성님은 폴스에 백두산도 넘어 만주거점 갔을 겨 하몬 독립군인디 상진이는 그분의 무사를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목맴을 삼켜가며 힘주어 말했다 그런데 너는 느그 성님을 만내봤냐? 상진이는 여태껏 감춰왔던 말을 속삭이듯 낮게 물었다 아니요 아찍에 일어나본께 엄리가 온티가 나고 버무는 목이 메는지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나도 싸게 커서 느그 성님 같은 사람이 되하쓰겄다 상진은 이마를 가슴속에다 묶고 말았다 상진이가 두 학년이나 차이가 나는 버무와 가까이 지내게 된 것은 바로 김범준 때문이었다 독립운동을 한다는 그 사람? 그건 꼭 전설같은 이야기였다 그런 형을 가진 버무가 너무나 부럽고 버무와 가까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웠다 그런데 김사용은 풀려나기는커녕 순천경찰서로 넘겨진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소문과 함께 음내에는 심상차는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너던명씩 모여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다음 날이 저물기 전에 음내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져나갔다 벌교 사람을 타지에 넘기기만 하면 벌교 주먹 본때를 보여 일본놈 씨를 말리고 말 것이니 그나마 서로 다치지 않고 살려면 김사용을 곱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틀 후에 선오일장에서 그 소문은 입증되었다 음력설 및 대목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터는 아침부터 파장골이 되고 말았다 순천에서 넘어오는 진트제, 보성에서 넘어오는 석거리제, 고흥에서 넘어오는 뱀골제를 막아 장사꾼들의 발을 묶은 데다가 음민들이 발길을 끊었던 것이다 썰렁한 장터에 감돌고 있는 냉기는 냉기가 아니라 벌교 사람들이 내보이는 무언의 살기였다 그건 김시문 중 사람들의 은밀한 움직임이 작용한 탓도 있었지만 그에 앞서 객가를 끼고 있는 벌교 사람들 특유의 도끼의 표현이라고 해야올았다 김사용은 이틀을 더 경찰서에 묶여있다가 결국 풀려났다 염상진은 아슴하게 뻗어나간 방주 끝을 향하여 와와 목청껏 소리치며 달리고 싶을 만큼 기쁘고 눈물겨웠다 설날 아침 햇살이 퍼지기를 기다려 세배를 하러 갔다 상진이 세배를 마치고 얌전하게 무릎을 꿇고 앉자 인자한 웃음을 머금은 김사용이 마고자 섭을 들춰 조끼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우리 상진이 금년에도 건강하고 공부 잘해야 쓴다 김사용이 너그럽게 말하며 세뱃돈을 내밀었다 저 돈보담도 지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소원이 뭐였고 저 범준이 성님 아니 상진이는 소스라지며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아무리 친구 범우의 형님이지만 자기도 범준이 성님이라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은 두려운 깨달음이 일어났던 것이다 김사용은 직감적으로 어린 것에 그런 감정 변화를 눈치챘다 참 기특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암시랑 안타 니는 범우 친구니까 니한테도 성님이다 그래 범준이 성님이 하고 말문을 튀어주듯 다음 말을 재촉했다 사진으로라도 얼굴을 똑 한번 보고 잡은 것이 소원인데요 의외의 말이었다 어린 것은 이제 고개를 똑바로 들어 김사용을 마주 쳐다보고 있었다 요 돈 먼 첨 챙겨 넣거라 니 소원 풀어줄 테니께 코오리가 매콤해지는 걸 느끼며 김사용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까지 눈을 말똥거리며 조용히 앉아있던 범우가 입을 열었다 성 뜬금없이 왜 아버지한테 고런 소리 뭔 첨 허는겨 니 심으로 결정할 일이 아닌께로 상지는 당연하다는 투로 대꾸했다 칠 성은 은재고 지 맘대로 허는 게 제일 못써 범우는 불멘소리를 했다 여기 있다 어여 보거라 김사용이 손채 사진을 내밀었고 상반신 사진을 받아든 상진이는 흡 숨길이 멎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에 매서운 눈초리가 일시에 그를 위앞에 왔던 것이다 경사가 지긴 했어도 이만 오면 밭을 읽을 수는 있을 것이니 자네 맘에 드는 쪽으로 개관을 해서 쓰도록 하게 김사용은 이미 밭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 위쪽의 산등성이를 손가락 끝으로 넓게 가리켰다 어르신 이 땅은 몇 명만 노블 사면 금세 농토화 시킬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과분한 땅이 아닙니다 과분한 땅이라고? 이 사람아 요정도와 내가 지닌 땅 중에서 제일로 나쁜 것이네 눈밝은 우리 선대의 유산이니 어려운 허겄는가 김범우는 지주의 아들로서 소장농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비참한 생활에 대하여 자책과 죄의식을 느끼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상적 평등 사회를 이룩하려면 필연적으로 본건 계급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인식의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염상진에게는 그런 자책과 죄의식의 과정은 아예 생략되었고 이상 세계의 빠른 실현을 위해 지주계급이나 경제적 지배세력을 타도할 수 있는 무산자들의 힘의 조직화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김범우가 인간 생존의 양심을 밝히는 불씨를 얻었다고 한다면 염상진은 인간 생존의 방법을 뒤바꾸는 무기를 얻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염상진은 가난도 비천도 함께 면해보자고 사범학교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어줍지 않고 가소로운 일이었는지를 깨달았다 마르크스의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불씨비키 혁명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까지 수학교 선생자리는 헌 집신짝 버리기나 마찬가지였다 염상진이 김범우를 동지일 수 없다고 판단내린 것은 보무가 학병에서 돌아온 다음부터였다 김범우도 똑같은 시기에 염상진의 극렴적 좌경을 체념해 버렸다 염상진은 한때 김범우를 완전한 적으로 쏙단할 뻔했다 김범우가 교직에 몸담으면서 좌익 학생조직을 와해시키는 행동을 시작해서였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태워 올리고 있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적 행위였다 그건 재고의 여지가 없는 정면 도전이었다 사회조의 혁명의 깃발 아래 감상적인 옛 우정이란 한갓 두엄더미 옆에 구르는 똥덩어리 같은 것이었다 염상진이 김범우를 혁명의적으로 단정하려 할 즈음에 김범우의 실체가 드러났다 백범 김구식의 민족주의 통일노선을 김범우는 실현시키고자 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범우는 경찰서고 군정청이고 드나들며 좌익계 학생들을 석방시키기에 바쁘고 한편으로는 좌익 학생들을 설득시키느라고 진땀을 빼는 것이었다 읍내를 점령하기 전날 밤 굳이 김범우를 찾아가 피신하라고 일렀던 것도 그의 민족발견을 위한 행위 때문이었다 김사용 어른을 인민재판의 단상에 세웠던 것은 두 가지의 목적에서였다 먼저 지주인 그분을 보호하는 데 떳떳한 명분을 세우고자 함이었고 다음은 다른 지주들을 처단하는 데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자 함이었다 나라가 공산당 맹글고 지주가 빨갱이 맹근당께요 서방님 서방님 왜 그래요 문서방 김범우는 가슴이 철렁하는 걸 느끼며 지괴문을 떼밀다시피 했다 워메 서방님 얼렁 체비허시시오 체비여요 무슨 일이오 금매 좌익들이 다 도망가쁠고 읍내에는 순사들이 총미고 댕긴당께요 김범우는 돌아앉으며 새 담배를 꺼냈다 결코 반가움일 수 없는 감정을 밀어내며 우울이 가슴을 채워왔다 또 시작된 싸움 그건 암담한 우울이었다 염상진과 그의 부하들은 어디로 피했을 것이며 군이나 경찰은 그들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이념의 현수막을 내건 정치적 전쟁은 바야흐로 그 수레바퀴를 본격적으로 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방님 싸게 체비허시란께요 그럽시다. 가긴 가야죠 문서방 그동안 폐가 많았어요. 그만 들어가시오 어디요? 댁의 꺼정 모시고 가야제라 어르신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신데요 문서방은 가당찬타는 듯 앞서 걷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당부가 있었다면 그건 문서방이 지켜야 할 책무였던 것이다 자식의 나이를 감안하지 않고 그런 당부를 한 아버지의 마음이 추운 바람으로 가슴을 적셔왔다 아버지의 고적을 알 듯도 싶었다 벌교는 보성군과 화순군을 포함한 내륙과 직결되는 폭우였다 그리고 벌교는 고흥 반도와 순천 보성을 잇는 삼거리 역할을 담당한 교통의 요충이기도 했다 철교 아래 선착장에는 밀물을 타고 들어온 일인들의 통통배가 득식을 거렸고 상주하는 일인들도 같은 규모의 읍에 비해 훨씬 많았다 그만큼 외색이 짙었고 읍 단위에 어울리지 않게 주제소 아닌 경찰서가 세워져 있었다 읍내는 자연스럽게 상업이 털을 잡게 되었고 돈의 활기를 쫓자 유입 인구가 늘어났다 모든 교통의 요지가 그러하듯 벌교에도 제법 짱짱한 주먹패가 생겨났다 그래서 언젠 부턴가 벌교 가서 돈 자랑 주먹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 가서 멋 자랑하지 말라는 말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돈을 쫓자 유입 인구가 늘어났다 한들 그들이 만지는 돈은 푼돈에 불과했고 주된 경제권은 몇몇 일인들과 소문난 지주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지주들은 땅이 제공하는 치부에만 만족하지 않고 일인들과 줄이 닿는 안전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가들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족보와 지치를 내세우면서도 돈 계산이나 이속에 더 빨라 그나마 양반의 덕목이라 할 수 있는 품격이나 인품 같은 것은 거의 손상해버리고 있는 잘못 개명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벌교의 그런 분위기에 김범준이 긴장의 찬물을 끼얹은 것은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 1년이 가까워서였다 학생 지하운동에 가담했다가 발각이 나서 일본을 탈출했다는 것이 벌교에 퍼진 첫 번째 소문이었다 선창에 들고 나는 배를 노리는 도둑이나 지키고 차분화 역전에서 일어나는 주먹배의 싸움이 남았던 순사들은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서에서는 김사용의 집 근처에 찬복조를 배치하고 순실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김범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어디서 체포되었다는 소식도 없었다 지친 경찰에서는 찬복조를 철수시켰다 석 달이 지나 김사용에게 소식이 왔다 다 낡아 빠진 북 하나를 허리에 매단 남루한 차림의 떠돌이 소리꾼이 어느 날 소리걸식을 청했던 것이다 지멋대로 질르는 소리오나 태워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어르신께서 일찍부텀 소리를 좋아하신다는 소문 듣고 요리 찾아왔으니 모터는 소리 들으시고 한술밤 내리시면 되겠구먼요 삼십 중반의 사내는 김사용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김사용은 그 예사롭지 않은 눈이 무슨 사연을 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눈빛이 아니어서도 한 끼밥을 청하는 소리꾼을 퇴할 김사용이 아니었다 예로부터 소리걸식을 청하는 사람치고 명창 아닌 사람이 없는 법인 뒤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사내는 대청마루에 정조하더니 소리를 뽑기 시작했다 그런데 저음의 소리 속에 범준이 춘부장님 소식 받으시오 하는 머리 말이 섞이고 있었다 사내가 옷섭에서 꺼낸 종이 쪽에는 아버님 소자는 무사하옵니다 하는 글이 적혀있을 뿐이었다 틀림없는 아들의 필적이었다 구례에서 왔때는 그 사내는 아들 범준이를 모른다고 했다 자신과 접선되는 사람한테서 그 쪽지를 받았을 뿐이고 만주의 독립군에 가담되어 있다는 사실은 구두로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범준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읍내를 왁자하게 만든 것은 그로부터 반년쯤 지나서였다 그보다 2개월 앞서 김범준은 평양의 고향인 황혜룡과 함께 집에 나타나서 독립자금을 가지고 갔었다 우리 읍에서도 귀엽고 인물 나부럽구만 그리야 금매말이시 제석산 뿌랑구가 있긴 있는데 그런 인물 하나 못 나오라든가 참말로 벌교 사람들 면채면은 헌 것이구마 사람들의 수근거림이었다 어느 때 김범우의 기억 속에서는 형 범준의 모습이 아슴프레하게 흐려지고는 했다 형과는 10살 토울이었고 그 사이에 누나가 셋이 있었다 형과 헤어진 것이 9살 때였으니까 어느덧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동안 형은 세 차례인가 다녀갔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 염상진도 보았던 사진을 통해서 독립군인 형의 모습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김범우는 아버지가 73, 어머니가 75임을 새삼스럽게 상기했다 서방님 한 가지 여쭐 말씀이 있는데요 그께 말이요 염상진인가 위원장 동물원인가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지주들 전답을 싹 다 뺏어갔고 소작인들한테 골고루 골고루 갈라준다고 했다는데 고것이 참말이었을 게라 김범우는 열게 웃었다 문서방 생각으론 참말 같소 금메 말이요 그렇게 됨사 시를 자긴 하나도 없을 것이지만서도 시상에 그런 기맥힌 인심이 어디 있을 라디야 허는 생각이 듬수록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이 요상실었구만이라 김범우가 대답을 하지 않고 대물었던 것은 문서방이 말을 하는 동안 마땅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문서방 문서방은 문서방 이름으로 된 땅을 갖고 싶지요? 하모니라 살아생전에 안되면 저승에 가서라도 풀고 잡은 소원인데요 그럴테지요 만약 그 소원이 풀려 열 맞이기쯤 논이 생겨 농사를 지었는데 그 쌀을 몽땅 빼앗긴다면 어떻게 되겠소? 어메 어메 그러려면 연병한다고 농사를 지어라 그렇지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지요 그럼 쌀을 그냥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 나라에 내놓고 매달 배급을 타다 먹으면 어떻겠소? 미척한 디요 지가 진 농사에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지 손으로 관수하는 맛에 살재 무신 초친 맛이라고 배급을 타다 먹어라 동양아치도 안 익었고 그런 농사도 안 지어라 그런 농사도 안 짓겠다면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겠소? 그 누구의 명의도 아닌 수백마직의 논에 공동으로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정해진 양을 배급 타먹는 것 말이오 흐어 갈수록 태산이시 왜? 아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논에 그 놈의 농사에 잘 대아먹겄소 세빠지게 이런 놈 하나도 없을 것인께 가시려고 나면 축증이만 수부컬 농사에 지나면 아니겄소? 문서방 내 텃밭 배추가 쥔 밭 배추보다 속살이 더 여물게 차는 이치가 멋인디? 그께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시상이오 족본다고 지주 논 뺏어서 공짜로 죽었어 다 지그들 이롭게 헤쳐먹는 짓거리제 문서방 조금만 기다려 봐요 농지개혁이 실시되면 문서방도 문서방 이름이 적힌 땅을 갖게 될 테니까요 네 길을? 그걸 믿는 자기는 이 시상에 하나도 없어라 믿는 자기는 하나도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참 서방님도 유식헌 양반이 그걸 몰라서 물으신단가요 짐작은 하고 있소 그런데 자긴들이 그리도 안 믿는단 말이오 지주 양반들이 양심적으로 혀야 믿제라 농지개혁 헌다는 말이 나돔스럼부텀 지주들이 뒷구녕으로 실금실금 무신 짓거리들 허는지 서방님도 아시제라 김범우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농지개혁에 대비해서 지주들은 자기네 농토를 가난한 친척들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서 은폐시키거나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 참말로 순서가 들었다 하몬 몽둥이 찜찔 당할 소리지만 서방님 앞이니께 허는디 사람들이 어째서 공산당 허는지 아시오? 나라에서는 농지개혁 헌다고 말대포만 펑펑 쏴질렀지 차일필 밀치기만 허지? 지주는 지주대로 고런 짓거리 허지? 가난하고 무식한 것들이 믿고 의지할 띠 없는 판에 빨갱이 시상되면 지주 다 처 없애고 그 전담 논아준다는디 공산당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겄는가요? 모털말로 나라가 공산당 맹글고 지주들이 빨갱이 맹근당께요 문서방을 어찌 무식하다 할 것인가 문서방 문서방의 지주는 누구요? 무심 말씀이시다요 김사용이 맞지요? 그 그 그런디요? 그분도 뒤로 그런 짓 합디까? 어디요 어디요 어르신이 어디 그럴 뿐이시간디요 틀림없이 믿어요? 하모니라 그럼 깨지는 빨갱이 될 생각 꿈에도 아니었제라 됐어요 농지 계약이 되면 틀림없이 문성 앞으로 땅을 들이도록 내가 약속하겠소 아니 서방님 문서방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한순간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서방님 고맙구만이라 고맙구만이라 문서방 그러지 말아요 그건 문서방이 오래도록 고생해서 얻은 당연한 권리인 거요 아니어라오 아니어라오 어서 갑시다 아버님이 기다리시는데 문서방 문서방도 눈치로 다 알고 있겠지만 뒤숭숭한 세상이 됐소 각별히 말조심 하도록 하시오 한치여가 역적 만든다는 옛말이 있는데 마음에 있는 생각이라고 함부로 입에 담지 마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모니라 명심 허겁구만요 문서방은 김범의 말뜻을 10분 헤아리며 방학개비처럼 연거푸 허리를 꾸벅거렸다 아버지의 신색은 많이 상해 있었다 아버님 문서방 편의 소식은 듣고 있었습니다 좀 어쩌신지요 내사 괜찮어다 니는 무서우냐 김범우는 아버지의 음성마저 탄력을 잃고 습하게 변해 있음을 느꼈다 금매 상진이 그 놈이 글씨? 어허! 아버지의 목청이 높아졌고 어머니는 마땅찮은 표정인 채로 말을 중단했다 고생 많이 했지요? 제가 무슨 아버님이 못할 일 치르셨지요? 다 시국 어지러운 탓이다 안지금매는 못 보았을 테지 네 당분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려 그만두시지요 놓어야지 어쨌거나 앞으로가 또 큰 문제다 마음 상하신 것 이기시고 어서 쾌차하셔야죠 그래야지 가거라 건너가 쉬어 김범우는 말없이 일어나 아버지의 방을 나왔다 한숨을 해서 참아내는 낡은 창호재 같은 아버지 모습이 그렇게 피해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건 한 자연인의 늙은 모습이 주는 소박하고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모습은 한 시대가 몰락해 가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모습이었다 어떤 방법으로든 본건의식의 시대가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그 마지막 잔형이었다 서른 언저리의 나의 충의 대상인 왕조의 몰락을 겪은 아버지는 전형적인 이조인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40년의 생애는 정지된 삶일 뿐이었다 아버지가 향교의 발길을 끊다시피 한 것은 범준 형님 사건이 발생한 다음부터였다 찬을 세 가지 이상 올리지 말 것이며 명절이라 하더라도 떡을 두 가지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엄명이 내려졌다 집안에 갑자기 궁핍이 몰려든 것 같았지만 누구 하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서슬이 전혀 없이 매섭기도 해서였지만 그런 조처가 왜 취해진 것인지를 집안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였다 범준이 성님이 집 떠나 고생하는 뒤 우리만 잘 먹고 살아서는 안 된 게 이러는 것이다 갑자기 가난해진 밥상머리에 앉아 어머니는 조심스런 목소리로 굳이 설명을 하려 들었다 엄니 그 말 순서가 들으면 큰일 난 게 그만이요 엄니가 말 아니어도 나 다 알고 있음께로 범우는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고 워쩌 어머니는 놀람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가 워메 신통방통한 내 새끼 어린 것이 워쩌 그리 속이 짚을끗 나와 어머니는 범우를 와락 끌어안았다 나가 애기 간디? 그려 니는 열 살 묵은 어른이다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껴있었다 아버지는 큰아들과 함께 나라 잃어버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어쩌면 형은 조선인으로서 정지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 적극적 삶의 방법이 아버지의 의식 세계 전체를 형성하고 있을 조선적 가치관이나 윤리관까지를 바꾸지는 못했을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아버지의 변모는 염상진을 흉어물 없이 대하고 해방을 맞은 새 세상에서는 만인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정도일 것이었다 그런데 염상진은 아버지를 끌어다가 인민재판의 단상에 세웠다 염상진은 아버지의 목숨을 부지시키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정신은 무참히 살해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염상진에게 결코 고마워할 것 같지가 않았다 김범우는 아버지의 여생이 그다지 길지 못하리라는 예감을 가졌다 그런 예감을 떼쳐내려고도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반가움에 겨워 매달리는 아들 경철이를 안고 아랫목에 막 앉으려는 참이었다 경철아 네 할머니 방에 가서 놀아라 아내가 꾸짖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아뇨 나 아버지하고 놀란디 아 싸게 없니 말 들어 안 그러면 매맞을 틴께 아내는 한층 거친 음성이었다 평소에 아내답지가 않았다 그래 우리 경철이 할머니한테 가서 놀아라 이따가 아버지가 말 태워줄 테니까 우리 경철이 착하지? 치! 둘이서만 재밌게 놀란 것이지? 나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잡았다고? 나 안 간단께! 아들은 몸까지 회회 돌리며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의 이별이 어린 것의 마음에는 그 나름의 그리움을 키웠을 것이고 만난 반가움을 미처 풀 겨를도 없이 떼어놓으려 하는 것이 무리인지도 몰랐다 그렇다고 말뜻을 헤아릴 나이도 아니었다 잔돈 가진 것 있소? 돈을 주실라거라? 당신이 급한 모양인데 그 방법밖에 더 있겠소 경찰아 이 돈 가지고 가서 사탕 사먹어라 와 우리 아버지 지리다 무슨 일이오? 저 오빠가 순천 경찰서에 붙들려 들어갔는데요 아니 처남이 왜? 좌위 활동에 뒷돈을 댔다고 허는디 참말로 믿을 수가 없구만이라 그거 참! 또 더 아는 게 있으면 다 말을 해보시오 끊게 뒷돈 된 일이 발각나서 짚혀갔고 농어바퀴 운동장까지 끌려갔는디 하늘이 도왔는지 거기서 잘 아는 사람을 만내 포도시 총사를 면하고 경찰서에 갇혔당마요 고것이 어저께 아찌길인디 앞일이 워쩌크롬 될랑가 알 수가 없음께 얼른 손잠 쓰라고 친정서 사람을 보냈더만요 김본모는 깊게 들이켠 담배연기를 한숨으로 토해냈다 아내의 말대로라면 처남은 좌익 지하조직의 자금책이었던 모양이다 김본모는 아내가 가져온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부담시 당신이 고생하시게 생겼구만요 고생은 무슨 고생이오 학교에도 나가볼 겸 마침 잘됐소 말은 그렇게 하고 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했지만 기분은 찌뿌두드하게 흐려있었다 김본모는 학병에서 돌아왔을 때처럼 며칠이고 문박 출입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염상진이 5일 동안에 걸쳐한 행위를 보지 않았듯이 군경이 앞으로 할 행위도 보지 않으려고 했었다 염상진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듯이 군경의 행위에도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은 마찬가지였다 무책임한 목격자, 무능력한 구경꾼이 되고 싶지가 않았다 그리고 김범우는 언제부턴가 학교에도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지난 4월 19일 김구가 김규식과 함께 남북대표자 연속 회의에 참석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있는 열성을 다 바쳤었다 제발 서로가 정치적 욕심을 앞세우지도 말고 강대국이 내세우는 이념에 얹혀 춤추는 꼭두각시 노릇도 하지 말고 나라 잃어버리고 산 40년의 굴욕과 슬픔을 먼저 생각하며 민족이 똘똘 뭉쳐 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미국과 소련은 일본을 상대로 싸운 연합국의 입장이고 그들의 승리로 해방을 얻은 땅의 사람들이 밀가루 반죽처럼 하나로 굳게 뭉쳐 세 나라 건설을 주장했을 때 설령 그들이 한반도 땅을 놓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한들 끝내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었다 그것은 환상도 망상도 아니었고 두 강대국이 제멋대로 즐거워 양분시켜놓고 있는 한반도의 주인인 동포 모두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약소민족들의 자존이나 독립을 철저하게 우렁하고 기만하며 강대국들의 상호이익 보호를 위한 연극적 대사였듯 연합국이라는 존재들이 해방단 한반도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깊이 회의하게 만들었다 민족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공동의 삶을 방어하고 옹호하는 집단이어야 한다는 구체적 개념으로 바뀌어 있었다 미국이 그런 식으로 대했는데 소련이라고 다를 리 없는 것이고 그 불신의 의식 속에서 소생하는 것은 민족뿐이었다 그런데 해방된 땅의 정치적 혼돈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백범 김구가 바로 자신과 똑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다 아, 백범! 김범우는 그 옛날부터 지녀왔던 그분에 대한 신뢰감 위에 감동의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김범우는 백범에게 모든 기대를 걸게 되었다 그분이 2월 10일에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성명으로 발표한 삼천만 동포의 읍고함이란 글은 민족의 현실과 장례를 진정으로 염려하고 사랑하는 피가 통하는 진실의 기록이었다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 땅위에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내가 불초하나 일생을 독립운동에 희생하였다 나의 연령이 이제 763인바 나에게 남은 것은 금일금이라는 여생이 있을 뿐이다 이제 새삼스럽게 재활을 탐내며 명예를 탐낼 것이랴 더구나 외국 군정하에 있는 정권을 탐낼 것이랴 하는 대목에서 그분의 인간적 진실을 보았고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의를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대목에서는 지도자로서의 외로움을 보았다 그러나 김범호가 소망했던 바는 5월 10일 남한에서 유엔 한국위원단 감시하에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했고 5월 14일 북한에서는 남한에 대한 송전을 중단함으로써 남북협상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남한에서는 8월 15일에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했고 북한에서는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성립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로서 김범호의 소망은 그야말로 환상이나 망상이 되고 말았다 40여 년 만에 가까스로 찾은 선택의 기회를 그처럼 망가뜨려 버리는 현실 앞에 그는 모든 의욕을 상실했다 염상진이 남겨놓은 흔적은 창덕거리 길보다는 관공서 길 쪽에 더 심할 것이었다 문서방말에 의하면 경찰서를 불태웠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나 기차역을 당장 다른 데로 떼어다 옮길 수 없는 한 그 길을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염상진이 피해를 입히고 떠난 읍내의 모습 대하기를 과민하게 꺼리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김범호는 씁쓰름하게 웃었다 그건 무엇 때문일까 예상보다 심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심하면 심할수록 염상진의 쫓김은 그만큼 숨가 빠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다 하더라도 이미 죄인으로 단정된 염상진의 모습을 거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 괴로움이었다 결국 저 멀고긴 날로부터 싹 뛰어왔던 염상진에 대한 애정 탓이었다 김범호는 북립리 앞길을 지나 소아다리를 건너기로 했다 소아다리에 첫 발을 디디면서는 고개를 더욱 숙였다 중간쯤에 이르렀을까 김범호는 섬뜩한 느낌과 함께 걸음을 멈추었다 흙을 뿌리긴 했지만 고무칙칙한 색깔을 띄고 있는 얼룩이 피가 말라붙은 흔적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 말라붙은 얼룩에서는 아직도 농도 짙은 액체의 끈적거림이 묻어나고 있었다 그는 전신에 끼쳐오는 한기에 전율하며 그 얼룩을 응시하고 있었다 상처입은 자가 흘린 피에는 고통이 있을 뿐이지만 죽은 자가 남긴 피에는 주술이 살아있는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억울하게 죽은 자가 남긴 피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저주하는 영혼인 것이다 염상진은 코웃음치며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이념은 심정적인 느낌을 비논리적이거나 비과학적이라고 일축할 것이고 더구나 그는 양면 거울의 한쪽밖에 볼 수 없는 외눈박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염상진이 저지른 행위를 차마 맞받아 볼 수 없어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걸었는데 그 결과는 마치도 그의 숙인 시야 안으로 기어들듯 다리에 콘크리트 바닥에 선명히 드러나 있었다 수하다리 아래 갯물에고 갯바닥에고 시체가 질퍼너게 널렸는디 하이쿠메 인자 징여서도 못 보겄구만이라 며칠 전에 들었던 문서방의 말이 떠올랐다 김범우는 그 얼룩을 피해 걸음을 떼어놓았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그는 그것을 피해 걷기는 했지만 더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핏자국이 나타날 때마다 김범우의 흔들리는 의식 속에서 염상진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었다 그가 소와 다리를 다 건넜을 때는 한 개의 작은 점으로 변해있던 염상진은 그의 의식 밖으로 사라졌다 성님! 성님! 한 사내가 길 건너 전매소 앞에서 왼쪽 다리를 까딱거리며 김범우를 부르고 있었다 아! 보무성님! 사내는 목정을 도두어 불렀다 김범우는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걸어가고만 있었다 네 김에 시펄? 귓구녕에 말뚝을 박은 것이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요? 사내는 미간을 이그러뜨리며 혼잣말을 십어뱃듯이 하고는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아! 보무성님! 나 잠 봅시다 성님! 나 뭘 먹었어? 상구 아닌가? 어쩐 일인가? 아니 성님! 나가 지금 동양질하는 것도 아닌데 어째 사람을 요렇게름 뜯꽝하고 찬바람나게 대온다요? 이 사람아! 그 무슨 서운한 말인가? 내가 뭘 좀 생각하느라고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어서 그리 됐네 사람 무시여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지라 사람 하루 이틀 대해봤나? 그런 말 함부로 하게 금매 말이요? 돈 많고 많이 배운 재견들이 다 그려도 성님만은 고름만 먹을 사람이 아니란 것을 믿기 땀새 두 번씩이나 아른 채를 혔는디도 몰라라 허고 감께 속이 뒤집힌 것이제라 근디 무슨 생각을 고로코롬 지피엄시로 어딜 가는 지리단가요? 염상군은 금세 무엇을 탐지해내려는 듯한 눈초리로 물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순천에 넘어가려는 참이네 그렇단께 내 눈을 못 속인단 말이요 염상군은 손가락으로 유난히 크게 딱 소리를 울려대며 스스로의 식별력에 만족해하고 있었다 헌디 찡은 가시셨는 게라? 찡이라고? 아 대학 공부 거정 배우고 선상질 거정 허는 성님이 찡하나 뭔지 몰라서 묻는다요? 비아냥거림과 으스댐이 뒤섞인 말투였다 찡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무슨 찡이 필요하냐고 묻는 말이네 성님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고만 허시오 똥줄 타게 도망질친 빨갱이가 산지사방에 비켜 득실거리는 판이고 타향서 밀어닥친 진압군이 뭘로 빨갱이 안빨갱이를 구별하겠소? 아 성님을 벌교 바닥에서나 김범으로 알아주제? 벌교 바닥 벗어나뿔먼 누가 알아볼 것이요? 통행찡 없음사 영축없이 빨갱이제? 나아가 성님을 딱 본깨로 기차타로 역으로 나가는 것이 분명 헌디 찡을 안 가진 것이 틀림없더 안 컸소? 찡 없이 여기 가봤자 헛걸음질이고 되짚어 찡 맹글러 읍사무소로 와야 할 것인디 어찌 성님이 그 고상하게 냅둘 수가 있겄습디요? 그리워서 불러세운 것이구만이라 그랬었구먼 고맙네 고맙기는 뭐시 고마워라 그런 것이나 내 심으로 도와야지라 얼렁 맹글게 헐팅께 한꾼에 갑시다 염상구는 활기차게 앞서 걷기 시작했다 그는 염상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것도 그의 가슴을 덮는 우울이었다 무슨 견원지간이라고 염상구는 또 형 염상진이와는 반대 입장에 서있게 됐을까 빨갱이놈들이 경찰서를 부질러 불어서 읍사무소서 경찰 업무를 보고 있구만요 염상구는 마치도 자기가 경찰 업무를 맡고 있느냐 이런 설명까지 했다 순경보조원인데 싶은 앳된 보초병이 염상구를 보자 거수경리를 붙여올렸다 어이 수고허네 염상구는 트림이라도 하려는 것 같은 자세로 거드름을 피우며 인사를 받았다 어이 왜 서순경 싸게 찡하라 맹글소 자네도 알제? 복림 사시는 김보무 선상님 우리 성님이신 디 순천 넘어가신당마 싸게싸게 맹글소 김선생님 나오셨는 게라 요리 오시시오 서순경이라고 빌린 사람이 밤갖게 맞이했다 왔다메 서순경 글씨는 언제 봐도 한석봉이 찜져먹을 명필이요 염상구는 통행증을 눈높이로 지켜들고 큰 목소리로 치아의 말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 앞에서 거 뭔 소리요? 서순경이 혀를 찼다 수고하셨소 김보무는 담배를 비벼 끄며 인사를 했다 성님 경찰서란 뒤 오래 있어야 좋은 것 없음께 싸게 갑시다 수고 많았네 그만 자네 볼일 보소 뭐 따로 볼일이 있간디요 역거점 가십시다 염상구는 통행증을 건넬 생각도 않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역가지 바래다 줄 모양이었다 그만하면 오랜 정리를 위한 친절로도 자기의 과실을 위한 시위로도 충분한데 김보무는 염상구가 번거롭게 느껴졌다 성님은 난리통에 어쩌고 지내는 게라? 대박골에 숨어있었네 엎어지면 코달띠서 용하니 무사하셨구만요 나는 수록도로 좆바지게 내뱉구만이라 문둥이덜 속에 숨었 분께 참말로 안전한 피난처 등마요 좁게 징어기는 혀도 말이여라 김보무는 씁쓸한 웃음을 씹었다 염상구는 작년 9월에 결성된 대동청년단의 열성단원으로 좌익 지하조직을 파내는데 적자는 공을 세웠을 것이다 그건 형 염상진이와 맞서 싸우는 일이었고 그래서 염상구는 그 일에 더 신바람이 났을지도 모른다 성님 찡도 맹그럽겄다 기차 탈 일만 남았음께 차나 한잔 허십시다 나 바쁘네 왔다 성님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감아서 쓰는 법 있었디요 이모고 잠자리를 혀야 아들을 볼 것이고 기차가 와야 탈 것 아니것으라오 기차가 올라오면 사십분이나 남았음께 그새 딱 끊은 커피나 한잔 대접 허겄다는데 염상구의 입에서는 금방 상소리라도 터져나올 것처럼 말이 거칠어져 있었고 그 몸놀림도 여태까지와는 달리 주먹배의 냄새가 나도록 난잡스러웠다 제 나름으로 다 하고 있는 성의를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고 그래서 화가 난 것 같았다 이 사람이 성님 성님 하질 말든지 그리 상스럽게 굴질 말든지 하게 내 마음은 바쁘고 기차 시간은 모르고 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어디 자네 대접을 받아 있는가 성님 그러셨겠져라 배운 것 없이 무시커다 본께로 소갈머리가 쥐창하림만 해갖고 오해 혀구먼이라 염상구는 금방 기분을 풀었다 가실께라 다방에 성님 링키로 서울식으로 말하는 솔찬히 이쁜 가시네가 새로 왔구만요 야 가시네야 찻잔 얌전헌이 놓고 그 손상님 옆에 이쁘게 앉아라 염상구는 차를 날라온 아가씨에게 우악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아가씨는 입술을 삐죽였을 뿐 전혀 노여운 기색이 없었다 아니네 아냐 자네하고 따로 할 얘기가 있네 김범우는 손까지 내져었다 식기 전에 쭉 드시시오 요 커피란 것이 쌉싸름하고 탈착지근한 것이 마실만 허당께요 일본 식민지 통치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채 커피는 미군정과 함께 천국적으로 퍼진 물건이었다 태백산맥 사회입니다 지어고 할 얘기가 뭔 이야기인데요 염상구는 커피를 탕약 마시듯 단숨에 마셔 치우고는 김범우를 향해 고개를 뺐다 손님하고 맛 담배 질려서 쓸랑가 뭘 먹었소 염상구는 뒷머리로 손을 가져가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같이 나이 먹어가는 처지에 무슨 소린가 어서 뽑아 이번에 상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말에 씹혀 나온 담배연기는 김범우의 입술가에서 뒤엉키다가 흩어졌다 안증 모르고 계신게라 맞아 성님은 우리하고는 닮은께 그 오사랄놈들이 죽여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죽였당께요 지금도 계속 조사 중인디 오늘 아칫과정 확인된 것만 백명이 넘었단 말이오 백을 죽였든 이백을 죽였든 고런건 다 과거지사고 인자부터면 우리들이 헐 복수전이 남았구만요 복수전? 하모니라 빨갱이놈들이 먼저 칼을 뽑았음께 우리도 칼을 뽑아야지라 곧 숭악한 놈들이 다시는 고런 개질을 못하게 하려면 요번에 빨갱이 씨를 말려 뿌려야 허요 섣부르게 헷다가는 고것들이 또 깝을 것인께 염상구에 살기 등등한 말 속에서는 혈연으로서의 염상진의 존재는 찾을 수도 없었다 어쩌냐에 한바탕 콩을 뽑았음께 그런 식으로만 가면 사나흐림은 읍내 뿌리는 뽑을 것인 마요 도망간 반란군하고 빨갱이놈더런 진학군하고 경찰이 쫓고 있음께 콩을 복다니 참 성님도 빨갱이 총살도 몰르요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군 어디 빨갱이질 나선 놈만 빨갱이 간디요 소리소문 없이 과부 뱃대지에 올라타는 놈맹키로 빨갱이질 허는 세포도 있고 빨갱이 앞제비로 설레발친 놈들도 있고 빨갱이 숨기고 있는 집구석도 있고 잡아들이고 본께로 하루 반만에 북국민학교 교실이 다 찰 행편이구만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다 알아냈단 말인가 허허 스파이 훈련인가 뭔가 받았다는 양반이 어찌 그런 말을 다 묻는다요 빨갱이만 조직 있고 우리 경찰은 합바지 저구리 간디요 그만 일어나세 시간이 당하 멀었는데요 머리가 아파서 찬바람을 쐬야겠네 김범우는 염산구를 묵살하고 일어섰다 한낮인데도 거리에는 행인이 드물었다 김범우는 역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자네 범호 아닌가 김범우는 눈길을 들었다 승호 자네 무사했구만 김범우는 순승호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말 말게 꼭 죽는 줄만 알았네 파리한 안색의 손승호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 노상에서 긴말할 수는 없고 염상진이한테 붙들렸었지 과거를 묻지 않겠으니 다시 전향을 하라고 밤낮으로 시달리는데 못살겠더군 그래서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총까지 들이대더구만 순승호는 감정에 동의 없이 말하며 입가에 찬 웃음을 물었다 그는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좌익에 발을 놓고 있었다 그런데 우익의 탄압에 맞선 좌익 테러가 속출하면서부터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국제공산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을 불문한 세력 확장의 도구로 사용되는 허구성을 발견하고는 사상적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는 사회주의를 부렸을 뿐 그 반대 개념의 사상을 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는 사상적 전향을 한 것이 아니라 사상의 공백 상태에 있었다 그가 괴로워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주의든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사상의 시련을 위해서 인간을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점이었다 인간을 위한 주의가 아니라 어떤 주의를 위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 변질을 그는 납득할 수가 없었다 그런 손승호의 생각은 김범우의 생각과도 거리가 있었다 김범우가 관심 많은 민족이라는 자리에 손승호는 인간을 놓고 있는 셈이었다 급한 일이 생겨 순천을 좀 넘어가는 길이네 오후에 집에 있겠는가 그러지 성님 여기 계셨구만이라 찡도 없이 이 양반이 어딜 가셨다냐 했구만요 거침없이 더벌리며 가까이 온 염상구가 손승호를 알아보고는 멈칫했다 염상구와 시선이 마주친 손승호의 얼굴에도 순간적으로 적의가 담긴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럼 다녀오소 손승호는 김범우를 보지도 않고 말하고는 돌아섰다 김범우는 염상구를 의식하며 빠른 걸음을 옮겼다 염상구가 무슨 객적은 소리를 짓거릴까봐 손승호와 한 발이라도 더 멀어지고 싶었다 저 개족같은 새끼가 사람 되어놓은 꼴좀보소 삭신을 못쓰게 맹글라를 펄새부텀 종국에 있단 것을 지놈이 알아야 쓸 것이요 염상구가 살벌하게 냈소며 탁 침을 뱉았다 상구 자네 그게 무슨 소리야 성님 어찌 그러시요 성님은 저는 과거를 몰라서 그러시요 그래 과거가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그게 삭신을 못쓰게 만들 죄야 그리고 자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 그럴 권한을 누가 자네한테 줬소 성님 빨갱이들이 전향했다는 말을 콩으로 맺을 수 듣기 믿을 수 있는 줄 아시오 그것이 눈계리고 아웅어는 빨갱이들 수법이란께요 그것이 아닙사 요번 난리통에 워치 저놈이 살아났것소 제일 착으로 죽었을 놈인디 그렇게 저놈이 세포인지 아닌지 종그는 것인디 그것이 어째 나빠라 자네 내 말 똑똑히 들어 아까 자네가 오기 직전에 무슨 말 했는지 아는가 손승은 그 사람이 자네 형한테 붙들려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하던 참이야 자네 형은 다시 전향하라고 했고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총까지 들이대더라는 거야 그 말을 어떻게 믿냐니께요 염산구는 교활하게 느껴지는 웃음을 입가에 바르고 있었다 형의 이야기에 조금 더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는 차가움이었다 이 사람아 그런 식으로 의심하자면 나는 어떻게 믿나 좋소 지눔이 깨끄머니 발을 씻었다고 칩시다 근데 어째서 나를 대하는 본새가 또 고름질질 흘리는 문등이 대아듣기 하냐 그것이구만요 김범우는 말이 막혔다 손승의 생각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뒤늦은 발견이긴 했지만 염산구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손승호의 실수였다 한마디 말도 잘못해서는 안 될 어려운 국면이었다 자네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감정이 상한 모양인데 그럼 자네한테 먼저 묻겠네 그 사람은 나하고 동창인데 자네는 무조건 이놈저놈하고 부르는구먼 그 사람이 좌익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자네는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예의를 지켜봤나? 자네가 깍듯하게 대하는데도 그 사람이 그러던가? 리김이 나야 빨갱이 혔던 놈이고 허는 놈이고 다 싫은게요 자네가 여러모로 수고하고 있는 것 내 다 알아 그런 수고가 더 효과를 나타내게 하려면 손승호 같은 사람을 자네가 먼저 잘 대하는 일이네 내 말 알겠는가? 야 김범우는 안되한 숨을 쉬며 잡고 있던 염상구에 손을 놓았다 염상구는 굳이 여기까지 따라와서야 통행증을 내밀었다 지가 표를 끊어디려야 허는디 염상구는 멋쩍은 듯 웃었다 김범우는 그런 그의 얼굴에서 구박둥이로 자란 어린 날의 모습을 떠올렸다 주먹패가 되고 형을 원수되하듯 하는 오늘의 그는 그 옛날부터 예비된 것이기도 했다 스무평 남짓한 대합실에는 남루한 차림의 거지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을 뿐 썰렁하게 비어 있었다 김범우는 개찰구를 나섰다 역사 양옆으로 길게 드리워진 탱자나무 울타리로 눈길이 갔다 무수한 가시가 돋아있을 가지 사이사이에 샛노란 탱자들이 매달려 있었다 가시에 찔리지 않을 자리에 열린 것들은 벌써 다 따가버리고 가시 사이에 열린 것들만 남아있는 것이다 손쉬운데 달린 열매들은 노랗게 익어보지도 못하고 진출옥 몸에 아기 열매때 벌써 코올리게 될 손에 들어가 구슬치기에 구슬 노릇을 했는지도 모른다 지금 꼬마들은 가시 사이에 매달린 탱자들을 따려고 열중해 있는 것이었다 김범우도 어렸을 적에 억센 가시에 손을 찔려가면서도 한사코 탱자를 따내려고 애를 썼었다 꼼보 딱지로 울퉁불퉁하게 못생긴 유자에 비해 탱자는 매끈하게 잘생겼으면서도 별로 쓸모가 없었다 향기도 유자만 못했고 맛은 더구나 비교가 되지 않았다 몇 번 굴리고 던지고 놀다가 실증이 나면 발로 밟아 떠뜨리거나 시궁창 같은데 쳐넣었다 그러면서도 한사코 탱자를 딴 것은 그 샛노란 색깔의 동그란 생김이 이끌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탱자나무는 대부분 서민 집들의 아불타리 노릇을 했고 태나무는 뒤돌타리 노릇을 했다 억센 가시를 가지마다 촘촘히 달고 있는 탱자나무는 그 생김과는 다른 전설을 가지고 있었다 옛날에 자식 다섯을 데리고 과부가 살았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이 없는 살림살이는 혼자의 힘으로 아무리 뼈가 휘도록 일을 해도 자식들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다 몇 년을 이 앙 다물고 살아낸 과부는 더는 견디질 못하고 병에 들어 눕고 말았다 그대로 굶어죽게 된 형편이었다 그 소문이 나자 하루는 어떤 노파가 찾아왔다 산너머 부잣집에 큰딸을 소실로 보내면 논 단마제기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큰딸은 열다섯 살이었다 과부오미는 딸에게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노파가 대신 하기로 했다 노파의 말을 들은 처녀는 하룻밤 하루낮을 온 끝에 그리 하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노파한테 내세운 조건이 있었다 단마제기에 논 대신 그 값에 당하는 쌀을 달라는 것이었다 하나도 어려울 것 없는 조건이었다 처녀는 쌀을 받은 날 집을 떠났다 늙은 부자와 첫날밤을 지낸 다음날 처녀는 뒤뜰 감나무에 목을 메고 말았다 늙은 부자는 처녀의 죽음을 안쓰러워하기는커녕 속았다고 펄펄 뛰며 당장 쌀가마를 찾아오라고 부르령을 쳤다 하인들이 부랴부랴 처녀의 집으로 갔으나 식구들은 간 곳이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늙은 부자는 더욱 화가 나서 처녀의 시체를 묻지 말고 산골짜기에 내다버리라고 명령했다 저런 못된 것은 여우나 늑대한테 뜯어먹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처녀의 시체는 정말 내다버려졌다 그런데 그날 밤 칠흑같은 어둠 속을 헤치며 처녀의 시체를 얻고 가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건 처녀와 남몰래 사랑을 나누어왔던 사내였다 사내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평장을 했다 그런데 다음 해 봄에 그 자리에 연초록 싹이 터올라왔다 그 싹은 차츰 자라면서 몸에 가시를 달기 시작했다 사내는 그때서야 그것이 애인의 한스런 홈백이 가시도 진나무로 변한 것을 알았다 아무도 자기 몸을 범하게 못하게 하려고 온몸에 가시를 달고 환생한 애인의 정절에 간복한 사내는 평생을 혼자 살며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산지 사방에 나무 심는 일을 했다는 것이었다 김범우가 어렸을 적에 무심코 드러넘긴 그 전설을 무엇인가 깨우치듯 떠올린 것은 사회주의의 서적을 탐독하게 된 어느 날이었다 그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농경 사회의 부와 빈곤이 고질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기름진 평야지대에서 생성된 서민이나 소작인들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드넓은 곡창지대를 품고 있는 전라도 땅과 탱자나무 전설과 소작 농민들의 봉기였던 동학난과 일제의 치아에서 조선인으로는 최초로 자가용 비행기를 가졌다는 전라도 어느 지주와 김범우는 염상진과는 다른 고통으로 사회주의의 서적을 덮고 자정을 넘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다 멀리서부터 기적이 울려왔다 김범우는 그때서야 천암 신석주를 떠올리며 느리게 걸음을 옮겼다 염상군은 양쪽 바지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넣고 단음의 휘파람 소리를 내며 역전 마당을 가르지르고 있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생각도 담겨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몸짓으로 걷고 있으면서도 그의 작은 눈은 마당의 좌우와 건너편 차부를 빠르게 훑고 있었다 지김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들이 목심은 드럽게 아까운 것인 같구만 그는 이빨 사이로 찍 침을 내쫓았다 차부고 역전이고 도둑맞은 칙구석처럼 썰렁한 것이 그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 길을 떠나자면 통행증을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는 형편이니 차분하 여기에 손님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날이면 날마다 자리다툼을 하던 행상들마저 자취를 감수어버린 것이다 그만큼 지금의 읍내의 분위기가 살벌하다는 것을 실감하면서도 하루 벌어 하루 먹기가 다급한 가난뱅이 신세에 그래도 목숨을 지키겠다고 그리 약삭빠르게 구는 꼴들이 역겨웠다 염산구는 길을 건너려다 말고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자파상 옆에 쪼그리가 앉은 두 여자 행상을 향해서였다 떡과 고구마를 차려놓고 앉은 두 여자는 염산구가 자신들에게로 오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는 찔끔 긴장했다 아짐씨들 무신 이야기 그리 재미지요? 아이고매 요게 니시다요 감찰님 오시는 것도 몰라보고 두 년이 세 살 까니라고 어여 오시시요? 하모니라 하모니라 엉거주춤 따라 일어선 고구마 장수가 까칠하게 마른 버젬이 핀 얼굴에 억지의 웃음을 지어보이며 곱신거렸다 아짐씨는 뭐가 하모니라 하모니라요 큰 깨로 멀리서 순서만 봐도 오지 뭘 찔끔거리는 빙신인디 요렇게름 감찰님을 딱 맛바라보고 서군께 헛소리 나올 만 안하겄소 감찰님이 이해하셔야 쓰겄구민이라 날 첨복한디 그래라 떡이 따끈 헌디 한 쭈가리 하실랑겨라 어허 점잖잖게 염상군은 엄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팔을 내졌고는 헌디 썩은 괴기에 쉬파리 안뛰기 헛은 여편네들이 다 어디로 가불었소? 빨갱이 오고 내통 오다가 다 뽕 빠지게 도망가것 아니라고? 설렁한 차부고 역전을 휘둘러보며 억지 소리를 했다 워메 감찰님 사람 잡을 소리 허덜맛이요 아 쉬파리가 앉을 썩은 괴기가 있어야 쉬파리가 끌체라 타장마당 건불 쓰러불디끼 요리 손님이 없는디 장사 안나오는 것이야 당연지사제라 필경 여그 장사꾼들 속에도 빨갱이놈들 꼬랑댕이가 숨어있을 것인디 염산군은 떡장 수여자의 눈을 뚫어져라 쏘아보고 있었는데 그 작게 옆으로 찢어져 나간 눈에서는 섬뜩섬뜩한 냉기가 뻗쳐나오고 있었다 고런 눈치 있음사 얼른 감찰님한테 귀뜸해야 제라 우리가 누구 덕에 사는디? 하몬 허구 말고라 바로 그거요 쬐끔만 요상 얻아 싶으면 꼭 나한테 연락 취해야 쓸 것이요 만일에 여기서 무신일 생겼다 허먼 그날로 장사판 싹 엎어풀 띵께 하몬이라 하몬이라 명심하고 장사 잘 허시오 어찌했을께라 권력값이라도 딜해야 할 것인디 아직 마수거리도 못 치었으니 떡장수는 안절부절못했고 고구마 장수도 빈손을 허둥대고 있었다 판이 요리 시장스러운데 오늘은 그만두시오 감찰님 고맙구만이라 고마워라 두 여자는 염상구에 뒤에다 대고 허리를 꼬박거렸다 뱅골댁 어쩌려고 고런 약조를 다 허는가? 고구마 장수가 휴 한숨을 내쉬며 떡장수를 타박하듯이 말했다 음마? 똑똥댁! 한마당서 한시에 당헌 이림스롱도 똥 넘일 말어딛기 허는 심보는 또 멋이여? 뱅골댁! 나가 넘일 말어딛기 허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조한 것이 겁이 난게 허는 소리 아닌가? 워쩍었는가? 나중 당할 때 당하더라도 당장 급한 불길 꺼야지 자네도 고 도구른 눈꾸냥 봤지? 독새눈깔이 그럴라든가 도깨비 외눈깔이 그럴라든가 시퍼렇게 날선 백종놈 칼끝으로 찢어놓은 고맹키로 생긴 눈에 그놈이 퍼른불 켰다 허먼 지 정신이 아닌께 곧때 즉아 아버지가 훈계호로 나서면 지 애비도 찔러 죽일 놈이란 말이시 아까도 눈치 싸게 그렇그럼 하지 않았음사 워쩍이 됐을지 아는가? 내 떡 함지고 자네 고구마 쏙 그리고 역전마당에 폴얼에 패대기 쳤을 것이네 그리 대불면 쏙 시리고 아픈 것은 누군가? 무작시련놈 오리메키로 불쌍한 장사꾼 껍데기 백개 묶는 저런 놈을 감옥에 쳐놔야 하는데 순사들은 뭘 허는고? 이 사람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왜? 저놈이 쫄떼기 순사할기를 지 발사태에 때만치도 못하게 하는 놈이요 아 모털말로 저놈이 장바닥에 서고 역전에서 부리는 세도가 경찰서장이나 읍장보담도 더 신 것을 몰라서 오는 소린가? 저는 비웃장 거실리고 눈 밖에 나서 고의 장사 해먹을 장사꾼은 크나 작으나 이 별개 바닥에는 한나도 없네 참말로 무신인종이 그리도 컬고 소문에는 허리끈에다 칼을 열 개씩이나 차고 댕긴다던디 거짓말이거지? 아뇨 참말일 것이고만 저놈이 누군지 모르고 댕비다가 손등에 칼집맞은 젊은 장꾼들이 더러 있음께 그러다가 사람 죽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칼을 열 개씩이나 녹동댁은 팔짱을 끼며 부르르 떨었다 칼이 크지도 않고 또 가운데 손가락만 썩 하다대 곡을 꼽아 던지는디 어찌나 몸짓이 날렌지 번개같다던마 아쿠 칼이 꽂혀도 꼭 죽지 않을만한 디만 골라서 꽂힌다들 한께 손등, 손목, 폴, 장단지, 허벅다리 같은 뱅골댁은 어느덧 자신의 신세 서글픔이나 염상구에 대한 미움은 사그라지고 믿기 어려운 그의 무용담에 신명이 오르고 있었다 고것이 제주는 제주시? 하모, 제주치고도 보통 제주는 아니시 고런 귀신도 고그럴 제주에다가 철다리 한가운데서 기차가 코악해 닥칠 때꺼정 버팅기다가 아래 객물로 뛰어내린 배짱을 가졌음께로 왈페 오야봉도 해먹고 청년단 감찰자리도 해먹지 아무나 고런저리 안 껐는가? 큰께 말이시 근디 즉 엄리한테 효자 노릇 혼다는 소문이든디 참말일까 몰라? 참말일 곳이네 즉 성은 일정때부턴 공상당헌이라고 미쳐서 도망당기고 해방이 되니께 더 날치다가 감옥살이 오고 또 도망당기고 헌이라고 즉 엄리한테 뜨신밥 한 그릇 올릴 돈벌이를 원죄했더란가? 해방되고 이날 이때꺼정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이 다 누구덕인디? 새빠지게 농세짓고도 새끼밥 찾아 먹기 힘든 시상에 왈패지 튀어서 엉울엄씨 새끼 밥 찾아 먹이면 그보다 더운 효자가 어디 있겄는가? 내 새끼도 높은 애교 공부시키는 글른 팔자 전운 맹키로 왈패 오야붕이나 되었으면 쓰겄네 이 사람아 말이 쉬되는 법이시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멀건 웃음을 지었다 철교 아래 선창에서 일본 선원을 찔러 죽이고 도망쳤던 염상구가 읍내에 다시 나타난 것은 해방과 함께였다 그는 이미 쫓김을 당하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일본 놈을 용감하게 처치한 당당한 독립투사로 변해 있었다 그가 물건 훔쳐내다가 들켜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독립투사로 자처하는 그의 앞에서 그 누구도 감히 부정을 하지 못했다 자취를 감추었던 몇 년 사이에 그는 귀골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엄변도 변사 뺨칠 만큼 늘었고 특히 온몸에 서늘한 살기를 감고 있었다 염상구가 읍내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벌인 일이 장터거리의 싸움판이었다 사람들이 운집한 장터거리에서 벌어진 그 싸움은 주먹배의 오야붕 쟁탈전이었던 것이다 물론 싸움을 건 것은 염상구였다 치고 박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피가 흐르고 하다가 사태가 불리해진 상대방이 칼을 쑥 뽑아들었다 땅벌이란 별명을 가진 그가 위협만으로 칼을 뽑은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염상구는 상대방을 노려보며 서늘한 웃음을 흘린 채 태연하게 서 있었다 땅벌이 뭐라고 소리치며 칼을 휘두르고 돌진했다 염상구의 손에서 단칼이 호공을 가르며 날아간 것은 그때였다 하나가 아니었다 영거프 세 개가 날아가 땅벌의 어깨 팔 허벅지에 꽂힌 것이다 땅벌은 비척거리다가 땅바닥에 쓰러졌고 염상구는 서늘한 웃음을 입가에 문째로 천천히 다가가 왼발로 땅벌의 가슴팍을 밟고는 어깨에 박힌 단칼을 빼냈다 그리고는 칼에 묻은 피를 땅벌의 이마에다 문질러 닦으며 어째 요만어먼 항복해야겄지 그러나 이빨을 응등문 땅벌은 말이 없었다 염상구는 땅벌의 팔에 박힌 두 번째 칼을 뽑았다 거기에 묻은 피를 땅벌의 왼쪽 불에다 문질러 닦으며 어째 안직도 항복을 못하겄어 역시 땅벌은 염상구를 노려본 채 말이 없었다 염상구는 허벅지에 박힌 세 번째 칼을 뽑았다 그것에 묻은 피를 땅벌의 오른쪽 불에다 문질러 닦으며 억울함은 언제라도 또 도전이요? 니누 아가리로 항복할 때까정? 상대 여줄 딘께? 염상구는 세 개의 칼을 한 손아귀에 몰아지고 돌아섰다 몇 겹으로 애워싸고 있던 사람들이 퀵소리도 내지 못하고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튀었고 염상구는 후원하게 트인 그 길을 유유하게 걸어 사라졌다 그들의 오야붕 쟁탈전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상처 자리를 꿰민 땅벌은 실을 뽑자마자 희한한 소력전을 제안해 온 것이었다 그 며칠 사이에 주먹배의 반 이상은 염상구의 소나기 안에 들어와 있었다 땅벌이 제안한 것은 철교의 중앙에 똑같이 서서 누가 더 기차가 가까이 올 때까지 버티다가 아래의 바닷물로 뛰어내릴 수 있는지 겨루자는 것이었다 완전히 썰물이 되었을 때는 물 깊이가 얕으니까 밀물대와 기차 시간을 맞추자는 말까지 해왔다 염상구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좋다는 답을 보냈다 둘이 다 똑같이 무릅쓰는 위험이었고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도전이었던 것이다 밀물이 실리는 시간과 순천에서 오는 통학자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맞았다 다음 날 바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심판은 양쪽 부하들이 보기로 했고 경찰서나 여기에 알려지면 제지를 당하게 될 것이기에 비밀로 붙이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서 지는 자는 영원히 벌교 바닥을 뜬다는 조건이었다 다음 날 해걸음에 순천에서 강주로 뻗어나간 철로의 벌교포구를 잇는 철교 중앙에 땅불과 그동안 쌍칼이란 별명이 붙은 염상구가 서로 등진 채 수영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기차는 삽시간에 중도 들판을 가로질러 회정리 2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철교는 2구를 경계짓고 있는 방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철교의 교각은 모두 9개였는데 그들은 중앙 교각 위에 서 있었다 기차가 떼익 기적을 울리며 검은 괴물처럼 철교로 진입했다 그 순간 기차와 그들과의 거리는 교각 4개의 간격으로 좁혀졌다 다음 순간 검은 괴물은 교각 1개의 간격을 또 2개의 간격을 먹어치웠다 검은 괴물이 3개째의 간격을 반쯤 먹어들 때 한 사람이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쌍칼이 이겼다 철교 아래서는 긴 환성이 터져 오르고 있었다 주먹의 3개는 비정했다 염상구가 헤엄쳐 올라오기를 기다려 땅불의 부하들은 그의 앞에 서슴없이 무릎을 꿇었다 단순한 완력이나 배짱만이 아니라 권력 행사라는 감미에 맛이 들린 염상구는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모든 찌안권이 경찰 중심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그 언저리를 떠나지 않았다 애국이라는 말이 너절너절 넉마가 되도록 너도 나도 목정도도 외쳐대며 날이면 날마다 생겨나느니 정당이고 사회의 단체였다 그 혼란의 와중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결성되는 청년 단체도 허다했다 바로 그 청년이란 이름이 붙은 단체가 염상구의 기식처였다 그렇다고 염상구는 아무 청년 단체나 몸을 담는 것은 아니었다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곳 전망이 확실히 보장된 단체만을 골랐다 경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로서는 경찰에서 후원하는 단체에만 들어가면 되는 일이었다 그는 치안대가 해산되자 전국 청년 단체 총동맹의 지부 실권자가 되었고 1947년에 이르러서는 정치 발판을 붙인 이승만이 결성한 대동 청년단의 지부 실권직인 감찰부장 자리에 앉았다 그의 이러한 권력 지향성은 어찌할 수 없이 형, 염상진과 대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염상구는 형과의 그런 피할 수 없는 대치에 대해서 추호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형과 그렇게 맞설 수 있게 된 것을 통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염상구의 가슴 저 깊은 곳에는 어린 날로부터 차곡차곡 쌓아둔 형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있었다 닭똥집을 언제나 혼자서만 야금야금 처먹었던 형 다 해진 고무신을 벗어 던져주고 새 고무신을 신으면서도 뽐내기만 했던 형 그 형이 얄밉고 밉살스럽다 못해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서 없어져주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병이 걸려 죽기를 바랐고 수영을 하다 문에 빠져 죽기를 바랐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얼마나 궁리했던가 소학교를 끝으로 상급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형에 대한 증오는 크게 달했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와 형을 함께 죽일 작정을 했었다 가슴에서 그런 증오심이 끓고 있는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하찮은 수장사하는 방법을 따라 배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버지의 구박과 편에 형의 자만과 무시 속에서 그나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다독거림이 있어서였다 어머니가 아무도 몰래 건네주던 콩 누룽지를 받아들고 뒷산 백나무 아래에서 얼마나 목매어 울었던가 콩 누룽지 한 덩어리가 고마워서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형만이 아니라 자신도 사랑하고 있다는 어머니의 정이 고마워 목이 메었던 것이다 형이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선상님이 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농사꾼이 되자 아버지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을 것처럼 펄펄 뛰다가 끝내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알아 누웠다 그때 얼마나 고소하고 시원했던지 아무데나 찍찍 침을 내깔기며 시연구 잘 됐다 속 시연하다 소리를 몇 수십 번도 더했었다 일본 놈을 죽이고 피했다가 해방이 되어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이미 죽고 없었다 염산구가 형과 정면으로 맞서게 된 것은 공산당 활동이 불법화되면서 공산당의 모든 조직이 지하로 잠적하면서부터였다 염산구로서는 공산당이나 사회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를 아예 느끼지 않았다 그건 적이었다 경찰에서 그렇게 단정했으니까 적이었고 형이 가담했으니까 더욱 적이었다 땅속에 숨은 두더지도 잡아내는 판에 너네 놈들이 지하로 숨어들었다고 하지만 땅속으로 기어들어간 것도 아닌 바에야 누가 이기나 보자 염산구는 이런 승부욕을 내걸고 공산당 색출의 혈안이 되어 날쳤다 형이 미쳐서 하고 있는 일을 회방놓고 형이 자기에게 쫓기는 신세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전신이 근질근질해지며 가슴 한복판이 환하게 뚫리는 통쾌감을 만끽할 수 있었다 염산구의 그런 소가리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그들 형제 간의 행동을 놓고 좌익에서는 총선거를 저지하려고 모든 지하조직을 표면화시켜 총력전을 개시했다 그래서 4월로 접어들면서 좌익의 반대폭동은 전국에서 극렬하게 벌어졌다 염상진도 부하들을 이끌고 경찰서를 습격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다 경찰력만이 아니라 청년단까지 합치된 데다가 화력의 열쇠는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결과적으로 부하 서너 명만 잃어버린 무모한 행위가 되고 말았다 청년단이 주먹배의 모짜리판으로 민폐나 끼치고 정치 행동된 노릇이나 하는 줄 알았지 경찰과 합세해서 전투병력 화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었다 소와 다리를 건너 제석산 쪽으로 퇴로를 잡으며 염상진은 청년단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동생 상구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두워서 상구와 맞닥뜨리지 않은 것을 무엇보다도 다행으로 여겼다 한편 예상했던 것보다 가볍게 적을 물리치게 된 염상구는 형도 좌액이라는 것도 우습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형을 정면으로만 바라보지 못한 것이 그렇게 애석할 수가 없었다 염상구는 새벽같이 부하들을 독리마다 풀어 남자가 밤사이에 집을 비운 집을 일제히 조사해오라고 명령했다 밤샘 노름을 하지 않는 놈이라면 바로 경찰서를 습격하고 도망친 빨갱이일 것이 틀림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염상구의 이 계산은 한 발이 늦고 말았다 날이 밝기를 기다린 것이 불찰이었다 부상을 당해 붙들린 새놈 말고는 지난 밤에 집을 비우고 안 들어온 놈은 하나도 없다는 보고였다 날이 밝기 전에 빨갱이들이 모두 집을 찾아 들어가 우리 발을 내밀었다는 결론이었다 세 명의 보로를 사정없이 주리를 틀어댔다 거품을 물고 까물어치면서도 그놈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저희들이 아는 것은 염상진 대장님뿐 이라는 것이었다 저희들끼리도 동지인 것을 몰랐다는 것이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염상구는 말로만 들었던 공산당의 점조직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고 또 한 번 형에게 패배하는 기분이었다 지까진 놈이 어디 두고 보자 그러나 5월 10일 염상구로서는 더없이 신바람나는 첫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때까지 형은 더는 습격을 가해오지 않았다 형이나 좌익이라는 것을 썩은 홍어졯 정도로 우습게 취급하고 있었던 염상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좌익의 습격이라는 통고를 받고도 염상구는 코웃음을 쳤었다 겨드랑이가 스물거리던 판에 총질이나 한바탕 해볼까 하는 식으로 느슨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이미 경찰서를 빼앗기고 보성적으로 후퇴를 했다는 것이었다 지난번 경우를 생각할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염상구는 혁대를 단단히 재고 집을 나섰다 어쩐다? 어디로 도망을 간다? 잡히는 날에는 경찰 못지않게 당할 것이었다 보성 쪽으로 가기에는 아무래도 꺼림찍했다 경찰의 반대 방향으로 튀자 그것이 안전도가 높을 터였다 보성의 반대쪽이면 고응이었다 고응을 떠올리자 연출로 소록도가 생각났다 그래? 문덩이들 속에 숨어버리면? 염상구는 그 길로 똥줄이 빠지게 뱀꼴 고개를 넘어 고응 쪽으로 출행랑을 쳤다 염상구는 입 끝에 매달고 있던 꽁초를 퇴뱉어 발끝으로 인 끄리며 사나운 눈길로 차부쪽을 훑었다 그 썰렁함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난리치고는 작은 난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백 명이 넘는 사상자 중에 그의 부하가 아홉이나 끼어 있었다 염상구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갑자기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다 빨갱이에 대한 뜨거운 증오심이 들끓는 한편으로 죽어간 부하들에 대한 죄의식으로 괴로움을 당했다 빨갱이는 씨를 말려 뿌려야 혀 염상구는 새로운 각오라도 하듯 거칠게 내뱉고는 길을 건넜다 남국민학교로 통하는 샛길로 접어들었다 정사장 내 술도 가러 가는 길이었다 정사장의 아들 정하섭을 표적으로 밤낮 없이 부하를 잠복시키고 있었다 아들 덕에 죽음을 면한 정사장은 벌써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 그의 죄는 빨갱이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는 것이고 덕을 톡톡히 보았으니 그도 빨갱이라는 점이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으로 알았던 정하섭이가 이번 사건이 터지자 곧 읍내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정보는 소홀히 알 수 없는 문제였다 경찰 내서도 정하섭을 만만치 않은 놈으로 찍고 있었다 염상구는 경찰보다 먼저 자기 조직으로 정하섭을 잡고자 했다 그 놈을 잡기만 하면 어느 모로보나 실속이 클 것이었다 염상구는 3년 전에 있었던 정현동 사장과의 의미라고도 옹골진 거래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염상구는 자신의 과실을 위해 독립투사라는 변조된 이력을 당당하게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치안대의 이름으로 친일파를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기세를 올렸던 것이다 해방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염상구의 그런 외침은 의외로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친일파의 이름이 줄줄이 엮어지고 그 이름들은 욕과 뒤범벅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일본 놈한테 금덩어리를 주고 술도가를 손에 넣었다는 정현동 사장의 이름이 맨 앞에 고름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치안대의 힘으로 무슨 의법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인심의 물줄기라는 것도 무서운 것이어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난감한 입장에 빠져 있었다 염상구는 그들 모두의 눈꼬리에 생긴 종기였고 염상구를 회유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그래서 정현동 사장과 염상구 사이에는 은밀한 거래가 시작되었다 돈 가진 자들의 회유책이란 의뢰에 그렇듯이 정 사장은 돈 멍치를 내밀었고 그 돈은 염상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이었다 염상구는 돈의 액수에 놀랐고 이런 일로 돈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염상구의 마음은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자신이 떠들어댄 말에 대한 체면이 한가닥 목에 걸리는 가시였다 돈도 먹고 체면도 세우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끙끙거리던 염상구는 되앗소 외치며 무릎을 쳤다 공일날 남국민학교 운동장서 잔치를 벌입시다 돼야지 10마리 남짓 잡고 막걸리 10마리 정도 풀어서 읍내 잔치를 벌이는 것이요 그 자리에 친일파로 몰린 사람들이 모다 나와서 한바탕 어우러줄면 깨끄머니 끝날 것이요 혹시 행패부리는 놈이 있음사 우리 아그들의 책임 맡을 것인께 내 생각이 어쩐 게라 어허허 그거 한 번 좋은 생각이시 정 사장은 속이 확 들리는 기분이었다 한가 주먹배에 지나지 않은 상구놈에게 돈거래로 입마금을 했다는 소문이 날까 두렵고 상구놈 입만 막는다고 해서 한 번 등을 돌린 인심이 수습될까 찜찜하던 참이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서로가 필요한 명분과 시료의 방법을 찾는 셈이었다 정 사장은 너터로 숨을 웃으면서도 저 놈이 사람 여럿 잡을 놈이다 염상구의 머리 돌아가는 것에 혀를 내둘렀다 염상구는 새끼를 꺾어돌면서 걸음을 멈추었다 술도가는 그대로 길을 따라가며 20여 미터 앞이었다 그 길 건너마진 편 가게에 부하를 잠복시켜두고 있었다 염상구는 천천히 담배를 빼물었다 정 사장 내 살림집은 술도가 뒤로 붙어있었다 출입문은 분명히 큰길 쪽으로 나있는 대문뿐이었다 사방으로는 다른 집들이 떼어있어서 담을 타넘을 수가 없었다 만약 정하섭이가 나타난다면 제 놈이 홍길동이 제주를 타고나지 않은 바에야 죽은 하사나 대문으로 드나들 도리밖에 없었다 염상구는 정하섭이가 꼭 나타나리라고 믿고 있었다 염상구가 콩초를 두 손가락 끝에 끼워 튕기려는 참이었다 어떤 여자가 대문을 나왔다 염상구는 정 사장 내 식구일이라 싶어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쓸며시 옆으로 돌아섰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길은 여자 쪽으로 쏠려가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염상구의 의식은 굴절을 일으켰다 저게 누구더라 분명 눈에 익은 얼굴인데 저 얼굴이 그 여자의 얼굴에 겹쳐지는 얼굴이 있었다 무당 원녀의 얼굴이었다 그렇다 원녀의 딸이었다 염상구는 픽 웃어버렸다 구슬할 모양인데 구슬한다고 풀려날 정 사장이 아니었다 정 사장을 붙들어간 것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귀신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 일어난 이래 제 아무리 구슬해대봤자 무당 배불리는 노릇이지 영엄이 나타날 리 없을 일이었다 시악씨 나잠 봅시다 염상구는 불쑥 말하며 앞으로 나섰다 없니? 소아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진저리를 치고 놀랐다 왔다메 워치 그린 놀래 부여잉? 내 목종이 좁게 크기는 했지만서도 무슨 일이신 디? 뭐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차마 네가 이뻐서 그런다고 할 수도 없고 염상구는 막상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다 여자를 경험할 만큼 했지만 지금처럼 가슴이 이상스럽게 흔들린 적은 없었다 두근거리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참 지랄같은 묘한 기분이었다 정사장 내 구슬 혼란갑재라? 고작 이 말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야! 소아는 간단한 대답만으로 좋겠다 부신 구슬 앞뒤요 흔한 제수긋인데요 가보시오 소아는 눈을 내리깐 채로 고개를 약간 숙여 보이고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보시오 시악씨 무엇이냐 아무리 무당딸이라도 이름은 있을 것인데 이름이 무엇이요? 소아구만요 소아? 소아? 밥 먹고 소아시킨다는 소아는 아닐 것이고 무슨 뜻이요? 휜꽃이라는 뜻인데요 휜꽃? 허어 참말로 누가 진 이름인지 생기먹어 딱 맞아 떨어지는 이름이시다 얼른 가보시오 얼른 염산구는 서둘러 돌아섰다 그러나 되돌아서 멀어져가는 소아라는 무당딸의 뒷모습을 음탕한 눈길로 지켜보고 서 있었다 저 저 살랑살랑 흔드는 방댕이 좀 보소 전혀 니노지가 암에 낯짝 이쁘게 생긴 거면 치러 쫄깃쫄깃한 것이 꼭 겨울 꼬막 마실 것이다 헌디 신내린 무당 잘못 건드렸다가는 급살을 맞든가 빙신이 된다니께 말이요 화아 저것 한번 조지고 급살을 맞을 수도 없고 운주와 급살을 면해야 빙신이 되는건디 왔다메 참말로 사람 환장하건네잉 염산구는 손바닥으로 사츠를 쓸어대며 염병을 오늘 저녁에는 다방 화자년이라 조지는 수밖에 없제 쩝쩝 쓴 입맛을 다시며 돌아섰다 나간택은 마루 끝에 서서 소아가 마당을 가로지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문밭까지 전송을 하려 했었는데 소아가 침착한 눈길을 주며 고개를 저었던 것이다 소아의 모습이 바람처럼 대문 밖으로 사라져버리자 그때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울음이 흙 붙받쳐 올랐다 하서바 나간택은 기둥을 껴안으며 절박하게 아들을 불렀다 남편은 어제 아침에 붙들려갔다 남편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지 아침밥을 한술도 뜨지 않았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양복을 입었다 너무 걱정 말고 되는대로 돈이나 장만해 두소 남편이 방을 나서면서 남긴 말이었다 나간택은 새아이를 안심시켜 저희들 방으로 들여보내고 나서야 남편이 붙들려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돈은 따로 장만하고 말고 할 것이 없었다 평소에 남편이 알뜰하게 간수해온 돈을 챙겨놓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그 일이 돈만 가지고 무사하게 끝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을 나간택은 떨칠 수가 없었다 큰아들이 아니었더라면 남편도 필경 그 천변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고비를 넘겼다는 사실로 붙들려간 것이다 그들이 몹쓸 짓을 저지른 수가 너무 많음이 나간택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들의 죄가 모두 남편한테 덥시워질 것만 같았던 것이다 어째야 좋을 지를 모른 채 나간택이 망연하게 앉아있는데 소아가 찾아온 것이다 자네가 어쩐 일인가 방으로 짬 그러소 어서 들소 저 집안에 딴 식구들 있는가요? 아들이 지구들 방에 있는데 왜 그러는가? 이 핀지 아드님이 소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떨구고 말았다 정하섭의 얼굴이 선하게 떠오르며 나간택이 그럼 자기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던 것이다 요게 어찌 된 일인가? 편지를 읽고 난 나간택이 소아의 팔을 붙들었다 아랫목에 앉혀진 소아는 대충의 이야기를 전했다 고맙네 자네 은공이 태산이네 지금 지닌 돈이 있긴 한데 그것 갖고 어디 되겄는가? 내가 더 장만할 것인께 내일 요맘때 한 행보 더 해줄란가? 내 자네 은공 안 잊을 것인께 나간택은 간곡했고 소아는 그 간곡함이 오히려 명구스러워 겨우 대답을 했다 나간택은 남편을 위해 챙기려고 했던 돈 말고도 자신이 손을 뻗쳐 모을 수 있는 돈은 거의 다 모아 들었다 경찰서에 갇혀있는 남편보다는 쫓기고 있는 아들의 피신이 더 급했던 것이다 소아는 어김없이 아침 나절에 다시 왔다 혹시 전대 없으신 게라? 전대? 요대로 들고 가서는 남덜 눈에 광목이 있음께? 얼른 맹글새 바느질 솜씨가 남다른 나간택은 재봉틀에 앉자마자 전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큰매 우리 하섭이도 이 전대를 그대로 차면 되겠구만 예 소아는 온 얼굴이 붉어지도록 부끄러워하며 통치마를 걷어올렸고 나간택은 묵직한 전대를 들어 소아의 허리에다 얹었다 그때 문득 나간택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 애가 혹시 전대를 아들 앞에서 푸느라고 이런 모양을 하면 어쩌나 설마 이 조신한 처녀가 그런 실수를 하려고 나간택은 자신의 생각을 천덕스럽게 여기며 덮으려고 했다 그런데 하섭이는 제 생명이 걸린 것이나 다름없는 일을 어떻게 이 처녀한테 시킬 수 있었을까? 혹시? 혹시? 나간택의 여자적 직감은 예리한 축소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딸의 첫 생리를 눈치채고서도 선뜻 말을 꺼낼 수가 없었던 것인데 더구나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건 딸이 아니라 생판 남이었고 처녀였으며 생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나간택은 신음을 씹었다 부디 몸 성에야 헌다드라고 전해주소 나간택은 겨우 이 말을 했을 뿐이다 나간택은 아무리 대작거려 생각해보아도 하섭이가 어째서 그 몹쓸 생각에 토끼가 덫에 걸리듯 해버렸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자식이라서 역성 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커가면서 그 심성이 독하거나 고집스럽지가 않았다 당모가지를 비틀거나 돼지 멱을 따는 것을 끔찍스러워했고 욕심이 없고 인정스러워 아이들과 다툼질하는 일도 별로 없었다 그런 아들이 어떻게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자들과 한패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변해도 어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귀신이 쉬지 않고서는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들의 녹도 혼도 빼앗아간 좌익사상이라는 것이 나간택에게는 꼭 불지옥 귀신 같게만 여겨지는 것이었다 염상구에 휘롱해서 노연한 소아는 한사코 빨라지려는 걸음걸이를 늦춰 잡느라고 신경쓰며 소방서 앞에 이르렀다 소방서만 돌아가면 염상구의 시야를 벗어날 수 있었다 왜 그 자가 거기에 있었을까? 혹시 술도가 집을 염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자는 이미 경찰만큼 무섭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만약 그 자가 그분의 거취를 염탐하고 있었다면 돈 보퉁이를 그대로 들고 나왔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의심 뿜은 눈이 그대로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큰 구슬을 준비할 돈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도 믿지 않을 거액이었다 소아는 토방으로 올라서며 잔기침으로 인기척을 냈다 엄니 주무시오 역시 어머니는 눈을 뻔히 뜨고 있었는데 핏발이 성성하게 엉킨 그 눈에는 불안이 가득 담겨 있었다 엄니 인자 좀에만 참소 일 다 끝나가니께 일 좋게 끝나면 엄니 속 시원하게 다 말할라네 엄니도 내 이야기 들으면 잘했다고 날 취할 것이네 엄니 엄니를 속이자는 것이 아닌께 좀에만 참소 엄니 아무 걱정 말고 너 있으소 나 얼렁 댕겨 올라네 소아는 기민한 동작으로 쪽문을 밀고 들어갔다 후원으로 돌아가는 모퉁이에서 치마를 걷어올리고 돈전대를 풀었다 댕겨 왔구만요 어서 들어오시오 소아는 빠른 동작으로 구무신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다 음내는 어제보다 달라진 게 뭐 없었디까? 별일 없더만요 정하섭은 그 말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고생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오다가 설피 들은 이야기인디 어저깃 밤에 좌익족 사람들 총살을 시켰다고 하더만요 어지간히 다급하기도 하군 정하섭은 피의구슴을 흘렸다 오늘 밤에도 또 죽일 것이오 하는 말이 잇따라 나오려는 것을 눌렀다 난 어두워지는 대로 떠나야겠소 정신 진지 소아가 눈길을 피했다 나 배고프지 않소 앉으시오 정하섭은 소아가 안길을 기다리지 않고 상체를 기울여 팔을 뻗쳤다 그는 소아의 손을 덥석 잡았다 소아는 멈칫했다 그의 손이 너무 뜨거웠던 것이다 그 뜨거운 만큼 억센 힘이 소아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이끌려가며 또 구판에 설 때 같은 아슴한 현기증에 쌓인 발열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몸을 품었다 그녀의 머리칼에 코를 묻었다 들꽃 냄새가 가슴을 적셔왔다 그는 서투르지 않았다 그녀의 채취에 어느 만큼 익숙해져 있었고 그 채취에 의식을 적셔가는 슬픈 안개 같은 황홀을 알았다 그녀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손수 옷구름을 풀었던 지난 밤과는 너무나 다른 그녀의 모습이었다 한낮에 한낮에 그는 그때서야 거부했듯이 부끄러움 탈심을 알았다 부끄러움으로 격렬하는 그녀의 알몸 위에서 불붙은 그의 남성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었고 그 불길이 어느 한 순간 수천 수만의 불티로 쪼개지며 흔적도 없이 사그라버렸을 때 비로소 그의 이성은 패배의 먼지를 털며 소생했다 소생한 이성이 발견한 것은 얼음처럼 응고되어 있는 그녀의 슬픔이었다 무당인 그녀의 빼어난 인물과 고운 몸매와 그것들은 슬픈 운명의 실로 깨어진 염주 같았다 한 번의 경험도 쉽게 습관이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제처럼 거부의 몸부림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헤어짐을 앞두었기에 더 그런지도 몰랐다 그도 어제처럼 서두르지 않았고 그녀는 그의 손놀림에 따라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냈다 그녀를 떠나는 옷가지마다 해서 풀먹인 옷에 싱그러운 내음이 풍겼다 마지막으로 속옷이 벗겨지면서 그녀는 몸을 웅크렸다 그가 이불을 끌어다 그녀를 덮었다 그는 한팔로 그녀의 목을 감으며 몸을 밀착시켰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등을 더듬어 내리고 허리에 잠시 머무른 손은 둔불을 지나 허벅지까지 내려갔다 그는 애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을 기억해두고 싶은 욕구가 속욕에 앞서 있었다 그의 손은 다시 그녀의 어깨로 올라왔다 그녀를 끌어안았다 꼭꼭 끌어안으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자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그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하는 평수의 자문이었다 그는 문득 떠오른 그 물음을 팽개치듯이 포옹을 풀었다 그리고 그녀의 흰 전무덤의 얼굴을 묻고는 마구 비벼댔다 소아 너는 누구냐 나는 또 누구냐 사는 것이 이런 것의 연속이라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겠느냐 그런데 이건 순간일 뿐이다 그리고 삶의 의미도 주어져 있지 않다 과연 사는 건 무엇일까 소아 넌 신령님과 통한다는데 알고 있느냐 그는 욕구가 식어 있음을 느꼈다 천천히 얼굴을 들어 소아를 보았다 그녀는 눈을 꼭 감은 채 아랫입술을 속으로 물고 있었다 질린 듯 상기되어 있는 얼굴 위로 머리카락 몇 올이 흘러내려 있었다 그는 그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다 소아 그는 간절하게 그녀를 불렀다 소아의 팔에 그의 목을 감아온 것은 다음 순간이었다 그녀의 전신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몸을 아까보다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욕구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소아는 불덩어린 그의 힘에 빨려들어 혼미하게 녹아가며 불을 짓고 있었다 신령님, 신령님, 애를 베게 해 주십시오 신령님의 영혼으로 애를 베게 해 주십시오 정하섭은 소아가 일찍 마련한 저녁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어머님 병세는 좀 어떠시오? 그대로구만요 나 때문에 잘 돌보지 못해 더 나빠지지 않았나 모르겠어 아니구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말이 끊어졌다 정하섭이 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행동이 노출되지 않을 만큼 어둠은 짙어져 있었다 여기서 헤어집시다 후원 쪽문 앞에서 정하섭이 말했다 요 문을 나가 뒷길로도 집에 갈 수 있는데요? 그럼 그렇게 하시오 정하섭이 열 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됐소 난 여기서부터 산을 타야겠소 김밥이구만요 그거 필요 없을 텐데 밤길인데다가 갈 길이 얼마나 멀지 모른디 또 저녁진지도 안 잡섰고 소아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그래요 필요할 것이오 머자나 다시 오게 될 것이오 그때까지 잘 있어요 참 읍내 어머님 당부신데요 부디 건강하시라고요 고맙소 그럼 정하섭은 돌아섰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이묘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핵가족에 이어 핵개인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단절되어가는 세계에 대한 최선의 저항수단은 책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같은 책을 읽었을 확률이 높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진정한 친구를 늘리기 위해 좋은 책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기도 하는 게 아닐까요? 요즘 읽어드리는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 역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최소 3번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설인 만큼 이 채널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태백산맥 5회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벌교에 비해 순천은 한결 살벌한 분위기였다 역에서는 집총한 군인들이 통행증을 조사하고 있었다 역사의 바깥 유리창은 말할 것도 없고 안쪽 유리창들까지도 성한 게 거의 없을 지경이었다 미처 유리를 갈아 끼우지 못해 깨진 위에 종이를 덧붙여 바람막이를 해놓고 있었다 철로 건널목에 이르러 김범우는 걸음을 늦추었다 길가에 마른 풀섭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탄피가 분명했다 김범우는 경찰서 정문에서 제지를 당했다 경찰서는 예전에 경찰서가 아니었다 사뭄한 경비 아래 경찰들은 전투복 차림을 하고 있는데다가 군인들마저 오락가락해서 살벌하기가 전보다 몇 값절 더했다 그래서 김범우는 처음부터 경찰서장을 만나러 왔다고 했다 어떤 서장님 말이오? 어떤 서장님이라니요? 전 서장님을 만나러 왔으면 돌아가시오 그분은 이번에 전사하셨소 보초 순경은 집총 자세에 어울리도록 딱딱한 어조로 말했고 김범우는 멍한 눈길을 순경의 얼굴에 던지고 서 있었다 경찰서장의 전사 그건 단순한 충격만이 아니었다 그건 곧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비켜서 쉬오! 공무집행 방해요! 보초 순경이 눈을 짙으며 냈소 왔다 그 서슬에 김범우는 두어 발짝 물러섰다 분위기로 보아 좌액 혐의로 체포된 자의 면회가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설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니 요게 누구신가? 경찰서에서 나오던 한 남자가 김범우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아는 체를 냈다 그 말투며 손짓이 이쪽을 아예 무시하고 대하는 태도였다 아니 훌륭하신 김 선생님 날 모르겄소 당신 누구요 하하 이 적지 도도하신 것은 뭐 버리셨구만이라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데드만 우리가 또 그 짝이구만 나가 바로 한창길이요 한창길? 하! 그때 날 얼마나 무시했으면 얼굴도 모른다 이름도 모른다 이 꼴인가 그래 요런 영어 자리에서 하늘같이 높으신 젊은 친구야 아 이제 알겠어요 군정청에 근무하는 김범우는 말을 하면서도 그때 자기를 데리러 왔던 남자와 지금 자기 앞에 버티고 서있는 남자가 동일인으로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알아먹어서 고마워해야겠구만 그때 불쾌하셨던 모양인데 이해하십시오 난 학병에서 돌아와 몸이 좋지 않았고 아다시피 군정청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한 선생한테 결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나 선생이 아니라 형사 부장이요 형사 부장 그냥 형사가 아니라 부장까지 덧붙인 데는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놀라움은 실망스러움이었다 언제 이리로 옮겼습니까? 언제라니? 군정이 끝나고 바로요? 한상길은 마땅찮은 얼굴로 내던지듯 말했다 김범우는 남북협상이 파탄에 이른 다음부터 좌익 학생들 문제에 관심을 돌렸던 탓으로 전처럼 군정청이나 경찰서를 드나들지 않게 되었다 워치 여기서 있소? 마침내 한참길에 직업의식이 발동하고 있었다 서장님을 좀 만나러 왔더니 왜 일가 중에 누가 빨갱이 했소? 아니요 다른 일인데 전사하셨다기에 돌아가려는 참이었지요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하시오?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사적인 일이라서요 거참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날 찾아오시오 김범우는 막연한 기분으로 재판소 쪽으로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천암 신석주와 좌익과 그건 아무래도 걸맞지 않았다 좌익을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만큼 체질적인 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주의나 사상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한 그건 이미 감상이나 환상이 아닌 것이다 붉은 벽돌의 숙사를 드러내고 있는 그 탄핸들은 전체적으로 먼지가 낀 벽면 위에서 가피어난 꽃들처럼 선명한 색깔을 띄고 있었다 거기에는 사회주의 건설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억제하려는 사람들의 것도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똑같은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듯이 타는 들도 이쪽 저쪽에 구분이 없이 벽면 위에다 추상적 무늬를 만들고 있을 뿐이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상태의 공존이어야 했다 민족단이 한 국가를 이룩한 다음에 자기가 이상하는 바를 따라 어느 주의든 선택하고 주장하면서도 조화가 깨지지 않게 삶의 추상적 무늬를 그리며 함께 있어야 했다 그런데 같은 민족 위에 두 개의 나라를 만들고 제각기 하나씩의 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반대되는 주의를 적으로 삼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주의 실천을 위해 서로의 심장을 겨누어 총질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 선생 왜 이리 넋을 놓고 서 계시오? 김범우는 잠에서 깨듯 생각해서 깨어났다 아니 손우 선생? 왜 이리 넋을 놓고 서 계시오? 손우진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아니요 뭘 좀 생각하느라고 금융조합 벽을 바라보고 뭘 그리 생각할 게 있으시오? 학교엔 나가 보셨나요? 김범우는 얼른 화제를 돌렸다 김 선생도 학교에 나오는 길이었소? 가실 필요 없어요 아직 수업이 안 되니까 노상에서 이리 서 있지 말고 어디 다방이라도 좀 들어갑시다 이렇게 얼굴 대하게 된 것만도 천행 아닙니까? 손우진이 김범우의 팔을 끌었다 그의 예사로운 것 같은 말이 김범우의 가슴에 찡한 파문을 일구었다 그는 1946년 3반기에 황해도에서 월남한 사람이었다 토지개혁 실시로 지주였던 그의 집안은 파탄을 맞아야 했고 그는 38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토지는 말할 것도 없고 감나가는 살림살해까지 몰수를 당하는 바람에 대학 졸업장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졸업앨범 하나만을 달랑 가지고 내려온 그의 일환은 선생들의 우스갯감이 되고는 했다 감정 같아서는 다른 월난민들처럼 경찰에 투신해서 남한에 박힌 빨갱이들을 잡아내는 쪽쪽 쏴조기고 싶다고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런데 그는 총구멍만 보면 사지가 오그라붙는 것 같아 경찰에 투신을 못하고 졸업앨범을 졸업장 대신 내밀어 선생이 된 것이다 나는 이번에 김 선생이 무슨 일 당한 줄 알았어 나야 그렇지만 선우 선생은 용기에 무사하셨군요 예, 마침 어느 학부형이 피신처를 마련해줘서 살아났지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영락없이 죽었겠지요 내가 피하고 몇 시간 안 돼서 죽장을 든 학생들이 하숙집으로 쳐들어왔다니까요 빌어먹을 놈들 빨갱이 새끼들은 선생도 잡아다 죽이는 놈들이요 어쩌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 돼버렸으니 김 선생 아직 모르고 있지요 우리 학교에서 네 선생이 어제 총살을 당했습니다 네? 그게 누구누굽니까? 그놈들은 의당 죽어야 할 놈들이었습니다 국어 수학 체육 그놈들은 빨갱이 완장을 차고 학생들을 지휘하며 날뛰었으니까요 김두식과 한이로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강원봉과 유인철은 전혀 의외였다 김범으로서는 선생들의 의식 동향을 그 나름으로 신중하고 세심하게 파악하려고 애써왔었다 김 선생 강원봉과 유인철이 땜에 놀랐지요? 선호진이 김범우의 심정을 꿰뚫듯이 느긋한 표정으로 물었다 김범우는 엉뚱하게도 처남을 생각하고 있었다 처남도 그들 두 사람처럼 철저한 연막을 친 것은 아니었을까? 글쎄요 그게 사람이라는 동물의 특성일 수도 있으니까요 김 선생 그건 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특성이라면 좋은 점이어야 하는데 살인을 불사하는 빨갱이 사상을 감쪽같이 감추고 교육자의 탈을 쓰고 있었던 그것이 어찌 특성이 될 수 있습니까? 선호 선생 김 선생이 사회주의 사상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것이나 그들이 자본주의 사상을 적대시하는 것이나 결국 회결주의 얘기는 마찬가지니까요 생각해봐요 주의를 앞세워 서로가 서로를 원수 삼아야 하는 이 땅의 비극이 무엇을 위하는 것인지 말이요 그럼 김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요? 현 시점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난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않아요 그것도 엄연한 생존의 한 방법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건 국법에 위배되는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선호진은 자리를 고쳐앉으며 정색을 하고 들었다 그럼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건 뭐요? 선호 선생처럼 투철한 반공주의자가 되는 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를 꺾고 이기려면 모두가 서북 청년단처럼 돼야 해요 이번에 보니까 경찰은 그래도 좀 나은데 군인들은 틀려먹었어요 빨갱이들을 뿌리 뽑기는 이번 기회처럼 좋은 기회가 없는데 군인들은 일단 잡아들인 놈들을 혹독하게 다루지 않고 슬슬 조사해서 풀어주고 있어요 빨갱이들을 가차없이 처단하고 근절시키는 데는 결국 서청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선호 선생 난 지금까지 선호 선생의 처지를 생각해가며 선호 선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온 사람이요 그러나 선호 선생의 지금 한 말은 그냥 들어넘길 수가 없어 선호 선생은 서청의 행위가 전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럴까요? 선호 선생은 같은 월난민으로 서청에 무조건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선호 선생이 그냥 평범한 직업인이 아니고 선생인 한 그건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선호진과 헤어진 김범우는 행동에 있는 천암네 집으로 발길을 잡았다 어쩐 일인지 저도 통 모르는 일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제가 꼭 그런 기분입니다 어쩌자고 궁금을 축내 가면서 그 짓을 했는지 뭐를 잘못 생각해도 많이 잘못 생각한 것이지요 천암댁은 중학교까지 마친 여자답게 침착하고 냉정했다 그 여자의 어감에는 부부의 정과는 별개로 남편의 행위에 대해 어떤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는 듯한 기분이 담겨 있었다 그런 기분이 들기는 김범우도 마찬가지였다 천암은 좌익 지하신문을 발견하는데 공금까지 유용한 것이었다 아내에게서 전해 들었던 말은 몇 잎을 건너면서 벌써 자기네 쪽에 유리하도록 변조된 것이었던 셈이다 김범우가 무거운 머리로 벌교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경이었다 바로 손승호를 만나러 갔다 어서 오게 안께 순천에 갔던 일은 잘 되었나? 그저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았나 방해는 무슨 천일 기다리면서 시간을 때운 건데 셈익스피어는 역시 인도하고도 안 바꿀 만큼 위대한 모양이네 자네의 시간 때움을 해줄 수 있으니 말야 그 작품이 어떤 것이었나? 햄릿을 그냥 뒤적이던 중이네 손승호는 무언가 신경에 거슬리는 것이라도 있는 듯 미간을 찡그리며 심드렁하게 대꾸하고는 그런 자신의 태도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 또 신경에 거슬리기라도 한 듯 셈익스피어가 위대한지는 몰라도 그런 비유법을 쓴 영국인들은 한심한 종자들이야 그 과장의 정도에 아무래도 상관할 게 없지만 비유의 대상을 한 나라로 잡았다는 건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야 셈익스피어가 제 아무리 불우의 명작들을 남겼다 한들 어찌 인도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느냐 말야 인도라는 거대한 땅덩어리는 차치하고라도 거기엔 사억을 헤어리는 인간들이 오면히 생존하고 있어 그 생명들의 존엄성보다 셈익스피어가 더 위대하다니 그 따위 발상법을 가진 영국인들은 일본 놈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식민주의자들이야 물론 어떤 유식한 자가 무심코 쓴 비유법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무심코에 있어 영국인들은 자기네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 비유에 무심코 만족을 느낀 것이고 자기네 민족의 우월감을 과시하는 한 방법으로 셈익스피어를 세계화시키면서 또 그 비유를 무심코 써먹은 거야 김범우는 놀라운 눈으로 손승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그야말로 무심코 던진 그 예사가 된 한마디를 붙들고 그처럼 긴 이야기를 하는 데 놀랐고 자신으로서는 미치지 못했던 그 논리 추출에 예리한 시각과 논리 개진의 완벽한 방법에 놀랐다 손승우의 그런 논리는 그가 왜 좌익의 테러화와 함께 사상적 전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내가 자네를 만나려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네 아까 자네도 얼핏 스친 염상구가 하는 말로는 지금까지 확인된 피살자가 100명을 넘는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아마 과장은 아닐 거네 도대체 염 선배는 뭘 어떻게 하려고? 김범우는 약간 격하게 터져나온 말을 여기서 중단했다 그래도 염 선배는 그건 은민의 20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네 참 야단났군 그래서 염상구의 말로는 좌익이나 그 용의자들을 북국민학교가 다 찰만큼 잡아들였고 어젯밤에 벌써 한 차례 처형을 했다더구만 어쩌겠는가? 당연한 순서 아니겠나? 자네를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그 당연한 순서에서 저질러질지도 모를 실수를 막아보자는 것이네 자네도 알겠지만 핵심 좌익들은 벌써 다 도망을 쳐버렸네 물론 붙들려온 사람들 중에는 미처 피하지 못한 자들도 있긴 있을 것이고 세포들도 끼어 있겠지 그런 것을 가려내는 거야 경찰의 업무니까 말할 바 못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 등의 감정에 개입돼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염려가 있네 버무 자네의 뜻은 좋지만 그건 집단 짊어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격일세 이 사람아 용의한 일이 아니란 걸 남들 왜 모르겠나 그러니까 자네한테 협조를 구하는 것이고 여러 친구들을 모아 수습위원회 같은 걸 임시로 만들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야 수습위원회는 이미 어제 만들어졌네 버무 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네 허나 자네가 그런 제안을 했으니 내 생각을 말하려네 이건 내 겸손이 아니라 자네의 전공을 보더라도 자네는 나보다 사회나 역사를 보는 눈이 밝고 넓을 것이네 그래 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좀 더 좁혀서 얘기하세 자네나 나나 염상진 선배가 애초에 사회주의에 경도되었던 것은 오늘 같은 나를 위해서는 아니자는가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것도 변질되기 시작했네 금년에 남북 양쪽에서 서로 다른 주위를 앞세워 서로 다른 이름의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 모두는 인간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해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죄를 저질렀네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뭐였나 서로의 사상을 정치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인간을 폭력의 대장으로 삼는 극렴적 충돌이었네 그런 야만적 행위가 또 어디 있겠나 물론 좌익이나 염 선배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겠지 군정이 폭력을 사용하니까 맞서는 것 뿐이라고 할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네 범우 자네의 뜻을 이해하면서도 행동적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경직된 상황 속에서 자네와 같은 뜻이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고 자체의 잘못하다간 그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실수를 범할 것이기 때문이네 날 비겁자라고 해도 어쩔 수 없네 난 모든 것에 선행의 인간이고 싶네 자네 생각 잘 알겠네 내 생각에도 도움이 됐어 범우 참으로 미안하네 우리가 손송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우울한 얼굴과 그가 삼켜버린 말이 김범우의 가슴을 울려왔다 그만 가봐야겠네 김범우는 경찰서로 갔다 염산구는 없었다 하나뿐인 경찰도 급사도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어버렸다 다방으로 가보았다 그는 거기에도 없었다 어마 낮에 오셨던 분이군요 그의 요새 바빠 밤에는 볼 수도 없어요 청년단에 갔나 학교에 갔나 그래요 아가씨는 생글거리며 친절하게 말했다 청년단이 어디던가 어쩜 벌교사시면서 청년단을 모르세요? 나같이 타양살이하는 사람도 아는데 공원 아래 목욕탕 2층이잖아요 고맙소 염산구는 청년단에도 없었다 누구를 찾는다구라? 염산구를 찾는다니까 혹시 누구신가요? 내가 누군지 알아 뭐래? 염산구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것만 되라니까 북국민학교에 계실 거구만요 알았어 어두워지기 시작한 북국민학교 정문에는 두 명의 부조가 집총을 하고 서 있었다 정지 누구냐 염산구를 만나러 왔다 김범우는 맞서 소리치며 접근했다 당신 누군지 건방구지게 우리 감찰부장님 맨 이름을 부르는겨 혼나기 전에 총들 치워 자네 염산구한테 가서 김범우라는 사람이 왔다고 전해 워메 범우 서방님이라구라 사내가 겨누고 있던 총을 빠른 동작으로 세워들었다 안녕하셨어요? 지는 들몰 방찬돌이 아들 박만복이구만요 지는 서방님을 알지만 서방님이사 지를 모를 것이구만이라 날이 침침이어서 얼른 서방님을 몰라뱉고 총 들이댄 거 죄성 싫었구만요 그래 자네가 바로 방찬돌 영감님 아들이구먼 그러고 보니 아버님을 많이 닮았네 밤에도 수고가 많구먼 수고는 무신수고라 지가 얼른 가서 감찰부장님 모시고 올 것인께 쬐끔만 기돌리시시오 박만복은 총을 거추장스럽게 흔들어대며 어둠 속을 뛰어갔다 교사 왼쪽으로부터 사람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잠시 후였다 그 사람들의 행렬은 짙어져가는 어둠 속에서 흐린 형체로 어릿거렸다 그들이 이번 사건으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임을 김범우는 직감했다 저 사람들이 왜 운동장으로 나오고 있소? 심사를 받아야 헌께요 이 어두운데 무슨 심사를? 불이야 키면 될 일이고 헌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어찌 그리 꼬치꼬치 물어산다요 여그 요러고 있는 것이 위법이란 말이요 보초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지 태도를 바꾸었다 운동장 가운데를 가로질러 이쪽으로 똑바로 뛰어오는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성님 여그까지 워쩐일이시오? 염상구가 숨을 몰아쉬었다 자네한테 급히 알아볼 게 있어서 왔네 얼마나 급한 일인데 여그까지 오시고 그러요 싸게 뜨십시다 여거는 성님 기실디가 못된께 자리를 옮길 것까지 없네 간단한 이야기니까 성님 이 시간에 민간인이 여거 있는 것은 위법이란께요 요건 경찰서장 명령도 도지사 명령도 아니고 장관님 명령이란 말이요 싸게 갑시다 염상구가 아까와는 강도가 다른 힘으로 김보무를 끌었다 김보무는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정신 똑똑하니 체리고 근무요 염상구가 두 보초를 향해 발악 소리 저쳤다 저 그 남국민의교 길목거지 바래다 드릴 것인께 싸게 집으로 가시시오 25일부턴 여순지구 일대에 계엄령에 선포되었는디 밤중에 댕기다가 큰 탈 난께요 아무 못되면 무조건 발포했구요 요새 죽으면 갯감만도 못한께요 수습위원화가 생겼다는데 대표가 누군가 어째 그러시오 성님도 들어가시게라 염상구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반짝을 했다 대표가 누군가 김보무의 음성에 짜증이 섞였다 최익승 의원님이구만요 최익승 그자가 왜 대표를 해? 서울에 앉아서 무슨 놈의 대표야? 의원님은 오늘 도착하셨구만요 염상구는 김보무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면 복배하듯 말마다 의원님이었다 염상구가 지난 선거 때 최익승의 행동대원으로 설쳤던 것은 김보무도 알고 있는 일이었다 기호는 둘 최익승 작대기는 둘 최익승 이 후보자의 이름조차 읽을 수 없도록 문맹이 태반인 유권자들을 위해 기호라는 것이 마련된 것이고 선거운동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기호를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주입시켜야 했으므로 벌어진 현상이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작되는 그 어설픈 모습을 바라보며 김보무는 형용할 수 없는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최익승이 오늘 몇 시에 도착했지? 그자가 한 일은 뭐 없었나? 금께 의원님은 오정대가 지내서 오후 1시 가차에 도착 오셨는디 국회의원 최익승을 마중하기 위해서 10여 명의 사람들은 광주발 기차 시간에 맞추어 노천 플랫폼에 한 줄로 도열해 있었다 갑시다 도열한 사람들을 한눈길로 싸잡아 노려보고 있던 최의원이 내뱉은 말이었다 다들 들으시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헌법을 만방에 공포하고 그 양양한 앞길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는 참이오 그런데 좌익 빨갱이들이 그 앞길을 가로막으려 하다니 이것을 어찌 좌시할 수 있으며 방관할 수 있는 일이겠소 빨갱이는 우리의 적이오 국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우리의 적이오 이번 기회에 남로당 빨갱이들이 뿌리를 도려내고 씨를 말려야 할 것이오 이건 국가의 시책임과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엄중한 지시인 것이오 밥을 먹으면서 우간 이야기는 대부분 검을 피살자들에 대해서였다 읍장이나 경찰서장이 번갈아 가며 보고하듯 말하고 있었고 최의원은 잔뜩 화가 난 것 같은 얼굴로 듣는 쪽이었다 어쨌거나 빨갱이놈들은 소통하게 되어있는디다가 최의원님 꺼정 그리 야단인께 빨갱이 뿌랑구를 뽑자면 야물딱지게 일을 해야지라 안그러요 성님 알았네 그만 돌아가보게 딴 것은 또 뭐 없으시오? 다 됐네 참 성님도 앵간이신겄소 내일 아침에 알아도 될 고런 시시한 일로 핵격거 좀 걸어머실 필요 뭐 있소? 난 무신 큰일 터져뿐지 알았어 조심여서 핑헌의 집으로 가시시오 잘 가게 김범우는 맥을 놓고 천천히 걸었다 현직 국회의원인 수수위원장 그건 자신의 적수일 수가 없었다 거대한 산이었다 최익승은 나감뻘의 지주 최시문중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경성제대 법학부를 나온 그는 고등고시를 내번인가 떨어진 다음에 마음을 고쳐먹고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자본이야 물론 자긴들의 타장마당까지 눈부릅뜨고 지켜모은 집안 돈을 끌어간 것이었다 동업이란 이름으로 일본인을 앞세운 그의 사업은 안정된 번창을 누렸다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그는 고향의 땅을 사들였다 최시내가 다른 성시의 지주들을 누르고 나감뻘의 제일 가는 지주가 된 것은 최익승에 의한 것이었다 해방의 소식에 전해진 그날 그는 사무실에 책상을 치며 통곡했다는 소문이 별구에까지 퍼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해방이 되고서도 망하지 않았고 사업을 계속하는 한편으로 정치에 관심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한민당의 공천을 받아 보성, 벌교, 지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에 이르렀다 그 어떤 입후보자든 가릴 것 없이 공통적으로 부르짖는 두 가지 사항이 있었다 첫째가 자신들이 얼마나 애국자인가 하는 것이었고 둘째가 자신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날로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농지개혁을 조속히 실시함으로써 유권자 절대다수의 수건을 풀겠다는 것이었다 최익승도 선거 막바지에 목이 거의 잠겨버릴 정도로 그 두 가지를 남들보다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쪽으로는 경찰과 향보단을 이용해서 반공갈 반협박의 회유책을 썼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리단위로 술판을 돌아가며 버렸다 유사 이래 최초로 실시된 투표라는 것에서 남한 전역의 유권자는 95%의 참여율을 보였고 최익승은 그야말로 민의에 의한 민의를 위한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뽑힌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열리고 5개월이 지나도록 농지개혁 실시는커녕 농지개혁법조차 상정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최익승은 당선이 되어 떠난으로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다가 이번에 나타난 것이었다 김범우는 제세소를 지나 병원 앞에 이르렀다 자해병원이라는 세목구레의 입간판이 동구 앞에 비석처럼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서있었다 어서오세요 김선생님 낯익은 간호원이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를 했다 선생님 계신가요? 네 올라오셔서 잠시 기다리십시오 김선생 어서오시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앉읍시다 못보던 항아리가 갑자기 나타나 김선생 눈도 놀란 모양이죠 그는 10년 이상 연상이면서도 존대를 썼다 예 항아리하고 꽃이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저 항아리가 금이 가긴 했지만 여기에 놓인 사연이 있어요 장합리 어떤 사람이 발목에 고질이 된 종기를 앓고 있어 수술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치료비가 없다면서 쌀 한 말 하고 저 항아리를 가져오지 않았겠소? 저 항아리가 금이 가긴 했지만 대대로 소중하게 물려오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귀한 것이라면 쌀만 받을 테니 그냥 가져가라 해도 말을 들어야지요 어쩌는 수가 없어 받아도긴 했는데 마땅히 쓸모가 있어야 말이지요 그런데 마침 강량이 꽃병으로 이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산에서 국가꽃을 꺾어다가 꽂은 게 아니겠소? 저는 멀찍하게 피해 있는 동안 지루한 것밖에 느낀 게 없지만 원장님께서는 난리 한가운데서 어려운 일이나 겪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군요 원래 의사라는 직업이 그런 일이 벌어질수록 필요한 것이 되나서 달리 어려운 일이야 겪지 않았지요 김선생하고 염상진이란 사람하고는 친구 사이지요? 학교는 인연이 선배인데 그런 셈이지요? 김범우는 전원장의 얼굴을 출시했다 그 사람 어딘가 좀 다른 데가 있는 사람이더군요 전원장은 독백을 하듯 말했다 장순경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소와 다리 위에서 총을 맞고 도주해서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는데 옷을 벗기고 보니 복부에 총을 세 방이나 맞았어요 그 사람이 몸집이 크고 건강하긴 했지만 어떻게 총을 세 방씩이나 맞고 소와 다리서부터 우리 집까지 도망쳐올 수 있었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밤도 아닌 대낮이었으니까 곧 사람들이 뒤쫓아올 것을 알면서도 난 수술 준비를 서둘렀어요 그게 의사가 할 일이었으니까요 막 수술실로 들어가려는 참이었어요 세 사람이 병원으로 뛰어들더군요 그들은 순경을 찾았고 나는 혼수상태에 빠진 장순경을 그들 앞에 내보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은 장순경이 총을 세 방 맞은 걸 확인했고 그 중 한 사람이 나더러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묻더군요 그 사람이 염상진이었어요 나는 수술을 할 참이었다고 솔직히 말했죠요 그랬더니 염상진 그 사람 하는 말이 어서 수술을 해서 살려내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부하들을 데리고 돌아섰는데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한참이나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장순경을 향해 총질을 해버릴 줄 알았었지요 그래 장순경은 어찌 됐습니까? 마치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금 회복 단계에 있지요 원장님 의술이 워낙 뛰어나셔서 참으로 좋은 일 하셨습니다 김범우는 전 원장의 인품에 진정으로 외경심을 느꼈다 나야 병고치는 기술을 터득하고 있다 뿐이지 세상 보는 눈이 영 어두운데 김 선생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찌 될 것 같은가요? 전들 뭘 알겠습니까마는 끝없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큰일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일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해방이 되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답답한 일이지요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잘 쉬었습니다 차는 없지만 저와 함께 저녁이나 들고 가시지요 밥대가 다 되었는데 아닙니다 곧 통금도 될 것이고 집에서 나온 지도 너무 오래됐습니다 전 원장은 문밖까지 전송을 나왔다 예기치 않게 염상진의 이야기를 들은 탓인지 김범우의 마음은 더욱 어둡게 가라앉아가고 있었다 극장도 어둠 속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김범우는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오늘 하루를 지낸 일이 길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기도 했고 무릎이 넘게 푹푹 빠지는 뻘밭을 한 정도 없이 걸어온 것 같기도 한 어둡고 끈끈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잠을 거부하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웠을 무렵이었다 예리한 금속성이 밤공기를 찢고 있었다 김범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금속성은 잇따라 울려왔다 총소리였다 김범우는 벌컥 방문을 열고 말으로 나섰다 여보 위험한 뒤에 어딜 나가시오? 자는 줄 알았던 아내의 다급한 음성이 망연히 서 있는 김범우의 뒷돌미를 잡았다 총성은 소아다리 쪽에서 울려오고 있었다 김범우의 눈앞에는 운동장으로 끌려 나오던 사람들의 모습과 국회의원 최익승의 얼굴이 뒤범벅이 되고 있었다 김범우는 신음을 씹으며 날이 밝는 대로 최익승을 찾아가리라고 마음 굳히고 있었다 들몰댁은 사흘 만에 풀려났다 어떻게 해서 학교 운동장을 벗어나고 새끼를 빠져나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공원 아랫길 사진관 앞에 이르러 있었다 들몰댁은 부르르 진저리를 치며 학교가 있는 뒤쪽을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아직까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금방 뒷돌미를 낚아채서 다시 학교로 끌고 들어갈 것만 같은 공포감에 쫓기며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헌디, 아버님은 어찌 됐을까? 들몰댁은 한숨을 돌리고 나서야 겨우 시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학교로 가볼 마음은 생기지 않았다 죄될 일이지만 다시 학교로 갈 용기를 도저히 낼 수가 없었고 시아버지의 안부보다는 친정에 가 있을 두 자식에게로 마음은 다른박질 치고 있었다 들몰댁은 남편을 하늘보다 높은 지체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래서 남정내가 하는 일은 다 옳고 바른 것이라고 믿었다 시집와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태반을 홀로 지내면서도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왔던 것은 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였다 엄마, 요것이 니 기억? 순심이 아니다냐?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징걸음을 치고 있는 들몰댁의 어깨를 툭 치며 한 여자가 아른 채 했다 오메! 들몰댁은 두 팔을 치켜들 정도로 질겁을 하며 소리쳤다 엄마, 멀건 대낮에 사람을 보고 어째유리 놀래본단가? 순심아, 나요, 나 아, 니 점례구나 들몰댁이 탈진한 것처럼 겨우 말했다 요 무정한 가시네야, 우리가 못 만낸 것이 포울스에 몇 년인지 니는 반갑지도 않냐? 어째유리 사람을 특광헌이 대어냐? 점례가 불만스러운 얼굴로 들몰댁의 몰골을 훑었다 특광헌은 딴디 정신 폴다본께 그리 된 것이지 니 집안에 무신 쏙 쏘는 일 생겼는갑구나 니 요런 꼴로 읍내 꺼정 나온 거 본께로 무신 큰일인 모양이지? 점례는 염려보다는 호기심이 더 강하게 드러난 표정으로 물었다 친정 나들이를 한 탓이겠지만 점례의 주황색 모본단 치마 저고리 차림은 화사하게 이를 데 없었다 광목 저고리에다 검정 몸비를 입은 자신은 사흘 동안 낮도 한 번 씻지 못한 형편이었다 그런 자신의 몰골이 점례의 눈에 얼마나 가난하고 초라하게 보일 것인가 순심아, 무슨 일 낫냐니께? 아뇨, 별일 아뇨 들몰댁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아무 말도 하기 싫다는 듯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날도 썰렁하고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은께 젠 사이에 모찌떡 묵음씨로 이야기잠 할 끄나? 아뇨, 나 배불러 싸게 친정에 갈 일이 있은께 담에 맞네? 틈몰댁은 벌써 돌아서고 있었다 문딩이 가시네 팔자도 참 험하게 변했다 점례는 멀어져가는 옛 친구 순심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차마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순심이가 저리 경황이 없는 것은 남편 탓일 거라고 점례는 짐작하고 있었다 순심이 남편이 좌익에 미쳐서 순심이의 시집살이 고생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친정을 통해서 진작부터 듣고 있었던 것이다 무정아리만큼 점례를 떼치고 돌아서긴 했지만 들멀댁의 눈앞에는 점례의 모습이 어릿거리고 있었다 점례와는 동갑내기였고 시집을 가기 전까지는 그림자처럼 붙어지는 사이였다 감정의 어느 구비에서는 동기간보다 더 가깝고 따스한 정을 간직하고 있었다 부모에게 감추고 싶고 동기간에게 말할 수 없는 처녀의 은밀한 감정을 서로 마음 놓고 털어놓았고 그런 비밀을 서로 덮고 지킨 사이였다 그런데 시집을 가고부터 두 사람의 신세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차이는 모본단 저고리와 광목 저고리 바로 그것이었다 점례는 화순으로 시집을 갔다 남편은 자동차 운전수였다 일정 때부터 조순우루스를 시작해서 해방이 되자 운전수가 되었는데 위험한 것을 빼면 세상 소문대로 운전수에 버리는 톡톡한 모양이었다 시집을 가자 동네 사람들이 점례를 벌교댁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그런데 점례는 친정 동네 들몰을 잊을 수가 없고 벌교보다는 들몰이란 이름이 더 좋아서 자신을 들몰댁이라 불러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점례나 순시민은 똑같이 들몰댁이란 호칭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사는 형편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다 지 타고난 팔자 소관이제 더욱 기운을 깔아지게 하는 그 부질없는 생각을 들몰댁은 떨치려고 했다 이렇듯 목숨이 붙어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그까짓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는 그야말로 종이 짱 두께도 못 뛰는 것이었다 가슴을 기우는 빤히 뚫린 총구멍이 그리도 무서운 것인 줄은 몰랐었다 그 구멍 앞에서는 발가락 하나 꼼지락할 수 없게 전신이 뻣뻣하게 굳어버렸고 갑자기 멍청이가 되는 것처럼 머릿속도 텅 비는 것이었다 남편이 나타났다 허먼 지체 없이 알려야 했어 알겄어? 하먼이라 하먼이라 다른 빨갱이놈들이 틀림없이 무신 연락을 취하려고 나타날 것인께 그때도 지체 없이 알려야 했어 하먼이라 하먼이라 우리가 밤낮없이 감시하고 있음께 속인 거 발각났다 허먼 어찌 되는지 알겄지? 총살이요 총살 하먼이라 하먼이라 당신이 이뻐서 살려보내는 것이 아닐께 똑똑허니 처신여 무슨 내용이 적힌지도 모르는 종이에 시키는 대로 손도장을 찍고 풀려나오면서도 들몰댁은 실성한 것처럼 하먼이라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쇠머리를 지나 홍태거리에 이르자 질퍼나게 트인 고읍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진정 들몰은 그 첫머리에 금방 잡힐 듯이 옹기종기 자리잡고 있었다 옹니 들몰댁은 옹격결에 어머니를 부르고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들몰을 보자 할 수 없는 서러움이 울컥 솟았던 것이다 언제나 홍태거리에만 다다르면 어디에선지 어머니 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이상스럽게도 그 냄새는 언제나 싱싱했고 언제나 슬픔이었다 자식을 낳아 기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냄새는 진한 그리움이었다 가난을 이기고 살아온 어머니의 고생을 가난 속에서 자식들을 기르며 겪었을 어머니의 마음 아픔을 깨달아 가면서 그 그리움은 진해져가는 것이었다 넓고 넓은 고읍들은 들몰댁에게 어머니만큼 그리운 땅이었다 그 넓은 땅 구석구석에 자신의 천여적의 부끄러운 소망과 설레던 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제석산 봉우리에서 떠오른 달이 진광산 마루로 넘어갈 때까지 그 긴 추석의 밤은 얼마나 풍성했던가 드넓은 고읍들은 달빛을 넘치게 담아 커다란 호수처럼 출렁이고 그 넓은 들판에 자기네 땅이 한때기도 없는 소작인들도 그날 밤만은 흥겨워했다 친정 코사트로 접어들면서 들몰댁은 머리카를 쓸어올리고 옷을 털었다 자신의 의사는 개입될 틈도 없이 부모의 뜻에 따라 중매로 한 결혼이었으면서도 들몰댁은 친정에 올 때마다 꼭 죄를 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 쓰지 않게 편안히 살지 못하는 것이 자기 잘못처럼 여겨지는 것이었다 네 고상이 언제나 끝날 것 나와 아가 사람 팔자가 음지만은 없는 법이니라 참고 살다 보면 양지도 오는 법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이었다 49제에 갔을 때 어머니는 헛간에서 대두병을 하나 가지고 나왔다 그 병 속에는 증상스럽게도 뱀이 들어있었다 아나 이따가 갈 적에 가지고 가거라 너희 아버지가 곧 잘난 하서방 징역설이 허고 나오먼 미긴다고 담근 뱀술이란다 영감탱이가 요 뱀술 묻고 끼운 채래 뺄갱이질 더 자르라고 그랬는갑다 어머니의 온골찬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뱀술을 담았듯 어머니의 마음도 사유가 제발 마음을 고쳐먹고 처자시의 건사하기만을 바랄 것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공산당에 미쳐 감옥살이를 하느라고 아버지의 임종도 못 지켰다 어머니는 이래저래 사유에 대한 건미움이 창창에 있는 판이었다 들몰댁은 술병을 받아들고 목이 메었다 남편은 사위로서 아버지한테 담배 한 쌈지 사다 드리기는커녕 서리라고 세배 한 번 제대로 올린 일이 없었다 워메 워메 니가 누구냐 없니 워메 니가 살아왔구나 요게 꿈이냐 생시냐 구산댁은 딸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었다 신령님 산신님 고맙십니더 고맙십니더 내 새끼 살려 보내줘서 고맙십니더 니 꼴이 어째이러냐 사게 들어가자 배도 고플 것인디 없니 아그들은 어딨소 새끼들 걱정은 말아라 묵을만치 묻고 놀러 나갔음께 들몰댁은 그때서야 안심을 했다 식은 밥댁이라도 얼렁 챙길 것인께 니는 낯이라도 잠 씻고 와라와 들몰댁은 숟가락을 들지 않고 벽에 등을 기댔다 허리가 접힐 만큼 허기를 느꼈지만 식욕은 전혀 없었다 따끈한 물이나 한 사발 마시고 눕고 싶었다 어지러움과 함께 몸이 무겁게 내려앉아갔다 남편의 모습과 아이들의 얼굴과 총구멍과 손전등의 불빛과 그런 것들이 뒤죽박죽 엉키고 있었다 야 순심아 밥 안 먹고 자냐 야가 고상을 여도 많이 었는갑다 어찌 요리 갱신을 못 한다냐 뜨거운 물에 밥을 몰아서 억지로라도 무거워 쓴다 구산댁은 식은 보리밥을 뜨거운 물에 말아 숟가락을 딸의 손에 들려주었다 어쨌든 야 많이 맞았지야 아니요 없니 그냥 조사만 받았어라 어찌꾸나 요리 살아왔으니 얼마나 좋냐 소문이 어찌나 험하든지 똥 니를 못 보는 줄 알았다 구산댁은 치마 속을 걷어올려 눈물을 찍어내고는 그 자리에 코를 풀었다 험한 소문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자들은 대개 풀려나는 눈치였지만 남자들은 그렇지가 못했다 복도 끝 교실에서는 남자들의 숨 넘어가는 비명이 밤낮없이 들려왔고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그 수가 편하게 줄어들고는 했었다 웅크려 받고 앉아있는 여자들은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남자들이 살아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남자들의 수가 줄어들수록 여자들은 더 겁질린 얼굴들이 되었고 서로 교실 구석으로 파고들려고 자리 다툼을 벌였다 야야 너 그 시아버님은 어찌 되셨냐 일 당하셨단 말이라냐 아니요 어찌 되셨는지 모르겠구만이라 들몰댁은 그만 목이 메었다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운동장에 끌려 나올 때마다 시아버지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남녀를 분리시킨 데다가 날이 어두웠고 꿇어 앉자마자 눈을 감으라고 호통을 쳤으므로 시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는 틈만 생기면 아들을 붙들고 나무라기도 했고 타이르기도 했다 이놈아 이런 무정한 놈아 애비 말잠 들어라 너는 인자 혼자 몸이 아니라 처자석이 딸린 몸이오 네가 그리 날뛰고 댕겨도 사람 한평상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닌 거요 젊은 나이 허송 말고 맘 잡으란 말이다 처자석이 네 눈에는 불쌍하지도 않냐 시아버지의 아무리 강국한 말도 남편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너 그 남편 하대칠한 놈은 염상진 다음가는 악질 빨갱이야 그 놈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알지?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의 아버지였다 한 가지 희망을 건다면 늙었다는 점이었다 문딩이 겉은 시상 그 나이 잡순 양반이 끝 팔자가 험하기도 허다 어머니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들몰댁은 밥상을 물렸다 어째 요리 물만 묻고 마냐 찬이 없어서 그러냐 없니 나 누워야 쓰겄소 그리어 고단할 것인디 한숨 푹 자 그새 아그들도 불러오고 따숨밥도 해놓을 것인께 들몰댁은 자리에 눕자마자 어지러움과 함께 몰려드는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러나 그 잠은 곧 험악한 꿈으로 이어졌다 가슴에 총을 맞은 시아버지가 피를 철철 흘리며 쫓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을 치려했지만 발은 푹푹 빠져들었다 뻘받이었던 것이다 요런 몹쓸 거사 니만 가? 날 두고 니만 가? 시아버지는 술이 치며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들몰댁은 어머니가 깨워서야 일어났다 방 안에는 남동생 내 식구들과 함께 두 자식이 오독하니 앉아있었다 없니? 작은 아들이 와락 안겨왔다 여덟 살 먹은 큰아들은 그래도 나이값을 하느라고 그러는지 눈만 껌뻑이며 앉아있었다 길람이 니도 이리 오니라 들몰댁이 불러서야 큰아들은 미적미적 가까이 다가앉았다 들몰댁은 두 아들을 양쪽에 끼고 안았다 양쪽 팔에 그득하게 차는 그 부피감과 함께 텅 비었던 가슴도 뿌듯하게 차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무언가 새롭게 소슴하는 힘이었다 누님, 몸은 잠 어떠시오? 남동생이 인사를 겸해 물어왔다 괜찮어네? 부담씨의 동상한테 폐가 많네 폐는 무슨 폐라? 이렇게 만난 게 더 좋은 것이 없어 동상댁, 미안하시 들몰댁은 올케에게도 인사를 했다 성님, 무신 말씀이다요 다 성재간 일인디라 그려, 그려 얼른 밥 묵자, 다 식는디 구산댁은 시큰해진 콧등을 문지르고는 윗목에 놓인 밥상을 끌어당겼다 없니? 인자 암띠도 가지 말어 작은 아들이 가슴으로 파거들며 말했고 들몰댁은 작은 아들을 꾹 껴안으며 내일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다 성님, 더 푹 주무시지 뭐 하려고 요리 일찍 일어나셨소? 올케가 부릿살에 담긴 함지박을 들고 옆에 와 있었다 많이 잤네 햇살 퍼지면 가봐야제 아니오라 몸도 성치 않을 것인디 며칠 푹 쉬었다 가시시오 말만이라도 고맙네 자네 집 살림 내 뻔히 아는디 지금 거정 축낸 양식도 솔찬을 것이네 참 성님도 올케는 함지박으로 눈길을 떨구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라고는 오두막 한채뿐인데 소작을 붙이고 사는 남동생 내 살림살이도 무르나마나 한 것이었다 아버지를 닮아 남동생이 워낙 실하고 올케가 일손이 염렵해서 그나마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처지였다 모두가 굿잎 하나 늘어나는 것이 가슴 철렁하는 아슬아슬한 살림살이들이었다 어이 나한테 맘쓰지 말고 얼른 가서 바빠서 또 들일 나가야 할 것인디 야 성님도 방에 들어가시시오 인자 직바람이 쌀쌀헌디 어이 고맙네 올케는 절구통 쪽으로 종종 걸음을 쳤고 들멀댁은 올케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한기를 느끼며 팔짱을 끼웠다 가을이 간빛으로 여물고 아침저녁으로 첫 추위가 비치기 시작할 때였다 부자들에겐 더없이 느긋한 계절이지만 가난뱅이들에겐 추위가 먼저 무난하는 계절이었다 다리가 몽뚝한 갈빛의 제레종 암탉이 절구통 쪽으로 뒤통거리며 달려가고 그 뒤를 서너 마리의 병아리가 쪼르르 따라가고 있었다 절구질을 할 때 튕겨 나오는 보리알을 쪼으려는 것이었다 올케는 허리 힘 좋게 절구질에 열심히 얻고 암탉과 병아리들은 절구통을 분주하게 맴돌고 있었다 들멀댁은 그 광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수탁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간 것일까 들멀댁은 자신이나 두 자식의 신세가 저 암탉과 병아리들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운차게 절구질을 하고 있는 올케가 그지없이 행복해 보이는 것이었다 많든 적든 남편이 땀 흘리고 여자가 뒤에서 거들어 장만한 양식으로 식구들의 깨니를 준비하는 것은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의 예살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들멀댁에겐 그 예살스런 일이 새삼스럽게 부러움이 되고 있었다 지난 일이야 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기란 어려울 것 같은 예감으로 마음은 춥고 신세가 서글프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남편이 미친 바람처럼 떠돌아도 시아버지 모시고 자식들을 키워내며 꿋꿋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오리라는 기약과 믿음이 있어서였다 누님 앞으로 고상이 더 심해져도 맘 더욱 크게 묶고 살아야 쓸 것이오 나가 뭐 알까만은 나라에서 공산당은 역적 다루댓기 헐거라는 소문이 짜허요 자영의 앞길도 앞길이지만 내 맘으로는 누님이나 어린 조카들 앞날이 더 걱정실 없소 나나 좀 잘 살면 몰러 걷는디 참말로 속만 타요 동상 고맙네 언제라고 그 넋빠진 인종 믿고 살았더란가 어디서 총을 맞아 죽든 굶어서 죽든 내 모를 일이네 내사 사대육신 성원께 무신짓을 여서라도 새끼들 굶기기야 허겄는가 갈라면 어여 일어나 구산댁은 먼저 일어서며 말했다 종남아 업니 업자 업니 기운 없는디 걸어가거라 다 큰 놈이 염치없이 업히기는 업니 냅둬 쉬어 그냥 업고 갈라요 들멀댁이 말했고 구산댁은 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얼굴에 그늘이 스쳐갔다 들길에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변색해 가는 가을 풀립에 맺힌 이슬방울에 햇빛이 반짝였다 업니 옆에서 묵묵히 따라갖고 있던 큰아들 갤라미가 입을 열었다 워쩌 아버지가 허는 일이 워쩌 나쁘다요 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겨 사람들을 그리 많이 죽였음께 나쁘고 나라가 금원은 이럴 헌께 나쁘지 없니 생각에도 아부지가 그리 나쁘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다 들멀댁에 가슴은 섬뜩해졌다 참말로 쥐방울만한 것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 니가 그런 소리 자꾸 허먼 우리 식구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허냐 또 그런 소리 헐껴 안 헐껴 아싸게 대답혀 그런 소리 또 헐껴 안 헐껴 끊게 아무도 안 듣는디서 말했져라 아들은 풀죽은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눈에 눈물이 빙 도는 것을 들멀댁은 보았다 큰아들 길남이는 어제부터 그 말을 참아온 모양이었다 길남아 니는 공부만 열심히 해요 어른들이 하는 일에 아는 척 말고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요 고것이 니가 할 일인께 알아듣겄냐 큰아들은 대답을 하지 않고 느리게 고개만 끄덕였다 들멀댁은 한 손으로 큰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작은아들은 등에 엎드려 잠이 들어 있었다 태백산맥 6회입니다 6회를 읽어드리기에 앞서 태백산맥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께 조정래 선생님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주로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백산맥을 다시 읽으려 해도 이제 눈이 피로해서 읽을 수 없었는데 제가 대신 읽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사명감 같은 게 불타오르면서 몸이 좀 피곤해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은 워낙 대단한 책이라서 제가 혹여 작가님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염려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읽고 있습니다 5회까지는 워밍업으로 봐주시고 6회부터는 제대로 한번 사투리의 맛을 살려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 완벽하진 않습니다 태백산맥을 모르고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책인만큼 주변의 지인들 분께 널리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6회 시작하겠습니다 6회 시작하겠습니다 워밍에 들몰댁 살아왔소잉 옆집 구룡댁이 휘저귀정 마당을 가로질러오며 소리치고 있었다 얼마나 고생이었소 얼굴이 반쪽이 되어버렸소 빨래를 널다본께로 굴뚝에 내가 나더란 컸소 그래 빨래고 뭐고 뒷전치고 미친 연맹기로 건너왔소 고맙구만이라 요번에 구룡댁에 너무 애 많이 썼소 애는 무시네 근디 시아부님은 워치케 되왔소 구룡댁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나도 어저케 풀려나 친정서 아그들 데리고 오는 질인디 워치 되셨는지 모르고 있구만요 참말로 애간장 녹을 일이오 소문에 듣자니께 소와 다리 오고 철다리 중간 방죽에서 총살을 시키는디 그 아래 갈밭에 시체가 질퍼너니 누웠다고 합디다 밤에 총살 시킨 시체를 찾으려고 낮에 먼 사람들이 벌떼 모이댁기 혼답디다 들몰댁도 싸게 가보시오 총맞은 가슴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뻘밭을 쫓아오던 꿈속에서의 시아버지 시아버지는 정말 갈대숲 속에 죽어 있을 것만 같았다 솥에 고구마 들었음께 이따가 두개 썩 갈라먹어라 동상한테 물 먹여감수로 꼭꼭 씹어먹어야 썩 안그러면 언친께 알겄지야 들몰댁은 큰아들 길남이에게 이르고 충충이 집을 나섰다 들몰댁이 역전에 이르렀을 때는 서늘한 날씨는 아란 곳 없이 전신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역전에서 선창까지는 곧바른 길이었다 거기서부터 들몰댁은 뛰기 시작했다 선창에 다다른 들몰댁은 숨을 헉헉거렸다 머리에 두르고 있었던 삼비수건이 어디로 벗겨져 나가고 없었다 방죽 위에는 관들이 칠비하게 놓여 있었다 관들의 수요만큼 여름색의 곡성이 뒤엉키고 있었다 들몰댁은 방죽의 피탈을 쿠르듯이 내려갔다 갈숲은 휜 꽃술을 달고 무성했다 들몰댁은 갈숲을 휘젓기 시작했다 저 여자 왜 저러는겨? 보면 모르남? 뻔허제? 몰라서가 아니라 갈밭대는 인자 시체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시? 냅두소 말해줘도 소용없을 것인께 지 눈으로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 꺼정 저러고 댕겨야 하네 방죽위에서 두 남자가 들몰댁을 내려다보며 하는 말이었다 들몰댁은 억센 갈립에 손등이 찢겨 피가 맺히고 얼굴이 긁히고 하면서도 정신없이 갈숲을 헤치고 다녔다 그러나 어디에도 시아버지의 모습은 없었다 시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실지도 모른다 들몰댁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경찰서를 찾아갔다 합판석 영감님을 무수히 내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귀담받았지 않고 떠밀어냈다 그녀는 북국민 학교를 찾아갔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녀를 떠밀어냈다 어디에서도 시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들몰댁은 무엇에 끌리기라도 하듯 다시 방죽을 향해 걸었다 갈숲을 헤치다 헤치다 들몰댁이 방죽의 피탈에 지쳐 쓰러졌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했다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처럼 하늘이 출렁이는 것을 느끼며 들몰댁은 잊고 있었던 아이들을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엄니 소리치며 뛰어오는 것은 길람이었다 엄니 어디갔다 인자와 할아버지가 오셨는디 무엇이요? 참말이요? 은제요? 아까 점심때 지나서 어메! 내년이 넋빠진년이다 넋빠진년 들몰댁은 아들을 제치고 집으로 뛰고 있었다 아버님! 아버님! 들몰댁은 쪽말으로 오르며 숨이 턱에 닿고 있었다 들몰댁은 울음이 터지려는 것을 한 손으로 막으며 다른 손으로는 이불 밑에 방바닥을 짚어보았다 온기가 남아있을 리가 없었다 아가! 을매나 고상이었냐 나야 명색이 남잔디 까짓 고상 암것도 아니다 어쨌거나 고상은였어도 요리 살아서 상면이었으니 뭘 더 바라겄냐 아가! 참말로 고상이었다 시아버지가 목이 메어 한 마리였다 설거지를 끝낸 들몰댁은 일찌감치 잠자리를 폈다 전신이 가늘 수가 없도록 무겁고 아팠다 두 아들을 양옆에 끼고 누웠다 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뿌듯하고 흡족했다 며칠 만에 되찾은 잠자리였다 들몰댁은 이내 깊은 잠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처음 그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을 때는 꿈인가 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소리를 듣고 들몰댁은 번쩍 잠이 깼다 이봐! 문 열어! 문! 이까지 지겜은 발로 걷어차버려 밖에서 들리는 소리였고 들몰댁은 더욱 몸을 오그리며 벽 쪽으로 붙었다 이봐! 문 열라니까! 누, 누구요? 누구? 누군지 알고 싶으면 문 열고 봐 아가, 자냐? 아, 아니요, 아버님 아가, 문 열어라 시아버지의 말이었다 순간 이제 정말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야, 아버님! 들몰댁은 대답하며 그때까지도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두 아이를 구석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푸들푸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벗겼다 문이 벌컥 열림과 동시에 사람이 뛰어들었다 그때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고 아랫방에서는 아이고매! 하는 시아버지의 비명이 터졌다 시끄럿! 죽이기 전에 울지마! 어둠 속에서 남자가 아이들에게 소리치며 들몰댁의 머리채를 낚아챘다 들몰댁은 끄는 대로 끌려 말으로 나왔고 토방으로 굴러 떨어졌다 경찰에서 불려놨다고 너희들 죄가 다 끝난 줄 알았다간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가 누군 줄 알아? 하대치! 바로 그 악질 빨갱이 새끼한테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이다 지금부턴 우리가 내리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야! 알아들어? 마당에 버티고 섰던 다섯 개의 그림자가 몽둥이를 지켜들며 일제히 몰려왔다 들몰댁은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려 박았다 들몰댁이 깨어났을 때는 몽둥이 터오고 있었다 엄리! 엄리! 할아버지가 죽었어 집집마다 댕김써 우리 할아버지 엄리잠 살려두라고 했는디도 아무도 안 왔어 길남이가 울음을 추스르며 말했고 비로소 들몰댁은 아버님을 설께 부르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참으로 잘 구워진 닭을 한 마리씩 뜯고는 상을 물렸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했어 뜻이 맞으니까 일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구만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사내가 끄욱 트림을 섞어 말하고는 담배를 뽑아 들었다 솥공장과 정미소를 가지고 있는 윤형춘의 아들 윤태주였다 그는 광주에 있는 대학 2학년인데 염상진내가 후퇴한 이후 벌교에 머물러 있었다 니김이 고것들을 싹 죽이지 못하고 몽둥이 찜질만 허장께 영 간에 앉아 못 살겄네 거무 뒤티한 얼굴에 불량기가 는적이는 사내가 팔을 휘두르며 내뱉었다 남국민학교 앞에 제일 번화가에 있는 포목상 광주상의 아들 양효석이었다 순천매산중학교 졸업반인 그는 통학열차를 주름 잡는 주먹을 가지고 있었다 저 새끼는 또 죽이는 타령이군 길쯤한 얼굴에 유난히 눈빛이 날카로워 보이는 사내가 픽 웃음을 흘렸다 세무서장 최익현의 아들 최서학이었다 최익현은 국회의원 최익승의 사촌동쟁이었고 최시문증의 중심을 이루는 장년 세대들이었다 최서학은 양효석과 국민학교 동창이었고 순천중학교 졸업반이었다 최서학은 양효석과는 달리 주먹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양효석은 최서학한테 꼼짝을 못했다 국민학교 시절 양효석은 시험을 치를 때마다 최소학의 시험지를 보고 벗겼던 것이다 그 열등감과 우월감은 주먹의 세기를 바뀌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포목상 주인과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서의 장이라는 부모들의 사회적 지위까지 암합리에 작용되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효석이 형 말도 영 틀린 건 아니네 선호봉의 기운과 맞붙고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그의 뚝심은 대단했다 그는 공부도 어지간히 해서 순천중학교 4학년 선호봉의 시험에 다니고 있었다 성일이 니는 뭘 그리 생각하고 있냐 숙자하고 빠고리 틀 생각하고 있냐 양효석이 말해 쿡쿡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성일이라고 불린 사내는 그 놀림은 전혀 개의지 않는 듯한 태도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그 노인네가 죽었을 것만 같단 말이야 사내는 치물한 얼굴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는 금융조합장 송기목의 아들 송성일이었다 흰바탕의 얼굴에 먹물 묻은 붓을 붙여놓은 듯 눈썹이 짙었고 쭉 곧은 코에 입술 윤곽이 뚜렷했다 다섯 중에 제일 돋보이는 인물이었는데 꿈틀거리는 짙은 눈썹이나 꽉 다물린 입술은 한가닥 손깔이 있어 보였다 그는 현호봉과 동창이었고 잘하는 공부의 인물이 그만하여 통학열차의 여학생 인기를 독자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빠구리란 은어가 무슨 훈장처럼 붙어 다녔다 그런 영감탱이 하나쯤 죽어도 상관없다 우리 아버지는 마흔세 살인데 그놈들 손에 돌아가셨으니까 현호봉이 부르르 떨며 말했다 송성일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시선을 방바닥으로 옮겼다 현호봉의 아버지만 죽기에 너무 억울한 나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버지도 마흔일고 팔씨름을 하면 열여덟 살 자신의 기운이 달릴 정도로 권장한 분이었다 금융조합장 송기묵, 세무서장 최익현, 속공장 사장 윤영춘, 남도여관 주인 현준배, 포목점 광주상의 주인 양병갑 이들 모두는 염상진내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 송기묵은 일정 때부터 금융조합에 근무해온 사람이었다 인물이 준수한 편인데다가 호사가였다 그는 금융인답게 현찰을 가지고 은밀하게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다 돈이라면 마누라도 팔아먹을 놈이라고 소문이 난 윤부자의 공공연한 고리대금업의 일부 돈줄이 송기묵과 연결되어 있었고 천함을 앞세워 순천과 여수 지역에서 돈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의 그런 은밀한 방법도 언제까지나 비밀로 감춰져 있지는 않았다 그는 큰 딸을 서울에 이와여대에 유학시킬 정도로 탄탄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아들도 중학교를 졸업하면 서울로 보낼 작정이었다 아들 송송일은 아버지의 권유대로 상과대학을 지망하고 있었다 세무서장 최익현은 최시문증 사람답게 토지 소유욕이 강했다 성격이 날카롭고 머리가 뛰어난 그는 세무서장의 자리를 치부의 수단으로 10분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촌형 최익승의 국회의원이 되자 그는 날개 하나를 더 단 셈이 되었다 솟공장 사장 윤영춘은 윤부자로 불리는 윤영부와 친형제였다 그는 정미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해방과 함께 소유한 적산이었다 땅을 탐내는 형과는 달리 그는 사업에 열을 올렸다 형제가 닮은 것이 있다면 대놓고 고려대금업을 하는 것과 재면불구하고 여색을 밝히는 것이었다 형 윤영부는 돈을 갚을 수 없게 된 소작인들의 딸을 예사로 범했고 동생 윤영춘은 공장 직공 중에서 반반한 여자는 두고 보지 못했다 아들 윤태주도 상과대학을 다닌다고는 했으나 공부보다도 운동과 여자에 더 정신을 팔고 있었다 사업이란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환이 좋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터였고 운동과 여자가 바로 그 수환을 기르는 방법이라는 좀 황당한 이론을 펴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 모임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의 보복심에 불타고 있었다 왜냐하면 큰아버지 윤영부의 몫까지 스스로 떠맡은 것이었다 윤영부는 첫 아들을 갖지 못했다 아들 갖기를 소망하여 자식을 낳아댔지만 줄줄이 나오는 이 딸이었다 딸 여섯을 낳고 일곱 번째야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이제 겨우 국민학교 3학년이었다 네 미럴 내 족대가리가 녹아내릴 때 꺼정 새끼를 깔 것인께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딸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윤영부가 노챗더리를 마당에 폐대게 치며 외쳤다는 이 말은 음내에 널리 퍼진 우스갯소리였다 누가 이기나 보자는 그 창창한 오개가 마누라의 조갑지를 보고 하는 소린지 아니면 삼신할미를 보고 하는 소린지 모르겠다고 여자들은 우물가에서 킥킥거리고는 했다 그가 일곱 번째로 아들을 낳아버렸을 때 실망하고 분해한 것은 바로 킥킥거리던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윤부자의 씨가 아닐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윤부자의 씨는 아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씨고 그 마누라가 불공을 빙자해서 저를 드나들며 어느 중과 배를 맞춘 것이라고 했다 사실 윤부자는 소실을 보았는데 거기서도 딸만 둘을 낳자 쌀을 열까만인가 줘서 멀리 쫓아버린 일이 있었고 윤부자 마누라는 아들 점지를 빌기 위해서 저를 뻔짓나게 오갔던 것이다 사실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윤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만큼 인심을 잃고 있었다 남도여관 주인 현준배는 바로 무당 월련회가 살고 있는 그 크고도 멋진 별장을 지은 현부자의 집안이었다 거들은 비오기를 좋아하는 그는 대한청년단 단장직함을 손석하며 따냈고 헛기침하며 유지행세를 하다가 염상진의 표적이 된 것이다 그의 아들 현호봉은 한때 좌익사상에 솔깃해서 학생 지하운동에 발을 넣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눈치챈 현준배가 아들을 묶어놓고 몽둥이 찜질을 가했던 것이다 사실 대한청년단 단장 아드님이 빨갱이라면 날아가던 새도 웃을 일이었다 말끝마다 체면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몸짓 큰 현준배의 매질은 가혹했고 아들 현호봉은 죽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실감을 하고 나서 좌익으로부터 깨끗하게 발을 끊고 말았다 그런데 그 좌익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다 좀채로 화를 안 내는 그였지만 한 번 성질이 돋았다 하면 끝장을 내고 마는 성미에 마침내 불이 붙은 것이다 그는 아직 양효석처럼 빨갱이의 원수를 두고두고 갚기 위해 사관학교를 갈 결심은 굳히지 않았지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수긍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다 읍내에서 제일 큰 포목상을 경영해온 양병갑은 원래 대를 물린 포부상 집안 출신이었다 그는 돈을 모으는 데는 땅벌처럼 악착스러운 사람이었다 포목장수 자아눙금 숙여 돈 벌고 쌀장수 대빡 숙여 돈 번다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을 두고하는 말이었다 배상이면 수도 잡아먹고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는데 아무리 이자가 높다 하나 도저히 피할 수 없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사람들은 양병갑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양병갑은 현준배처럼 허기침하는 유지 노력 같은 것은 아예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돈 돈 돈만을 움켜쥐기 위해서 항상 허기진 눈추리를 번뜩였다 그의 아들 양효석은 일찍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고 불량한 짓을 일삼았다 그는 돈에 정신이 팔려 그러는지 그런 아들을 별로 개의하지도 않았다 양효석은 아버지가 변을 당한 것을 계기로 공산당에게 두고두고 원한을 갚기 위해 사관학교에 진학하기로 작심을 했다 워메 워메 네 새끼 장어고 또 장어다 열 분 백 분 사관학교고 군대학교고 가서 아버지 웬수를 갚아야 써 함원 웬수를 갚아야 쓰고 말고 그의 어머니마저 그를 응원하고 나서서 그의 기분은 벌써 장교가 다 된 것처럼 들떠 있었다 대상격인 윤태주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은 아직 스무살을 한두 회씩 남겨놓고 있는 나이들이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좌익의 공포 속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좌익이 폐주를 하고 다시 경찰이 돌아왔다 때를 같이 해서 그들이 품고 있었던 슬픔과 공포는 정반대의 증오와 원한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보복행위는 벌써 사흘밤째 감행된 것이다 처형을 당한 집들을 제외한 나머지 집들이 보복 대상이었다 그 정보는 쉽게 그들의 손에 들어왔다 윤태주가 청년단장 아들 현호봉을 앞세워 염상구를 만났던 것이다 죽이지는 않겠다 그 말이지?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염상구가 다짐하듯이 물었다 그렇구만요 그것들이 이뻐서가 아니고 다 쓸데가 있어서 그냥 내보낸 것인께 만약 죽으면 너희들이 당혀 그 약속만 지킨다면 나가 도와줄께 염상구는 도끼소린 찬웃음을 입가에 물었다 저 염상지는 감찰부장님 형님 아니십니까? 큰디? 염상구는 칫든 눈길로 윤태주를 빠니 쳐다보고 있었다 아 싸게 말이요 봐 좆달린 사내새끼가 워치 그려? 그 집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윤태주는 말끝을 흐리고 말았다 헌디 나탐새 곤란하다 고런 말이여? 시방? 고런 셈이지요 요거짬 보드라고 대학상 양반 어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가 그래?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고런 말씀이시? 알아들으시겄는가? 염상구는 윤태주를 마치 어린애 다루듯 하고 있었다 잘 알겠습니다 나 바쁜게? 그만들 가봐 죽이지만 말고 염상구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은 염상진의 집부터 시작해서 오늘 밤 하대치의 집까지 사흘밤동안 일곱 집을 쓸었다 밤마다 일을 마치고는 윤태주의 집에 모여 밤참을 먹고 다음 날 일을 계획하고는 했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들의 젊은 피 속에는 쾌락적인 승리감과 함께 보복감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송성일은 오늘 밤에 이리 신경이 걸려 방안의 분위기 밖으로 떨어져 나와 있었다 만약 그 노인이 죽었으면 그의 의식은 한사코 불길한 쪽으로만 기울어지고 있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 된다 그 노인은 고통을 못 견뎌하는 신음만 토했을 뿐 엄살 섞인 비명은 지르지 않았다 야 송일아 너 어디 아프냐? 재서하긴 아직하게 물었다 글쎄 아까부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노인네가 죽은 것만 같아서 저 새끼 저건 재수없게 아직까지 그 생각이야 그까진 영감탱이 죽어도 상관없다니까 현호봉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저 새끼 내가 밀었는데 만약 그 영감이 죽게 되면 내가 죽인 거지 뭐냐 그런데 어째서 상관이 없냐 상관이 없는 건 너고 난 살인자가 되는 거야 살인자? 하 저 새끼 배부른 문자 쓰네 그게 바로 너네 아버지를 죽인 원수놈의 애비다 그 따위 늙은이 하나쯤 죽였다고 치자 넌 살인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런 말이냐? 아메 연병허구? 아칙을 안 먹어서 그런가 워치 요리 쇠가 빠질 것 맹키로 힘드는지 모르겄네 지게다리를 땅에 붙이며 앞으로 쏠리는 짐의 무게를 지게작대기로 버팅긴 남자가 혼잣말을 시부렁거렸다 아칙을 안 먹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시 등침 20리끼리 먼 쇠가 빠질 만도 허네 하대치가 담배 쌈질을 꺼내며 말을 받았다 하동무 아니 저어 남자는 말을 잊지 못하고는 당황함과 두려움에 깔리는 얼굴이 되었다 어째 참말로 그놈의 쇠가 빠지고 잡아 그러는감 명심 허겁구만이라 실수할 말이 따로 있지 고 말 한마디는 목심허고 맞바꾸는 것인께 알아서 혀 사람만은 장터거리에서 만약 동물 한 마리에 튀어나왔더라면 나는 빨갱이오 하고 광고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진트제국의 아랫마을 장양리에 사는 지필구였다 장양리는 논보다 밭이 더 많은 야산 마을이었다 아이들 셋을 달고 소작으로 다섯 목구멍이 살아가자니 일년의 반을 죽을 끓이고도 견뎌내기가 어려운 살림이었다 그는 무학이었다 한글로 이름 석자를 겨우 읽고 쓸 수 있을 뿐인 그가 사회주의의 물을 먹기 시작한 것은 해방이 된 뒤부터였다 지금은 비록 쫓기는 형편에 있지만 지주나 부자들을 다 처 없애고 누구나 똑같이 잘 살게 된다는 좌익이 된 것을 내심으로 만족스럽고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좌익은 모두가 차등 없이 잘 살게 만든다는 주장대로 서로를 부르는데도 똑같이 동무였다 지필구는 그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구민학교 선생님을 지낸 안창민 같은 사람을 맞대놓고 안동무라 부를 수 있고 그 사람도 자신을 지동무라고 부르며 상대해 줄 때는 도무지 생시 같지가 않았다 선생님과 맞먹다니 좌익을 하지 않았더라면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 필구 자네 내 말이 뻐시게 디낀가 아 아 아니구만요 아니어라 헌디 뭔 생각을 그리오는겨 쇳바닥 방정맞게 놀린 지 잘못을 생각하고 있었구만요 아니요 참말이요 하모니라 죽을 죄를 저당께라 잘못 알았으면 되야네 가세 가서 자리 잡아놓고 아칭 먹세 나무전 구석에 지게를 받쳐놓은 두 사람은 밥집으로 들어섰다 워메 호래비 붕알 얼어붙게 춥네 왜 하디지가 부르르 떠는 신용까지 하며 목정을 도두었다 엄마 아침부텀 걸찍하니 나오요이 여그가 호롬씨 집인지 어찌 알고 호래비가 딱 찾아들게라 삼십줄에 개결음이 번들거리는 주모가 넋살좋게 받아 넘겼다 금매 말이시 호롬씨 앞내야 원래 호래비가 맞는 것 아니더라고 자네가 풍기는 앞내가 심리 밖에서도 내 코를 찔르더란 말이시 그래 코 킁킁거림스러워 와본께 왓다메 성춘향이 뺨치게 생긴 자네였던 것이요 엄마 엄마 키는 쪼까노고 젊띠나 젊은 양반이 입심 한분 칙농쿠리시 늙기도 전에 양기가 다 입으로 올라 붙었던 모양인디 참 안되였소이 주모가 살살 녹아내리는 웃음을 눈꼬리에 담으며 능치고 들었다 모른장작이 불담시대끼 키 작은 사람이 물건 크다는 말 알제? 하이쿠메 시장실어라 코 키에 크면 얼마나 크겄소 주모가 킥킥거리고 웃었다 허우 옛말에 남대문 본 놈하고 안 본 놈이 욱임질려서 안 본 놈이 이겼다는 말이 꼭 자네 두고 허는 말이시 자 자네가 묵을만한가 안한가 쏙 시원하게 밥불더라고 하대치가 벌떡 일어서더니 곧 바지를 까내릴 것처럼 했고 워메! 크요! 커! 늦여름 늙은 가지맹키로 크요! 주모가 팔을 내져우며 숯이 걸린 쪽으로 내달았다 국밥 두 그릇 시키소! 표정이 돌변한 하대치가 지필구에게 말했다 무담씨 아칫부터 사람 맘 유성하게 맹글지 말고 싸게 밥이나 묵으시오 헌디 천부는 얼굴인디 무신 장사다요 주모가 두 사람 앞에 국밥 그릇을 옮겨 놓으며 물었다 빨갱이놈들 땀새 시장은 시끌시끌어지 나무 땅만 파묻고 살자니께 황천이 눈앞이제 그려서 나무 한 짐석 해갖고 나와보긴 했는디 고것이 돈이 될라는지 시장 싫었구만 지필구는 하대치의 그 태연한 태도와 미리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술술 풀어대는 거짓말에 그만 기가 질리고 있었다 나무먼 무신나무다요 참나무 장작 한 지개 허구 솔갈이가 한 지개구만 참나무 장작이면 마침 잘 되었소 우리 집에 넘기면 되겄소 장작만 사고 솔갈이는 안 사겄다 고런 말이던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하대치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필구는 가슴이 덜컥했다 장작만이라도 빨리 팔아치워야 하는데 하대치는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솔갈이야 불쏘시개로만 쓴게 한 지개 사면 오래 안 쓰요 주모의 말에 지필구는 또 놀라고 있었다 하대치의 하는품으로 보아 장작마저 안 사겠다고 돌아서 버릴 줄 알았는데 주모는 의외로 나극거리는 목소리로 사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둘이 한꾼에 와서 혼자만 먼 첨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싸게 줄틴께 들여놓소 미리 사둔다고 썩어질 물건 아니겄고 뽀쩍 몰르면 불담이사 더 좋아질 것인께 싸게만 준담사 못 살 것도 없는디 얼마 해줄라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골란 나무장시도 아니겄고 시세야 장바닥에 붙어 사는 자네가 더 훤할 것인께 얌신껍 줘보소 어저께 밤에 존 꿈도 안 꿨는디 어찌끄나 서로 존 일인께 사고 팔고 혀봅시다 그때서야 하대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자네 큰 횡재였네 주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하대치는 엉뚱하게 점잖은 어조로 말했다 워매 나무 두 침 좁게 싸게 사는 것이 뭐가 그리 횡재요 횡재는 열 침 싸게 줬다가는 집 한 채 사줬다고 소문내겄네 왜 어허 사람 맑기 어둡기는 겨울은 닥치제 국밥장시 지철 만나제 나무는 더 많이 써야제 우리가 겨울 한 철 내내 싼 값으로 나무 대주면 그것이 횡재가 아니고 멋이여 어째 요래도 내 말을 못 알아묻었어 아니 그라먼 올겨울 내내 오늘 금으로 나무를 대죽었다 그런 말이다요 안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그 말 묻는 것이단가 워매 워매 고마운 거 그리만 댐싸 횡재란 말 효도 대제라 아니요 요러고 있을 거에 아니라 술 한 잔 썩 드시시오 술값은 안 받을 틈께 가서 지게를 하나 썩 지고 오소 하대치가 담배 쌈질을 꺼내며 지필구에게 말했다 그 얼굴에 의미를 해득하기 어려운 웃음이 열 개 번져나고 있었다 나 하점생이라고 하는디 그거는 어떻게 불러야 쓸란가 무신 똑별란 이름이 깐디요 넘들이 부르는 대로 장터댁이라고 허시오 장터댁이라 얼른 알아먹기 편에 존 이름이시 근디 장터댁은 참말로 혼자 몸이 담가 하대치는 한결 진한 남자 냄새를 풍겨내며 나긋하게 물었다 엄마 아침부턴 참말로 요상허요이 술사발 두 개를 나무정반에 받쳐 들고 오던 주모가 눈을 피게 흘겼다 요상허기는 뭐시가 요상이요? 나비가 꽃보고 내려앉을라고 허는 것이사 하늘이 종안이 찐디 엄마 문자 쓰지 마시오 나비도 나비 같아야 허고 꽃도 꽃 같아야 고런 문자가 어울리제라 인자 다 시장 실없소 장터댁 아 장난으로라도 고런 소리 허덜마로 장터댁에서 시든 꽃인지 몰라도 내사 안지 기운 펄펄한 나빈께 육십에도 새 장계를 가는 시장인디 내 나이몬 천여장계 열품도 가제 하몬 열품도 가구 말고 워메 누구 복장 긁리라고 고런 소리 골라서 허요 시방 어허 먼첨 복장 긁은 사람이 누군디 근디 참말로 호래비는 호래빌께라 뭐 묵자고 고런 거짓말을 혀 못 믿겄으면 아까 그 사람이 나무참 지고 오는 대로 물어보면 될 일이겠구만 워메 남새 싫어라 나무참 어디다 부릴게라 때마침 지필구의 목소리가 밖에서 울렸다 나가요 나가 주모가 필요 이상으로 허둥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그런 주모의 뒷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며 하대치는 입꼬리가 돌아가는 묘한 웃음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하대치는 막걸리를 들이켤까 하다가 지필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두 지게의 나무참을 혼자 옮기고 있는 수고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고 윗사람으로서의 최신도 지킬 필요가 있었다 담배를 말면서 하대치는 대장염상진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동무 주력부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눈치껏 수소문 해오시오 순천서 불리하게 밀리기 시작했으니 1차로 백운산 거기서도 버티기 어려워지면 2차로 지리산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오 쌍암 장터에서 알아낸다고 뭘 얼마나 알아내겄는가요 이왕 낯선 질인디 순천 거정 가보는 것이 어쩔께라 하동무 내 마음 잘 알고 있어 그러나 그건 안 돼요 지금 순천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오 대장염상진은 엄한 얼굴로 또박또박 말했다 나무차이 시려서 줬소 손바닥을 탁탁 돌며 들어오는 주모의 얼굴이 만족스러웠다 이골란 장사꾼 나무차이 아닌께 당연지사 아니라고? 나무차 실원기다가 싸게 샀음께 장터 때 운이 튄 것이구만 금매 운이 튄 것인지 아닌지는 쪼옥게 더 두고 봐야 안 쓰겄소 거 무신수리던가? 하대치는 못 알아들은 척 대물었다 아 두고두고 나무차이 시래야 요 박복헌 년 운이 바늘구멍 냉치로 튀든지 뚫리든지 헐 것인디 사람만 워치 그로 말 것이요 장터 때 말이라고 다 험은 말이 되는 법이 아니시 험한 시상 살다 분께 사람 못 믿게 된 것이사 장터 때 죄가 아니지만서도 사람이 워치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 간디 장터 때기 낙가정 한통 속으로 몰아 때려 분께 소리 안 지르고 워쩔 것이요 그러셨구만이라 나가 사람 잘못 보고 저질런 실수께 용서 허시시요 엄마 여적지 술도 안 드셨구만이라 얼른 쭉 드시고 그러 비우시시요 사람 잘못 본 내 실수 시선에는 턱으로 한 사발씩 더 디를 틈께요 주모는 몸짓도 살랑살랑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게 말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오우냐 요런 총껏더라 닥치는 겨울 한철만이라도 나무집 실어게 전해라 어디 촌놈들 덕이나 좀 보자 쾌제를 부르고 있었다 한 사발석 더 허시시요 아니시 아니요 술 잘 못허께 애꼈다가 담이 헐라네 하대치가 손을 저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밀어 넣었다 그 손가락을 바지에 썩썩 문질러 닦았다 워메 워메 김치국물 묻은 손가락을 어디다 닦는다요 참말로 누가 호랩이 아니라고 헐썽 불러 티 내는 값소이 밥값 제어고 싸게 돈 주소 장이 어우러지자면 당아 멀었는디 어디 갈띠가 맞짱찮으면 여기서 그냥 더 쉬시지 그러요 주모가 돈을 내밀며 말했다 요 돈으로 소금 말이나 사질란지 모르겄다 하대치는 돈을 대충 세워넘기며 충얼거리듯 했다 그나저나 시상은 시끌시끌 헌디 국밥 장시는 해먹을만 헌가 말도 마시오 시상 시끌시끌이어서 대아무는 장사 없지만도 그중에서도 밥장사 술장씨가 지일로 구랑탕 묵는 것 아니겄소 다 빨갱이놈들이 웬수여 근디 우리야 총구석에 저백혀 쓴께 통 소식을 몰르겄는디 난리를 일으킨 빨갱이들이 쫓긴다는 소문이든지 어찌 내가는 판 것인지 아는가 금매 말이요 입달린 사람이면 다 그 이야기 했었는디 말이 다 지 각각인께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겄습디다 어쨌거나 빨갱이가 백운산으로 지리산으로 뽕 빠지게 달아나고 있다는 말은 참말인 것 같으만요 쌍암 순사들도 반은 그 빨갱이 뒷좋으러 나갔음께요 여그 면에도 빨갱이 지른 사람이 많다던디 그 사람들은 어쩌려고 순사들 반이 떠났을까 여기서 빨갱이 지른 사람들은 불쌍 끝장내버렸소 눈치 싸게 도망간 사람들이야 묵심부지였지만 민기적이다가 잡힌 사람들은 다 총살 당해버렸소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흙벽에 기대놓은 빈지개를 제각기 짊어졌다 서른 한식구 대장 염상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장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장정 서른한 명이 겨울을 날 것이 걱정스러운 모양이었다 하대치는 끄욱 트림을 했다 식음털털한 막걸리 냄새가 솟아올랐다 입맛만 버린 한 사발의 막걸리가 돼지않게 냄새만 유란하다 싶었다 거저인 두 번째 술잔을 사양하기란 하대치로서는 여자의 점만 만지다가 정작 그 일을 참아내야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말술도 마다하지 않는 주량이었다 장터의 국밥집과 주모 하대치는 가슴이 뻐근하도록 기분이 좋았다 장터 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된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나무를 단골로 대기로 한 것으로 반은 성사된 일이었고 나머지는 남자 행세를 얼마나 야무지게 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일도 이미 반은 이루어져 있었다 호라비라고 창 밑자락을 깔아놓은 것이다 밥집 주모의 입장에서 통정을 하는데 마누라 있는 남자보다 호라비가 한결 편한 깔개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나머지 반이 바로 연장이 얼마나 실화냐 하는 것이었다 연장에 관한 하대치는 주량보다 더 자신이 있었다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얼굴까지 작은 법이 아니듯이 하대치의 연장의 크기도 보통 사람이 것보다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가 않았다 거기다가 시름판을 누볐던 타고난 기운이 연장에까지 뻗쳐 한바탕 샘을 팠다 하면 하룻밤에 대여섯 차례의 공사를 치러야 했다 그것도 한 차례씩의 시간이 길고 길어 대여섯 차례의 공사를 마치고 나면 뿌옇게 먼동이 더욱이 일쑤였다 밉지 않은 생김에 눈자유가 가무스름하고 입술이 붉은 데다 개기름 번들거리는 얼굴이 불그레한 기운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보아 장터 댁은 색개나 밝힐 것이 분명했다 그놈의 구멍 파기에 미치면 누가 내리지 않을 상신 없다고 했지만 하대치는 그 지경이 되도록 그 구멍을 파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어디 한번 붓기만 혀봐라 진현이 색을 얼마나 찰지게 쓸지는 몰라도 진현 두 눈깔이 핑핑 돌게 방구 뽕뽕 끼게 숨 꼴딱꼴딱 넘어가게 맹글고 말팀께 하대치는 입안에 괜침을 소리가 나게 삼켰다 오늘의 암행은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올린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었다 인자 반란군은 끝장나쁜 것이시 구레이커정 밀려갔음사 볼장 다 본 것이구마 시리산 골작으로 들어간 무신심을 쓰겄는가 하대치는 소리 나는 쪽으로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파축과 순대를 파는 차일 밑에서 두 남자가 목적 높여 말하고 있었다 심은 무신심을 써 산중에서 궁산당 오면 참말로 꼴 좋을 것이네 그나저나 담 구레장 보기는 또 글로 먹었지 허나 만화한 소리 아닌가 참말로 구레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시 그놈의 빨갱이 땀새 어디 장사 해먹고 살겄는가 장마동 망쳐놓고 댕기니 빨갱이는 인자 두 손 번쩍 들어야 써 애시당초 안될 싸움이었음께 인자 살고 보는 것이 상책이지 반란군이란 것들도 억식에 미련한 종자들이요 아 서울도 아닌 전라도 끝 여수 순천서 나라 전부를 차지어 보겄다고 총질에 댐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말이시 그께 매 조금 못 가 그 꼬라지 되었지 헌디 이승만 대통령이 무작하니 화가 났담시로 고야 당연지사 아니겄소 반란군이 때려잡으려고 한 것이 바로 자긴께 하대치는 요런 반동 새끼들아 외쳐대며 당장 땅바닥에다가 개구리 패대기 치듯 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참아내고 있었다 주력부대가 구레까지 밀린 모양이었다 저놈 잡아라 빨갱이다 저놈 잡아 어디선가 터져나온 소리였다 서라 쏜다 또 외침이 들렸고 장터 저쪽으로 한 남자가 날쌔게 도망치고 있었다 사복을 한 남자가 빨갱이란 말을 외쳐대며 뒤쫓아갔다 싸게 가세 하대치가 지필구를 툭 쳤다 염상진과 안창민의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염상진은 당장 읍내 조직을 재구성하자는 것이었고 안창민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읍내의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쪽이었다 읍내에 잠입해 들어갔다 온 강동식의 보고만으로도 그 상황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군당들도 이번에 조직이 다 노출되어 버렸소 그리고 당에서 군당을 야산대로 개편하라는 짓이요 그건 곧 군당의 전투병력화인 동시에 투쟁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거요 그러나 그 어려운 조건들을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소 첫째 흥분된 검거 분위기 속에는 허점이 있고 우리가 활동을 못하리라는 방심이 있소 둘째 미온적인 세포들을 검거 공포 속에 방치해 둔다면 그들은 더욱 공포감에 빠지고 우리한테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오 셋째 상당 기간 동안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오 대장님 의견에 찬동합니다 안창민은 선선하게 동의를 표했다 고맙소 안동무 그럼 다음 문제를 의논합시다 조직 재구성을 목표로 할 때 부족한대로 누구한테 임무를 맡겼으면 좋겠소 책방의 문기수는 어떻소? 글쎄요 아시다시피 조직적인 머리가 없는 데다가 또 사상적인 바탕도 빈약해서 문기수의 그 점은 나도 알고 있소 그런데 그 사람의 딸은 어떻소? 무슨 말씀인지 정하섭 동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 모양인데 사상적 영향은 어느 정도 미쳤느냐 하는 걸 알고 싶은 거요 정하섭 동무와 이성적 관계를 맺어온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동무가 사상적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선 저로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정동무가 먼저 접근을 했었는데 서울로 대학을 가고부터는 입장이 반대가 된 모양이더군요 그럼 정동무가 시들해지고 정리미 쪽이 적극적이 되었단 말이오? 그런 셈이지요 정리미를 입산시키도록 하시오 정동무가 원하고 있다는 믿기를 던지시오 염상진의 말은 어느새 명령으로 바뀌어 있었다 물론 시행은 하겠소만 만약 문기수가 적극 행동을 기피하고 딸의 입산 유도도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 다음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소? 안동무, 이지숙 선생과는 어떤 사이오? 좀 가깝게 지내기 시작한 사이입니다 그냥 남녀관계로만 말이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선생의 의식이 꽤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어서 대화가 열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저의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형편이었고 이 선생의 의식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사귐이 깊어지지 못했던 탓으로 사상적인 면은 거의 침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안창민은 가슴이 쿵 물렸다 이지숙과의 관계를 염상진이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안창민은 조직의 주도면밀성과 투시성의 이상한 한계를 느꼈다 그런데 사랑의 농도라는 건 꼭 사귀는 시간과 비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소? 좀 뭐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 선생이 안동무를 대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알겠소 그럼 이번에 안동무가 신분을 노출시켰을 때 이 선생의 반응은 어땠소? 붉은 완장을 찬 자신을 보고 이지숙은 분명히 놀라워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놀라움이 아니라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는 놀라움이었다 멋있군요 안 선생한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붉은 완장이 안 선생 팔에 끼워져 있다는 것이 멋있어요 그 정도였다면 됐소 염상진은 그런대로 만족을 표시했다 1차는 문기수를 목표로 정해 행동을 개시합시다 강동식 동무를 부르시오 강동식은 바위 옆 해성한 나무 그늘에 앉아 무슨 일인가 골몰에 있었다 강동무? 뭘 그리 열심이시오? 아, 예 여물통을 깍리라고 일로 앉으시시오 대장님이 부르십니다 무슨 일인데요? 빨리 갑시다 강동식은 벌떡 일어나 옷에 묻은 나무 부스러기들을 털어내며 하동무는 당하 안 왔는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강동무, 책방하는 문동무 집을 아시오? 아는만요? 읍내 중심인데 오늘 밤에 침투할 수 있겠소? 쪼깐 위험시럽긴여도 할 일 있음사 침투혀야제라 강동식은 마른 침까지 삼키며 말에 힘을 주었다 염상진은 그런 강동식을 실내에 찾는 길로 바라보았다 좋소, 가서 내 명령을 전하시오 염상진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문동무에게 앞으로 읍내 지하조직을 새로 꾸미고 세포 확장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명령을 전하시오 이게 강동무가 수행할 임무요 알겄습니다 오금지를 넘어야 하니까 곧 출부려야 할 거요 하모니라, 댕겨 오겄습니다 혼자서 위험하니 동행을 하모니라, 누구 하나 데리고 가야제라 강동식은 대장 염상진에게 고수 격리를 올려붙였다 긴장된 그 얼굴은 섬뜩할 만큼 사나워 보였다 안창민은 밥그릇을 여물통이라고 하며 사람 좋게 웃던 강동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강동식을 보고 있었다 평이한 감정상태의 얼굴과 사상적 감정상태의 얼굴은 그렇게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딸, 정님의 문제는 더 두고 생각합시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했다시피 당의 지시에 따라 야산대를 편성하고 무력투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소 이건 전에 했던 지하투쟁과는 달리 본격적인 야산 무력투쟁이고 공개투쟁이며 장기투쟁이오 우린 거기에 맞춰 군당을 전투병력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오 알겠습니다 곧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창민은 잠시 뜸을 들이고는 이러한 투쟁의 전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현재와 같은 무장상태로 야산대 결성과 공개투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무장이라는 것은 소총이 겨우 3알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대창이나 농기구에 의존한 원시무장 아닙니까? 소총도 탄할 확보가 문제고요 그는 어느새 염상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다 염상진은 안창민다운 지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대답하기가 곤혹스러웠지만 한 번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 것을 알고 있었다 정확하게 지적했소 적에 비해 우리의 무장상태는 형편없이 빈약한 게 사실이오 무장상태로만 따지자면 우리의 투쟁은 전혀 가망이 없소 그러나 투쟁은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닌 것 또한 사실이오 무기에 앞서 정신력 여건 환경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투쟁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소 그 좋은 애가 바로 제주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투쟁이오 그들은 고립된 섬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칠개월째 투쟁을 계속 하고 있소 저기 우릴 절대로 고립시킬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투쟁은 얼마든지 효과를 거두면서 장기화를 꾀할 수 있다 그 말이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번의 투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분명 결정적이라고 말씀하셨고 저까지 노출시켰습니다 그 결과 읍내인 모든 조직은 노출되었고 야산투쟁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위원장님의 그런 판단은 물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도당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고 그래서 조직의 노출은 우리 군당만이 아니라 이번에 투쟁을 전개한 다른 군당들도 마찬가지 형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쟁에서 다른 도당에서는 연대투쟁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볼 때 이번 투쟁은 전남 도당만의 것이고 당중앙과의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당만의 독자투쟁이었다면 이런 식의 투쟁이 현 상황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안동무는 전국을 찌른 것이오 나도 안동무와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소 고 도당에서 간부회의를 소집해봐야 자세한 걸 알게 되고 어떤 문제제기도 될 것 같소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 볼 때는 안동무가 지적한 점들이 문제가 아닐 수 없소 저는 좀 바람 좀 쐬겠습니다 그러시오 안찬미는 순막을 벗어났다 천지에 가을이 진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해방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추어진 신분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주시하고 분석하면서 쌓았던 수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날 8월 15일은 얼떨결에 지나갔다 16일도 어수선한 소문과 미심쩍은 눈치들이 오가는 속에 저물었다 그런데 농악소리가 걸고도 치렁치렁하면서 신바람나게 울려퍼지기 시작한 것은 17일 아침 낮을부터였다 어느 마을에선가 일어나기 시작한 농악소리는 늦가을 산에 붙은 산불처럼 마을마다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갔다 읍내의 큰 길마다 여러 마을에서 물려든 농악대와 사람들로 출렁거렸고 읍내 안통의 사람들까지 그 신바람에 휩쓸려들어 일동실 춤을 추고 어허덜사 기쁨의 소리를 맞추었다 강동식이 칠동리 과수원 집 둘째 아들 배송호와 함께 오금제를 넘어 고읍들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지점에 도달한 것은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다 여기서 꼴딱 어두워질 때까지 푹 쉬세 주먹밥도 한덩이색 묵음시로 그란에도 붕알이 땡길라고 허요 강동무는 어찌 그리 나이 먹은 티도 안 내고 고로그로 날래게 걷는다요 배송호가 돌아서서 오줌을 깔게 되며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아 그 나이에 붕알이 땡기면 장기 가기는 다 글른 것이네 하룻밤에 대여섯 분 쏙 올라타는 기운이 백리를 한 걸음에 걷는 기운보담 더 쓰는 기운인디 오십리 걷고 땡기는 붕알로 워치 신방을 체리 걷는가 강동식이 힘을 힘을 웃으며 종이에 담배를 말고 있었다 워다 붕알이 땡길라고 헌다고 그랬지 땡기 뿐다고 했으면 참말로 큰일 나갔어이 들어보시오 요 오진빨 뻗치는 소리가 어떤가 배송호는 일부러 오줌줄기를 바위로 옮기며 아랫배에 힘을 주었다 어허 지리산 폭포 쏟아지는 소리시 시원하네 시원혀 두 사람은 허허거림이 없었다 오늘 저녁은 무신일이다요 책방원은 문기수한테 읍내 지하조직을 새로 짜고 세포도 늘리는 적극활동을 허라는 대장님 명령이시 험원 문기수가 책임자가 된다 고런 말이다요 그럴 것이네 택도 없소 문기수가 얼마나 여시라고 대장님이 어째 유상실험 명령을 다 허용이 대장님이 고것을 모르실리가 없네 우리가 헐려는 명령만 전하는 것이시 알것구먼이라 밥 묵어두소 강동식이 주먹밥에 든 삼배 보자기를 배송호에게 건넸다 문기수는 딸년 하나 이쁘게 뽑아낸 것 말고는 볼 것이 없음께 배송호는 보자기를 풀면서 중얼거렸다 그런 배송호를 강동식은 빙글에 웃으며 건너다 보고 있었다 네도 문기수 딸년 이쁜 것은 용 못하는구만 당연 어제 네도 다 큰 붕알 달아 쓴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강동식은 배송호한테서 믿음직스러움과 함께 남다른 정을 느끼고 있었다 강동식은 하대치와 함께 그 투쟁 경력이 화려한 염상진 휘하조직의 중추이며 골수분자였다 그는 벌교 토박이로 회정리에서만 대대로 살아온 소작인 집안 자식이었다 하대치보다 두 살이 많은 그는 하대치와 같은 시기에 염상진과 인연을 맺었다 그래서 징용을 끌려갔다 왔고 바로 사회주의에 빠져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임신 중인 것을 보고 눈을 감았고 그는 딸을 낳았다 그 딸이 이제 두 살이었다 두 사람이 부용산 용연사 아랫마을 가까이에 접근한 것은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또 붕알이 땡길라고 헌가? 강동식이 낮게 말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참말로 붕알도 체면이 있지 아무 때나 땡긴다요? 강동문은 속도 펴놔요? 요럴 때 농담이 다 나오고? 농담은 요럴 때 허라고 있는 것이요 여기서 숨잠 돌리세 강동식은 몹시 담배가 피우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숨 돌렸지? 가세 두 사람은 집들의 담과 담을 타고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남국민학교 옆 마을을 거의 벗어나고 있을 즈음이었다 갑자기 여자의 비명소리가 터지고 남자들의 외침이 뒤를 이었다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려 박으며 소리나는 쪽을 응시했다 어떤 여자가 물매질을 당하고 있음을 강동식은 직감했다 그의 뇌리에는 퍼뜩 아내가 떠올랐다 그 여자가 아내일 리가 없었다 그러나 꼭 아내가 당하고 있는 것끔만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여자의 비명이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강동식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분명히 의식하면서도 피하고 싶지가 않았다 아니 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대장 염상진의 명령처럼 그를 찍어 누르고 있었다 해치읍시다 배송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강동식의 귀 속을 뜨겁게 울렸다 누구 집일께라? 가보세요 가만히 있어보시오 배송호가 강동식의 팔을 잡아 끌었다 어째? 지피는 데가 있는가? 맞소! 안창민 선상! 아니 안동무집이 여그 어딜 것이오 그럴란지도 모르네 싸게 찾아보소 배송호는 두어 번 와봤던 기억을 더듬으며 어둠에 묻힌 집들을 향해 눈을 부릅떠다 보소! 뭔 소리가 안 듣긴가? 금매? 뭔 소리가 낮에라? 맞소! 안동무집이오 경기에 잘하소? 안동무업닐 것이오 알었네! 자네 경기에 잘여? 강동식이 그쪽으로 기민하게 움직였다 여자 노인네는 신음 속에 안창민을 부르고 있었다 아짐씨 정신 체리시오 아짐씨 워메 누가 듣고 쏘 싸게 방으로 옮겨야제라 배송호가 강동식을 일깨웠다 그려 나가 방으로 메실 것인께 자넨 경계여 아짐씨 정신 체리시오 어디가 아프시오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불을 켤 수도 없는 일이었다 강동무업 이제 싸게 떠야제라 더 어쩔 수 없는 일인디 아짐씨 제발 무사 오시시오 강동식은 이불을 좀 더 끌어올리고는 방을 나섰다 그리 생난리를 쳤으면 앞뒤집 사람들도 다 들었을 것인디 어찌 얼심도 안 했을 거라? 누가 얼신댔어도 성가 싫었을 것인만도? 고것이 다 시상인심인 것이네 자 준비 어서 마지막 곱이네 두 사람은 별다른 위험에 부딪히지 않고 문기순의 담을 타넘할 수 있었다 일단 집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거침없이 안방문을 흔들었다 류요? 누구요? 나 강동식이요 얼렁 문 여시오 누구요? 워매 이밤중에 쪼깐 기돌리소 쪼깐 불키지 마시오 강동식이 주를 시켰다 이밤중에 어쩐이리단가? 문기순은 완연히 불안에 떨고 있었다 또 갈 길이 급번께 간단하게 전화고소 대장님 명령이신데 문동무가 앞으로 읍내 지하조직을 새로 꾸미고 세포 확장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대장님 명령이요 뭣이요? 지금이 어떤 땐데 고런 소리요? 아 뻔히 알자뇨 대장님 명령이요 명령이면 다요? 헐 때가 따로 있지? 말조심요 나 잠 살려주소 지금이 어떤 땐가 대장님한테 그리 전화고소 참 아까움시로 봤는디 안창민 동무 엄리를 내댓 놈이 테러였소 그놈들이 안동무 직만 그렸을 리가 없는디 고것들이 누구요? 문동무? 근께 고것이 싸게 싸게 말하시오 갈 길이 급번께 근께 요번에 죽은 금융조합 세무서장 속공장 포목점 남도여관 그 아들들이 예비 원수를 갚는다고 우리 동무들 집을 테러온단 말이요? 강동식은 부르르 떨며 이빨을 갈았고 고개를 떨군 문기수는 말이 없었다 포동무 가세 강동식은 벌떡 일어섰다 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 돌아가며 강동식의 마음은 한사코 집으로 뻗어가고 있었다 아내가 꼭 변을 당했을 것만 같았다 강동식의 보고에 염상지는 전혀 감정을 내보이지 않고 말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꼼짝 놀라와던 길을 달성하는 Caleb